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저번에 유튜브에 댐으로 플레이해서던 컬트 오브 딜렘이라는 게임입니다. 오늘 8월 12일 오전 3시에 스팀에서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드 오브 딜렘 음... 도입부에 새로운 멘트가 들어왔고 원래 이런 효과음이 있었나? 뭔가 조금 더 세세하게 디테일이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제물로 받쳐지기 위해 무릎 꿇기 무릎을 꿇자 우리 앞에 저들의 마지막 종자가 있다. 다른 놈들은 이미 다 사냥하여 효수시켰지. 이 마지막 번제로 이제 예언은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변에 묶여있는 저 이단자는 풀려날 수 없다. 그로의 신앙은 보존되리라. 내리라. 해? 매 Series 맵 디자인 진짜 괜찮다 가까이 오거라 두려워 말라 너는 이미 죽었건만 내 아직 너를 비료로 함이라 저 어리석은 주교들은 죽음으로 나와 너를 가를 수 있다 생각하였다 허나 이는 너를 내게 곧바로 보냄이라 내 너에게 생명을 주나니 허나 거기에는 대가가 따름이라 네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이름을 스네에 세운 교난을 만드는 것뿐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물론입니다 선택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 스바라시앙 물론입니다 도전과자를 달성한 막마와의 거래 내가 부활의 또다 3분만에 어 얘네 공격을 안하네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네요 예전엔 공격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다 오케이 이 당찬 표정을 봐 너무 귀여워 내가 최고야 가자 두려워 마시오 나는 라타우 한때 그때처럼 선택받은 그릇이었소 우리는 현재 옛 신앙이 깊은 땅 깊은 곳에 있고 엄청난 위험에 빠져있소 내 가르침으로 그대를 인도하겠소 숲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오 내 가까이 서있을 테니 왕관이 종이로 만든 짝퉁이야 왜 버림받았지 근데? 그릇이었는데? 예전에는 이런거 부수면 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회피합니다 어? 지금은 나 무적인가봐 나 때려봐 아닌가? HP가 안 나와있는데 지금은 튜토리얼이라서 뭐 HP가 따로 없는 듯 그리고 저번 데모에서는 뭐 풀 베면은 풀데이 같은거 나왔는데 지금 이거 튜토리얼이라서 그런가? 뭔가 유용한 일을 쓰이는 돈입니다 지금 아무리 벼도 뭐 아이템이 안나오네요 확실히 튜토리얼이라서 그런 듯 진행합시다 어? 왜 길이... 길이... 이게... 던전 형식은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랑 비슷한데 몹들이랑 겹쳐져도 데미지를 입진 않아요 공격에 맞아야 데미지를 입고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은 그냥 몸이 닿기만 해도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여기는 몬스터들이랑 접촉을 해도 데미지를 입진 않네요 보시오 제물로 받쳐지는 또 다른 가녀린 영혼이오 저자를 구출하면 분명 우리 교단에 들어와 줄 것이오 아 강대한 신의 신앙에 죽여들이시아 이 제물을 받아 뭐야 누가 신사한 땅을 침범해 의심을 방해하는가 까자 하하하하하하 하같 니가 나의 첫 뭐라고 해 신도구나 추정자 세뇌 대기중 안전한 곳에 왔소 잘해주었소 붉은 왕관이 그대에게 이 땅에 그려진 표식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오 오래된 사원으로 가게 될 것이오 거기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시오 거기서 봅시다 니가 두더지어서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난이도를 선택해주세요 걱정마세요 난이도 언제나 설정 메뉴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소원인 플레이어를 위해 추천하는 난이도 하하하하하하 도전을 찾아 헤매는 숙련된 플레이어를 위해 추천하는 난이도 개발진 추천 여러가지 경험 원하는 평범한 플레이어를 위해 추천하는 난이도 쉬움 재밌고 간단한 경험을 원하는 캐주얼한 플레이어를 위해 추천하는 난이도 처음이니까 그냥 중간으로 해보자 이게 약간 경영같은 느낌도 있어서 교단들 관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 할 땐 보통이 나을 거야 이 텅 빈 땅은 이제 그대일 것이오 이 부서진 유적은 새로운 교단을 세우기 위한 지점이 될 것이오 해야 할 것이 맞소 우선 가련한 영혼들을 교육시켜 교단에 들어오게 합시다 주종자들은 그대를 위해 자원을 수집하오 이들에게 명령의 목재나도를 수집하도록 하시오 목소리 왜이렇게 귀여워 입교를 위해 세네 당신의 교단에 절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다르겠나이다 다르겠나이다 아니야? 모타가 있네 이름 피노 형상선택 얼굴을 바꿀 수 있죠 어 뭐여 이거 크툴루가 있네? 딱 그으드로 하자 기본 얼굴이 제일 이쁜 법 색 종류 얼굴에 문양을 넣을 수 있네요 이건 머리카락이 생기네요 없는 게 더 귀엽다야 특성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앙을 얻습니다 레벨 상승이 15% 쉬워집니다 어? 신도를 레벨업 시킬 수 있어요? 충실하지 않은 헌신을 15% 더 느리게 생성합니다 이런 쓰레기네 이거 못 바꿔? 특성? 어쨌든은 수락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나무배기 아 할 일을 정하게 할 수 있네 돌무더기를 치워 돌을 수집합니다 나무를 베어 목재를 수집합니다 나무 캐세요 교단은 강해질 것이오 허나 그대의 추종자들도 힘을 비축해야만 하오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요리용 화덕을 짓도록 하시오 그러면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오 나무 다섯 개 돌 두 개 채광 좋아 여기 싹 다 정리해주겠어 이건 뭐지? 베리집기 재집하는 거 귀여워 뭔가 이렇게 되게 신나는 거 같냐? 되게 철없는 애 같애 근데 제가 아까부터 나무 캐던데 진짜 뒤지게 느리네 이제 뭘 하는 거야? 이 상태로 지금 나무가 안 쓰러지고 버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용하거든요? 같이 캐자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요리용 화덕을 건설 요리용 화덕 날 것을 요리에 추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만듭니다 이 건물 한 번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지을까요? 이 초록색 영역 이 가운데 빼고 이 네모 칸의 영역에다가 할 수 있네요 여기다 지읍시다 이리로 와가지고 짜자잔 당신의 추종자단 음식을 먹어야 하며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단의 허기는 화면 좌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기가 너무 낮아지면 추종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더 많은 음식을 찾으세요 채집 지점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어... 저게 채집이로구만 농장을 지어 음식을 기르세요 씨앗은 성전 중에 채집 혹은 구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 왼쪽에 허기 슬롯이 생겼고 지금은 교단이 한 명이라 그런가 달리는 속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네 아 음식을 요리하라 레시피 북에서 평범한 베리가 담긴 그릇 베리로 만든 단순한 음식입니다 15%의 확률로 추종자가 즉시 똥을 쌉니다 아 이게 디버프야? 똥을 싸면 안 좋은 거야? 음... 몰라 일단 요리 오케이 요리 오 굉장히 쉽네 이제 성지를 지어야 하오 하지만 우선 더 많은 추종자와 함께 더 많은 금화가 필요하지 둘 모두 옛 신앙의 땅에서 성전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어 우리의 후원자이신 기다리는 자께서 4명의 옛 신앙의 주교들에 의해 갇혀 계시오 죽여 각각이 사슬 하나로 그분을 이 세계에 넘어오시는 걸 막고 있지 이미 우리 쪽에선 저들의 용토로 가는 관문을 열었소 추적해 저들을 죽이고 그분을 풀어주는 건 그대의 역할이오 이제 가시오 그곳에서 금화와 추종자들을 찾을 것이며 섬기지 않고자 하는 이들은 힘으로 전향시키시오 더 많은 황금을 가지고 돌아와라 더 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돌아온다 여기 있는 거 굳이 내가 다칠 필요가 없나? 당신이 없을 때 추종자들은 이곳에 자원을 넣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까 떴던 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저쪽 열렸군요 나머지는 제가 데모 때 봤으니까 다 챙겨보지 않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다크우드 신도가 한 명일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신도가 기도를 해줘서 문이 열리는 형식 뭐야 거미들이 있어 어 뭐야 이상한 소리네 오른쪽에 와 거미멜 여기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 보이는데 딱 봐도 그렇지 않아? 어 이제 HP가 생기네요 다크우드 성기자의 검 방랑하는 전사에게 있어 든든한 동반자다 적당한 피해를 주는 균형 잡힌 칼 속도 1 피해 1.2 읽기 래쉬주교의 땅에 들어가는 중 예신앙을 따르지 않는 자는 파멸할 것이다 오 부술 수 있네 안 부서지는 건 없는 건가 왜 나뭇잎 안 어 주네 이제 어 이제 준다 풀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갈 거야 왜 풀이 생각보다 드랍률이 낮은데 나 투터리할 때 되게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연타에서 콤보로 날릴 수도 있는데 때리면 몹들이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때리고 쫓아가서 때리고 쫓아가서 때리고 짤디를 넣어야 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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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콤보를 넣기가 애매하군요 돈 많이 주네 아니 풀을 안 줘 미니맵은 오른쪽 위에 있네요 크게 볼 수는 없는 건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 불이 이제 조금씩 나온다 획득 꽃 목걸이 이 꽃은 영원토록 꽃을 피운다 추송자가 헌신을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이게 뭐지? 이 목걸이를 신도에게 장착시킬 수 있는 건가? 어? 상인이다 어린 양을 찬양할지라 위대한 힘의 전달자요 아래에서 기다리는 자의 약속된 해방자이니 카드가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인지 아니면 아직인지 모르지만 전 언제나 그대의 카드를 뽑아왔습니다 어린 양이오 허나 이번이 그 처음이지요 뭐라는 거야? 이 카드들을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는 카드를 한 장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그대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무슨 힘이냐고요? 카드가 그 힘을 결정할 것입니다 심장에 받쳐지고 서약이 이루어졌다 하트 하나? 빈 칸의 하트일까? 약간 바인딩 오버의 작의 소울 하트 같은 걸까? 공격 속도가 1.25배 상상합니다 난 공속이 좋아 이미 나온 결과를 번복할 순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고마워 여기가 자원 그러니까 식료품 여기가 돌 캐는 곳 신 것 같아요 식료품으로 갑시다 음 베리가 한가드? 이거 다 심으면 되는 겨? 혹시 보스니? 이제 보스인가? 몬스터 디자인이 바인딩 오버의 작이랑 진짜 비슷하긴 하다 그러니까 오 야 이거 공속 1.25배가 꽤 빠른데요? 이거 차이가 좀 큰데? 몬스터 디자인이 디자인 자체는 다른데 공격 패턴이라거나 이제 그런 형태 같은 게? 이거 지뢰냐? 저 뭐야? 꺼졌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바인딩 오버의 작은 신이 내린 게임 아닐까? 어? 뭐야? 뭐야?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너는 갈랄에 쓰러졌어야 했다 어린 양이요 네 동족들이 그러의 뜻이 말이다 그런데 지금 넌 내 앞에서 나와 맞서는구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이다 왕관 왕관 그의 힘 그것인가 하지만 난 여전히 강하다 꼬리를 말고 도망쳐라 어린 양아 뒤졌어 넌 좀 이따 봐 뭐지? 멀리까지도 왔구나 어린 양이요 내 추종자들은 날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너의 추종자들 또한 그럴 수 있더냐 내 그논을 나를 바치라니 어린 양 지도자 셔 붉은 왕관을 파괴하라 암누스티아스 어? 오우 쉣 도전과제를 달성한 불신자에게 죽음을 어? 얘를 나의 신도자로 만들 수 있구나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의 교단에 절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따르겠네이다 방금 전까지 나 죽이려고 했던 애가? 미쳤네 금덩어리 손말 하나 나무 열다섯 개 해골 목걸이 해골 목걸이가 뭔지 나 몰라 영원토록 미소 짓는 해골이다 추종자가 비자연적으로 오래 살며 예상 수명의 두 배를 살게 됩니다 아 수명도 있어요? 와우 와우 너무 많이 주네 해? 어? 4분의 1이 채워졌어요 교단으로 복귀? 스읍 기다려봐 나 아직 던전 다 안 둘러봤거든 아 상점이구나 미약한 치료약이다 추가로 하나의 하트 반 개를 얻습니다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2배로 증가합니다 이거 이 던전 진행하고 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거 맞지? 내 본거지로 돌아가면 초기화되나? 초기화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하긴 하다 교단으로 가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데모가 끝났었죠 저번에는 좋아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볼까? 어?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없네요 아래쪽에서 뭘 해야 되나 봐요 안전하게 돌아와줘 다행히요 혼자 돌아오지 않았구려 더 많은 이들을 교단에 입교시켰어 이 새로운 전향자들을 교육시켜 계속 이어가보도록 합시다 제발 살려주세요 머리에 난 거 호기야 징그러워 죽음을 두려워함 다른 초종자가 사망할 때마다 마이너스 5의 신앙을 잃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다른 환자보다 15% 더 느리게 회복합니다 헌신을 15%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일단 너 머리가 너무 징그러우니까 부작이 돌려볼까? 헉! 이쁜 토끼가 나왔어 저러 이제부터 니가 암두시아스다 넌 도끼를 아니 도를 채광하렴 주종자들은 일을 하거나 숭배를 하거나 둘 중 하나여 숭배하는 주종자들은 그대가 모을 수 있는 헌신을 생성해내요 하지만 헌신을 수집하려면 성지가 필요하오 성지! 주종자들의 기도를 드리는 곳 성지에서 생성되는 헌신을 축적합니다 가운데에 성지를 두는 거구나 다른 곳에 둘 수 없어요 성지를 배치 어? 어머어머 어머 귀여워 헉! 같이 만들어줘 와서 찬양을 그대의 주종자들은 이제 그대를 숭배할 것이오 여기 새로운 주종자가 있소 이 주종자를 성지에서 숭배하도록 임명하시오 그대의 주종자들이 성지에서 만들어내는 헌신을 모아 종교적 영감을 해금하시오 어? 뭐여? 제발 살려주세요 레벨 상승이 15% 쉬워집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15% 빨라집니다 와 얘는 나쁜 게 없네 좋다 넌 강한 애니까 강한 머릿결을 줄게 숭배 성지에서 숭배를 해 헌신을 생성합니다 충분히 모은다면 종교적 영감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추종자들이 성지에서 숭배를 할수록 헌신은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추종자들은 성지에 아무도 배치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숭배를 합니다 무슨 소리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건가? 종교적 영감을 모았다면 성지를 통해 교단의 새로운 건물들을 해금해보세요 아아아 일종의 경험치인가 본데 이건 내가 집을 수 없네? 내가 여기다 뿌려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먹는 거야? 성지에서 영혼을 소확하기 성지에서 영혼을 소확하기 어 뭐야 종교적 영감 수집 해금 으아아아아ㅏ안봤앴!!!! 오오오 침낭 추정자들이 잠을 자는 곳입니다 매우 불안정하며, 가끔씩 무너집니다 씨앗을 키워 곡식으로 만듭니다 오오 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구나 아, 종교적 영감은 위쪽에 저걸 채우면 종교적 영감 해금 뎀 이런 느낌이군요 알겠어요 이것도 지금 해금할 수 있고 이것도 해금할 수 있는데 지금 잠은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 밭경작부터 해보자 밭경작지 이건 뭐지 농사꾸러미 농부 배치소는 초종자들이 근방의 곡식에 물을 주게 합니다 초종자들이 심을 씨앗을 저장합니다 오케이 건설 설교와 의식을 수행하는 사원을 짓습니다 자원은 풍부해요? 왜 다 짓자? 애들 기도하느라 나 거들떠도 안 보네 외롭다 정말 외롭다 됐다 사원은 교단의 중심이오 그곳에서 그대는 설교를 통해 강해지고 의식을 수행해 주종자들의 연약한 마음을 담금질할 것이오 그대에겐 교단의 신앙을 유지할 의무가 있소 신앙이 너무 낮아지면 그대의 주종자들은 그대와 반목하고 결국엔 떠날 것이오 어... 그렇구나 주종자들이 그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소 그대에게 그대가 위대한 지도자임을 보여주시오 사원 안에서 설교를 하시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원 재단 설교를 하고 추종자들의 에너지를 보아 붉은 왕관의 힘을 강화하세요 아무도 없는데요? 어어 온다 온다 됐다 신앙을 통해 추종자들은 강해집니다 설교를 행하면 추종자들로부터 힘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능력, 무기와 저주를 해금할 수 있게 됩니다 충성심이 높은 추종자들은 더 많은 헌신을 생성해냅니다 그렇게 더 많은 추종자에 더 많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면 더 빠르게 새로운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잖아 신실자의 심장 영구적으로 하트 반쪽으로 씁니다 도전과자를 달성함 진실의 전도사 자, 가서 일해 지켜보니 굉장하시오 타고난 지도작감이로구나 어째서 선택받았는지 알 것 같소 교단을 인도하려면 교리를 선포해야 다른 이들이 교대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오 얜 신앙의 땅으로 돌아가 개명석 조각 컬러 을 찾으시오 이 조각이 있으면 새로운 교리를 선포할 수 있소 저 명령어 오류 났어요 제작자님 오, 이거 3D구나 난, 난 되게 2D로 이렇게 앞모습만 보일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옆에 벽면이 보여요 건물에 밭 정장소 만들어보자고? 오케오케 어? 아, 아래쪽에 있구나 풀과 돈 2개 샷을 격곡식으로 만듭니다 어? 애들이 배고픔 많아서 밥을 먹는구나 아, 귀여워 그래서, 가져가자 밥을 더...마닐까? 오케이 아니, 밥을 그렇게 자주 먹는다고? 씨앗 심기 아니 일은 안하고 일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 신기하네 지들끼리 알아서 할 거 하고 쉴 때 쉬고 한다는 게 어쨌든 이거 다 차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가자 이거 일단 지금 너무 재밌고요 장기 컨텐츠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신의 피가 흘렀다 여기서 죽음은 더 이상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너무 즐거워 지금 너무 큰일 났어 아니? 새로운 무기? 아 이게 전전에 들어올 때마다 무기가 랜덤이구나 랜덤으로 지정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던 무기 사라져요 막을 수 없는 폭력이 강대한 도구다 목적을 가지고 휘둘러야 합니다 속도가 0.5회예요 하아 무기 못 바꾸는 거지? 무기 못 바꾸는 듯? 무기가 지금 없어서 안 바뀌는 것 같아 거미 사라졌어 뭐야? 어? 만나게 되어 반갑소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 기다리는 자께서 그대에게 왕관 능력 하나를 내리고자 하시오 유지시 조준 어? 어? 원고리 공격 이제 죽은 적들은 열정을 떨어뜨릴 것이오 이를 모아 그대의 저주를 보충하시오 열정은 불신자들을 쓰러뜨림으로써 얻는 정당한 분노이자 저주를 사용하기 위한 탄약입니다 열정은 적들을 쓰러뜨림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모으면 저주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걸 저주라고 하는군요 원거리 공격 이거 타이밍 맞춰서 할 수 있구나 봐봐 이거 뭐라고 해 저 흰색 굵은 하얀색 중앙에 있잖아요 선이 저 타이밍에 맞춰서 딱 놓으면 강력한 공격이 나가요 뭐야 이거 적이었어 저주가 중도 취소가 없는 게 좀 치명적이네 타로카드 적들이 열정을 두 배 더 떨어뜨립니다 공격받을 시 10%의 확률로 피해를 무시합니다 열정 두 배 보기 타로카드 해금 뎀 도감인가 봐 지도를 밝힙니다 왜 이건 열려있지 음 도감이 맞나봐요 데모 때 기록이 남아있는 건가 이 한텐 공격을 할 수 없네 와 공속 진짜 이 분노는 가까이 가야지만 수집이 되네요 멀리 있으면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분노 생각보다 채우기가 되게 어렵다 벌써 던전이 끝났나요 아 이제 첫 번째 던전이 끝난 거군요 물음표 뭐야 이건 신도야 물음표 너무 궁금한데 도전 수락 반갑소 성전사여 생체기 하나 없이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다음 전투 몇 번을 통과할 수 있다면 내 보상을 주겠소 하지만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줄 수 없소 해보자 세 개의 방 내에서 피해를 입지 말래요 다음 방부터 시작인가 보지 아니 우리 장작들도 안주는 미션을 얘가 주고 있네 뭐야 이거 헌신 훔치기 와우 헌신 훔치가 돼요 대박 왜 점프해 뭐야 저거 화염으로 된 꿰뚫는 화살을 하나 발사합니다 표시게 되고 유지하다가 노을시 폭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급수 불타는 사격의 두 번째 버전이구나 장비 재활용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번에 데모 때 이 짓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복장이 터져서 왜 장비 계속 두고 가냐고 쌍욕을 막 하지는 않았고 속상해 했지 지도를 밝힙니다 저주가 열정을 25% 적게 소모합니다 지도를 밝힙니다 어? 뭐지 이건? 뽑기 개명석 조각 가까이 가니까 말을 걸어제네 용겁의 시간 전 이 땅은 신과 그 지지자들로 가득 찬 땅이었다 이반 신전에 무슨 일이 닥쳤던가 아 그것은 짐승들에게는 망각함이오 신들에게 있어서는 망각됨이라 그들은 떠났을지 모른다 자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서로를 잡아먹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자들은 뿌리를 퍼뜨리고 실을 자아내며 자신들에게 맞도록 세상을 재련했다 한때는 수많은 신들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였어? 개명석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개명석은 교단원들이 따르는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언제든 새 개명석을 만들면 사원의 재단을 이용해 새로운 교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신기한 요소가 너무나 많군 제가 이번에 튜토리얼 겸 저렇게 조각을 많이 줬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 개씩 모아야겠죠? 어? 뭐야? 그럼에도는 어리석게 계속 있는구나 어린 양아 네가 공포에 떠는 냄새가 난다 흙은 왕관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참으로 그에 걸맞지 않은 자가 왕관을 썼구나 우윽 흙은 왕관이 둘이 세상에 정말 대단하시오 도전을 성공하다니 무엇을 줘야 할까 이거면 적절한 보상이 되겠군 추종자의 새로운 동물 형태를 취할 수 있 얘가 스킨 주는 애구나 나 뭐 놓치고 가는 거 없지 건초 뭉치입니다 이게 뭐지 장식품 장식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식품이야 제일 좋아하는 건 스킨이고 제일 싫어하는 건 장식품 헌신 훔치기 왜 풀 안줘 왜 풀 안줘 뭐 채팅창이 지도 가린다고? 어 그래? 왜 얘기 안 해줬어 또 얘기해줬는데 내가 못 본 거야? 아 그러네 살짝 가리네 됐지? 공격받을 시 10%로 피해 무시 하트 하나 하트 봤자 역시 소울하트네요 밤이 됐어요 아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면 분노가 자동으로 습득이 되는구나 전투 중에는 내가 스스로 가서 주워야 되고 어? 알레파 아 아야 주워 오케이 귀엽네 씨앗 여덟개 베리 열네개 돌 다섯개 베리 열네개 승부하군 어? 돌 조각 하나를 얻었네요 전향석이라고 했나? 기억이 안난다 끝났네 두번째가 불이 들어왔고 진짜 보스전은 적이 넘어있나 본데 개명석 그래 기억력들도 좋아 어? 어? 아주 좋다 나의 그릇이요 너를 죽음에서 되살린건 잘한 것인 것 같구나 내 너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겠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 그 얘기하려고 절 부르셨어요? 신님도 좀 많이 한가하신가 보다 오,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애들 열일 했나보네 우와 가득 차서 애들이 이제 다른 거 알아서 하는구나 플레임 플레임 교단은 너무 식상한데 엉덩교단 엉덩교단 괜찮다 이걸로 가자 엉덩교가 됐는데 그래 엉덩교 좋다 엉덩교 엉덩교 꽤나 좋은 이름이군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업그레이드를 어디서 하지? 있다 추정자들이 금방의 곡식에 물을 주게 합니다 이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한데? 농부 배치소 씨앗 저장고 아 이 파란색이 혹시 그 범위야? 아이 이거 내가 잘못 지었네 극한의 효율을 내려면은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어쩔 수 없지 물은 내가 직접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기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넌 왜 여기에서 기도하는 척 하고 있냐 너 와 이 추정자를 모집하면 즉시 10 신앙을 얻습니다 와우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앙을 얻습니다 와우 헉 엉덩교에 적합한 인재로다 건설 아무 진행중인 건설을 돕습니다 건설 도와줘 아이고 야야야 나 건물 지을거요 이거 뭐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신도들에게 목걸이를 줘봅시다 선물을 증여합니다 추정자의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추정자가 헌신을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추정자에게 주어 그 추정자의 충성심을 증가시키고 본래 수명보다 두 배의 수명을 살아갑니다 너 두 배 살아라 오우 목걸이가 장착됐어요 이런 느낌이구만 잘 알았어 꽃 목걸이 추정자가 헌신을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티블의 능력치를 볼 수는 없나요? 밭 관리 가능한 밭 경작지 임무를 관리하게 합니다 밭 관리하세요 그럼 이제 땅을 심어야겠죠? 10개 심을 수 있네 오케이 어우 쉣 언제 하나하나 다 경작해e 왜 애들이 다 나보다 잘하는 게 없어 어? 나 3개 작업하는 동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네 어? 벌써 다 찼어 혹시? 왜 왜 와서 이를 도와주지? 뭐야? 너 왜 나한테 말 걸어 아 얘네들이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와서 안녕 이러고 인사하네 여긴 더럽군요 여길 치우지 않는다면 분명 병에 걸리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교단 내에 불결한 환경은 추종자로 와여금 질병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추종자가 병에 걸렸을 경우 침대에서 휴식을 할당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휴식 중에 추종자는 천천히 회복됩니다 똥, 구토와 죽은 시체는 질병을 야기하며 질병은 교단에서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기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죽은 시체를 묻으면 질병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더러운데 어디가 더러운데 어우, 쉣 이걸 이제, 이제 그 종교적 교감으로 애들한테 시킬 수 있는 거겠죠? 음 와, 확실히 진짜 개꿀재민데? 미쳤는데요, 그냥? 얘들아, 교육시간이다 왕관? 붉은 왕관의 능력을 얻그리다고 증가시키세요 이게 뭐지? 새 교리 선포 새로운 교리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떤 다른 화폐로 내 옷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일단 이거 새로운 교리를 받들어라 퍼토풀 의식 불길 주변에서 춤을 춰 교단의 신흥을 상승시킵니다 새 교리 선포 불을 밝히고 밤 늦게까지 춤을 출 수 있게 해줍니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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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혈의 무기 함혈의 무기는 특정 확률로 적을 공격할 때 중독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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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 세계의 새로운 저주가 나타납니다 이거 약간 스켈틀이 정하는 건가? 이거 하자 난 중독이 좋아 하멸의 무기 윗단계가 열렸네요 자 다들 가서 할 일 하세요 설교를 하고 의식을 수행하며 초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그들의 신앙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적들의 뼈는 특정 의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하오 이들의 뼈를 파괴하여 뼈를 획득할 수 있어 옛 신앙이 땅으로 돌아가 쓰러진 적들의 뼈를 모으고 더 많은 초종자를 모아 이곳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시오 사원에서 의식을 수행하세요 의식을 수행하면 보통 신앙을 높여주거나 교단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의식은 쓰러트린 적들의 뼈를 이용해 거행합니다 이제 뼈가 드랍되나봐요 이때까지는 드랍이 안됐었는데 불신제들을 쓰러트리고 시체의 뼈를 부서 뼈를 모은 다음 사원에서 어둠의 의식을 거행하는 데 사용해보세요 더러운 건 없지 얘들아 똥 막 숨어서 싸면 안 된다 잘 보이는 곳에 싸 내가 치워줄게 아우 이거 일일이 심어야 되는 것도 일이네 혹시 이것도 돌이 부족해요 저 저장고를 옆에다가 두면은 알아서 심어주려나? 피노 추정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라고? 임무 완료 와 해주신 건가요? 정말로 당신은 흠 없는 분이시군요 정말 기쁩니다 위대한 지도자님 임무 완료 어 신앙심이 올랐네 아 그러니까 똥을 치워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밤이다 지금 신도들 굶어주고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러게 땅바닥에서 자네 빨리 침대를 만들어줘야겠다 와할 게 많네 짐...남 위쪽이 열렸고 시체 구덩이 단순한 구덩이에 죽은 추종자들을 묻습니다 썩은 시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죽이면 되는 거잖아 지금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단 레벨 2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이건 침대 나무가 많이 필요하구나 두 개를 지울 수 있어요 두 개 애들 자는 사이에 내가 애들 잘 수 있는 아주 귀여운 침대를 만들어줄 거야 저 자식들 내가 만들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침대로 오는 거 봐 안 자고 있었어 어? 아닌가? 자러 안 가? 아 이렇게 밥부터 먹어야지 그래 그동안 배고팠구나 자는 거 귀여워 아휴 우리 신도들 침대만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려면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겠는데 빨간 놈 제일 구석에서 자고 있었네 아이고 불쌍한 거 뭐야? 할 말 있어? 위대한 지도자님 야외의 바닥에서 자는 것도 힘듭니다 벌레도 있고 등이 아파해요 부디 쉴 수 있을 만한 곳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약간 퀘스트는 그 느낌 나네 프로스트 펑크 애들이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 이래가지고 광신도가 될 수 있겠어? 무조건적인 믿음을 줘야지 스바라씨들이 똥이나 싸지려고 말이야 교수 바빠 뒤지겠는데 안 보여?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 퀘스트 완료 와 해주신 건가요? 정말로 당신은 흠없는 분이시군요 아니 이거 교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베리 집기 몇 개 나오냐? 세 개? 씨앗도 채취를 하면 바로 나오네 뭐하니 내 그냥 그냥 내가 물을 주는 게 빠른 것 같아 쟤네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겠어 아우 저 자식들 진짜 자 뼈 수집하러 갑시다 어? 무기가 두 종류네? 트루아의 손길 강력한 촉소를 맹렬히 분출시킵니다 파멸의 도끼 독에 적중당한 적은 죽음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두 개를 장착했어요 가 아니라 하나는 마법이군요 와아 어 이제 뼈 조각 나온다 하나는 져주고 하나는 무기였어요 뭐야 어? 사실이었어 붉은 왕관이 다시 나타났다니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했거늘 그만 샤무라를 방해해선 안되지 잘 처리하도록 형제여 그대의 명대로 자매여 한 마린 어디갔대 한 마린 어디갔대? 한 마린 어디갔대? 아우 애들 많이도 있다 앗 소울아트? 더 좋은 상자가 나타날 확률을 높여준다 아 상자도 등급이 있구나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소울아트를 넣습니다 둘다 굉장히 좋은데요? 더 좋은 상자로 갑시다 어차피 하트는 있어봤자 내가 안 맞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죽어라 중도 예아 좋은 상자 나온다며 왜 안나와 확률 분명히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왜 동전 3개 나오는데요 뭐야 얘네 왜 개많아 왜 개많아 뭐 와우 아니 카드는? 뽑기 적들이 열정을 두배 더 떨어뜨립니다 저번에 입수했던 카드네요 이런게 그냥 드랍되기도 하는구나 공속 개누림 핫 아아 오 좋은 상자 나왔어 뽑기 공격받을시 10%의 확률로 피해무시 추종자가 잠을 자지 않게 됩니다 나를 꿈꾸라 멘트가 되게 멋있다 나를 꿈꾸라 벌써 방 다 둘러봤어? 아 던전이 너무 작아 좀 더 그 하지 난이도 높이면 보상이 더 좋아진다거나 그런건 없나? 이정도면 난이도 올려도 될거 같은데 응? 이건 또 뭐야 이건 타로카드 이럴 것 같고 어 뭐야 왜이렇게 높아? 이거는 나무 이건 돌 이건 뭐지? 상점? 내 가슴이 말하는대로 살 수만이 있었더라며 나 말 대사 넘기려고 확인을 눌렀을 뿐인데 뭔가가 구입되어버렸어요 뭘까요? 나 잘 산거 맞아? 에? 하트도 주네? 이런거 부숴도 되는거야? 저주 공격 피해를 1.25배로 증가시킵니다 30원에 구매 이거 사도 되는건가? 일회성 아니야 이거? 영구적인건가? 타로카드 해금댐 신도를 늘릴 수 있고 카드 신도 늘리자 아니 그걸 산다고요? 뭐 돈 쓸 데가 없잖아 건물 지을 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진 않으니까 금방 모으잖아요 벌레는 배가 고프다 벌레는 우리의 살점을 파먹는다 하지만 이는 안전에 대한 내과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꺼이 살점을 내놓을 수 있다 뭐 개소리야 얘네 왜 거리두어? 코로나 걸렸어? 사회적 거리두기 좋네 사회적 거리두기 좋네 사회적 거리두기 좋네 이씨 이리 나중에 봐 어? 어? 오 징그럽게 생겼다 디자인 괜찮은데 근데 저 타로카드가 영구적인게 아니라면 내가 30원을 주고 산거일 때 내 교단으로 다시 돌아가면 30원을 그냥 날려버리는거네 맞아? 와우 한방 체력 아래쪽이 이번에 먹은 카드 숫자 아닌가요? 아 5개의 카드를 지금 적용받고 있다 이런 뜻인건가? 쟤 뭐야? 하트가 반개가 되었을 경우 모든 적들이 이에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네 카드 6장으로 바뀌었어 아니 그럼 던전 끝나면은 진짜로 오 그 30원 날아가는거 같은데? 어 위험해 오 저거 갓이 나온다 오 저거 갓이 나온다 아 30원으로 카드를 해금했으니까 나중에 저게 드랍이 된다 이런거구나 아 타로카드를 안 먹으면은 그게 이제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등장하거나 그러진 않나보죠? 불타는 사격 불타는 사격 싫어 난 촉수가 더 좋아 카드를 한장 뽑으시오 공격에 맞은 적들에게 독피해를 가합니다 공격속도 1.25배 공격속도 1.25배 무기 팔아버리세요 아 재활용할 수 있었지 참 아 우리 장작분들 또 난리치건네 아야 샅 뼛조각 내놔 뼛조각 내놔 뼛조각 왜 왜 더 안주는 느낌이지? 지도를 밝힙니다 저주가 열정을 25% 적게 소모합니다 어차피 맵은 다 둘러볼거기 때문에 지도 안 밝혀도 될거 같아요 카드 되게 잘나온다 어? 뭐야 지도 밝힙니다 카드 나왔어 아까 포기했었던 카드 되게 잘 나온다 어 뭐야 지도 밝힙니다 카드 나왔어 카드 와 바르바라 تو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 정도면 난이도 진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뭐지? 소형 선물. 아 진짜 실화예요? 동전 하나 나왔어 미친. 진짜 초소형인데? 저딴게 선물? 끝났다. 세 번째 불이 들어왔어요. 도단으로 복귀. 보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보너스. 새 물품에 플러스 20%. 네 추종자들의 수화가 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거라. 그들은 너를 위해 존재하며 네 이득을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거 되게 와닿는 말이다. 내가 방금 추종자들 위해서 막 엄청 개노가다 했었잖아요. 뭔가 되게... 그들의 신앙은 차원이오. 그러니 금을 대하듯 쓰라. 이들의 신뢰는 언제든 다시 친절의 행동으로 다시 얻을 수 있으니. 내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 못할 것들을 상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이를 네 의지대로 사용하라. 내 너에게 허약한 자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내리노라. 마음 읽기. 추종자들과 상호작용의 그들의 생각을 읽고 배고픔, 피로도와 질병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하나이다. 교리를 천포해 추종자에게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종자와 상호작용할 때 이 행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엉덩교. 아 나 이거 글씨 뜨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 갓겜이야. 야 많이 찬다. 종교적 영감 해금 뎀. 이거 왜 파밍 안 하냐 얘네. 어 애들 많이 배고픈가봐요. 어 이거 식량 보급이 생각보다 빡센데요. 신앙신 왜 저지경이 됐냐. 야야 질병 질병. 질병도가 왜 저래. 어 이거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되게 많네. 일단 밥부터 먹이고. 푸짐한 고깃국. 25%의 확률로 귀중한 자원을 떨어뜨립니다. 15%의 확률로 추종자가 똥 쌉니다. 그래 마음껏 먹어라. 똥 싸지마 마. 아 지금 위쪽에 침대 하나 부족하다고 뜨네. 제발 살려주세요. 무리가 커진다. 도전과제 달성. 강한 체력.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회복하는 속도 15% 증가. 추종자가 번제되었을 경우 신앙을 5일 씁니다. 나무케. 아니 밀려있네? 아아아아. 질병에 걸렸을 때 신앙을 10일 씁니다. 레벨 상승이 15% 쉬워집니다. 돌케. 침대 3개 모자라요. 식량도 완전 모자르고. 아 지금 해야될 게 지금 산더미구나. 일단 침대 3개. 됐다. 그 다음에 나무 2개. 아 얘들아 근데 나무가 남은 게 있냐? 아 그 자원 진짜 후달린다. 추종자들을 위한 침대가 충분하니까 신앙심이 올랐어요. 고작 침대를 설치해줬을 뿐인데 신앙심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는 애들 다 소식으로 바꾸죠. 좋아. 어? 뭐야 얘 퀘스트 있어. 힘들 때는 풀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추종자들은 싫어하겠지만 굶주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풀투성이 귀리죽 음식을 먹게 하라. 그게 뭔데? 풀투성이 귀리죽.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25%의 확률로 병에 걸립니다. 이딴 걸 만들으라고? 뭐 하나만 만들어서 매기자. 바로 옆에 똥 있어. 와우. 위에 열리는 거 봐봐. 어? 애들이 와우. 아 이렇게 아우. 교단이 진화하는구나. 와우. 진짜 이 게임 개미침. 신앙심 풀로 탔어요. 와우. 해주신 건가요? 아니 근데 신도가 너무 많은데? 이게 맞나? 관리가 안되는데. 새로운 교리를 세우겠노라. 일용할 양식 앞에서의 의례에 대해 가르칩니다. 세속적인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해 설교합니다. 복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노동과 사랑을 함께하라는 말을 해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면 음식을 좀 덜 먹게 되는 것 같은데요? 축제인가 단식인가. 사원에서 단식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추종자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축제의 의식을 해감합니다. 추종자들을 위해 성대한 추견을 열고 허기를 채우는 25회 신앙을 얻습니다. 지금 신앙심은 풀이어서 상관이 없으니까 단식의 의식으로 갑시다. 음식이 너무 부족해요. 새해의 교리를 선 보아노라. 오늘부터 단식이에요. 우매한 것들. 추종자들이 3일 동안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헥? 근데 신앙심이 30 까이네? 아니 나무가 너무 부족하다고요. 이거는 사전이고. 살교. 설교를 연속으로 못해? 이미 오늘은 설교를 했습니다. 음...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은 밤에 자는 모두를 깨워 잠을 방해했습니다. 와 이게 밤에 하면 이렇게 까이는구나. 이런 식이구만. 저는 불사자이기 때문에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도 돼요. 잠깐. 뭐? 탭이 추가? 어? 똥을 줄 수 있네? 뭐야? 피넛 추종자에게 장난을 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워낙 음식을 가려먹으니 똥을 먹게 만들어봅시다. 똥 한 사발 음식을 먹게 하라? 거절하면 왜 신앙심이 까이는데? 이런 장난질에도 내가 어울려줘야지 신앙심이 유지돼? 똥 한 사발. 50%의 확률로 질병에 걸리고 설사를 합니다. 20 신앙이 까이는데요? 그리고 방금 똥을 다 여기에다가 넣는 바람에 똥이 없어서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해요. 뭐야? 아니 수리도 해줘야 돼? 야 미친 거 아니야? 게임? 얘네 죽일 수는 없는 거니? 죽어줘 제발. 얘들아. 다 찼다. 새 성전을 시작할 때 무기 시작 레벨을 증가시킵니다. 아니 나무도 너무 부족하고 하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무를 어디서 수급해와? 주거지.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면 보다 덜 자주 무너집니다. 번제 조각상. 추종자들이 재물을 바치할 수 있게 해주는 조각상입니다. 재물? 이거다. 감옥 못된 추종자들을 수용합니다. 추종자가 나무를 생성합니다. 나무? 돌광산. 허수아비. 밭 경작지에서 씨앗을 훔치려는 새들을 막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새가 훔쳐요? 쓰레기 새끼. 야. 이 나무 캐. 다 나무 캐. 야. 너도 나무 캐. 야 기도하지마. 가서 나무 캐. 나무 캐. 단체로 다 나무 캐. 야 돌 캐지마. 나무 캐. 뭐야 왜 다 단체로 돌을 캐고 있지? 내가 돌 캐라고 했냐? 뭐지 이 자식들. 미친건가? 몰라 어쨌든 단체로 노동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어 그리고 잠깐 누가 똥 샀어? 어 쌌다 똥. 이걸 피노에게 먹이라고? 이딴 걸 퀘스트라고 주냐? 진짜 죽여버릴까? 피노야. 진짜 미안한데. 먹어볼래? 교주가 열심히 만든 거야. 먹고 꼭 맛있다고 해줘야 돼. 어? 피노 초종자가 오물을 먹었습니다. 하하 지도자님 정말 재밌으시군요. 이렇게 유머 감각이 넘치는 분을 지도자로 모시게 되어 참으로 행운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정말 자괴감 들고 괴로워. 피노 생각도 읽어봐요. 피노 어딨어? 초종자의 생각을 읽습니다. 정말 역겨워. 와 나무 15개. 뭐부터 해야 되냐? 침대 수리? 아니면 이거를 해야 되나? 종교적 영감도 없네 지금. 나 갔다 오면 차 있겠지? 일단 수리부터 그냥 해줄까? 아 나무 드는 게 너무 아까운데. 얼른 갔다 오자. 뭐야. 사원에서 아무 의식이나 거행해보세요. 이게 사원이죠. 아니 나 아까 하지 않았나? 아 의식. 불을 밝히고 밤 늦게까지 촘을 출 수 있게 해줍니다. 오 여기서 이게 춤이야? 경계를 넘는 자. 도전거제 달성. 쿨다운 중. 이제 신앙심이 풀로 찼겠지? 새로운 초종자들 모집하면 이들을 잘 관리해야 이들의 충성도가 오르게 돼요.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축복을 주면 당신에 대한 충성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들이 당신에게 완전히 충성하게 되면 초종자들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오라. 쟤네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 추종자 이리 오시오. 추종자의 충성심을 증가시키면 추종자들은 당신에게 헌신과 괴명석 조각을 줄 것입니다. 아 그래? 추종자의 레벨이 성성을 따받아 추종자들은 추가로 설교나 성지에서 숭배를 할 때 헌신을 생성해냅니다. 그러니 충성심을 함량하는 걸 잊지 마세요. 충성심을 증가시키려면 추종자에게 하루에 한번 상호작용으로 축복을 내리십시오. 또한 추종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인물을 완수해 주거나 설교 외에도 다른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호... 더 많은 추종자를 거느릴수록 그대는 더 강해지요. 내 그대를 가르쳐야 하건만 피곤하구려. 우리 집으로 날 찾아오시오. 그럼 내가 그대에게 붉은 왕관의 진정한 힘에 대해 가르쳐주겠소. 외로운 판자집 와...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어? 임무추적 라타우의 집을 방문한다. 에에에에에에에 텔레보트 타져요 와 진짜 이 게임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상호작용 축복주기 이걸 일일이 다 해줘야 돼? 와 진짜 개 귀찮아 뭐 어쨌든 간 좀 다녀옵시다 선배님의 집으로 외로운 반잣집 저기 뒤쪽에 뭐가 있는데? 오우 스킨 예에에 어 벨이 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고맙다고 해야겠소 내 의무를 덜어주어 내게 평화를 주었으니 말이요 이제 너클본도 좀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겠군 너클본이 뭐야? 나와 게임을 하기 위해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소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 모든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아 이게 진짜 중노동이었다는 걸 본인이 얘기하고 있네 이런 제기랄 당했다 재물받치기? 달팽이집을 재물로 바칠 수 있네요? 아 원래 있던 장소는 또 확인이 아니라 취소를 눌러야 되는구나 내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구려 바라건대 그대는 이런 꼴이 되지 않길 바라오 자 이제 너클본 한판 하시겠어 이게 뭔지 모르시는가 닥자 앞으로 오면 내 보여주지 주정자의 충성심을 상승시키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끝이 없다 너클본 플레이 난이도 조정은 안 돼요 위험과 보상에 있는 주사위 게임 플레이 방법 주사위의 눈이 같은 열에 같은 값으로 나올 경우 그 값을 곱합니다 상대방의 주사위와 같은 값을 맞춰 상대방의 주사위를 파괴하세요 뭔 소리야? 해봐야 알겠지 뭐 라타우측이 먼저 굴립니다 하하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 알아서 알아 이런 개샥 전 뒤짐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렇게 계속 주사위를 파괴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건 파괴할 수 없네 꽉 차서 가능하면 적은 숫자 주사위는 냅두게 해야 되고 아 근데 난 일이 두 번이나 나오냐 어떻게 헐 같은 주사위 두 개가 나와서 곱해졌어 난 끝났어 와 나 1차이로 이겼어 대박 아래에 계신 분이여 타고나셨군 자 그대가 얻은 보상이 여기에 있어 타로카드 해금됨 하나의 하트를 얻습니다 이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맛을 봤으니 한번 내기 해보겠소? 내기? 배팅이 있어? 이거 못 참죠 라타우측에 먼저 굴립니다 나는 표정을 짚는군요 20 왜 20이야? 25가 아니라 5 곱하기 5 아니에요? 20이 최대치인가? 다 같이 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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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쟤 왜 저기다가 넣었지? 오른쪽에다 넣었으면은 훨씬 더 값이 커지는거 아니었나? 오오! 두개를 한 번에 부술 수 있구나 아 이게 곱해지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네요 이거 개박살나면 한 번에 다 부서지네? 운이 내 편에 있지 않았던 모양이여 뭐 상관없지 아 곱하는게 5 곱하기 5가 아니라 그니까 5 더하기 5 곱하기 2군요 그래서 20이었던거네 엉덩교 애들 배고파 죽을라그런다 아 이거 은근히 물을 자주 줘야지 열리는데? 아 이거 은근히 물을 아니 이거 할일이 너무 많아 미쳤어요 게임이 그리고 음식은 왜 이렇게 후달려? 진짜? 선물을 하나 줘볼까? 초종자에게 주어 그 초종자의 초성심을 가시시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초종자가 헌신을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얘 쓰레기잖아 선물은 스펙이 좋은 애한테 뭐야 왜 또 오 본부의 모습이 흉물스럽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아름다운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르기 위해 당신 품을 건설해주세요 수라 진짜 시키는거 오지게 많죠? 대충 아무데나 놔 아 저 바라는거 개 많아 다 죽일거야 내가 나중에 장식품을 건설하라 세개 음 진짜 개 때리고 싶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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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망치질 소심한거 보소 제대로 아네? 나처럼 팍팍 내리치란 말이야 해내실줄 알았어요 다들 단점이 하나씩 있네 어? 얘 좋다 레벨 상승이 15 쉬워지고 회복하는 속도 15% 증가 얘한테 선물을 주자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자 추정자들이 레벨이 상승할 때까지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너네 레벨 언제 업해? 얘가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신감iking 자 된다 증가 것 자 이제 침대를 만들 것이냐 나무를 공급받을 것이냐 선교사? 추종자들을 신성한 임무에 파견해 새로운 추종자를 모으고 음식, 목재, 돌이나 금화를 모읍니다 물론 돌아올 수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오.. 원정을 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벌목소 하자 나무가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벌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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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이 쉽게 필요해 자 테스 내 주변에 나무 가보고 돌합사 똥 많이 슬픈 자 테스 아니 이거 왜 수확 안해줘요 내가 수확해야 돼요? 진짜 슈퍼 똥게임이네 교주가 제일 바쁜 게임 우리 나무가 아직 없죠? 하.. 나무를 어디서 캐야되지? 뭘 어디서 캐 던전 가야지 일단 밥부터 맛있게 드시고요 종교적 영감 해금 음..... 그럼 이제 바로 돌광산? 돌광산 가자 돌..광산 봅시다 아,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네요 빨리 만들자 여기다가하자 그리구 엉덩신이시여 부디 엉덩이 축복을 애들 다 잠자고 있는데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네 아이고 내 신세야 이것들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자원이 흘러 넘치게 하자 이것들의 자원이 흘러 넘치면은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음식만 챙기면 되겠네 오케이 모든 추종자들을 위한 침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새 또 부서졌어? 어? 얘네 가서 일하러 가나? 어... 그렇게 한 명씩 배치가 되는구나 뭐야 너 왜? 뭐? 단식일? 나야 땡큐지 일단 설교부터 한 번 하고 플레임 티비를 볼 땐 항상 천 원씩 들고 보도록 의식을 해봅시다 탄식 빛나서 지불과 금식을 할 지어다 금식을 할 지어다 어우.. 신앙심이 확 떨어지네 다 나와 야 고맙습니다 지도자씨요 당신을 믿는 건 옳았어요 레벨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았다 야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 음 열심히 일해라 이제 가자 출정을 갔다 와야죠 갔다 오면 애들이 나무를 많이 캐놨을 거야 드디어 이제 끝내자꾸나 내 사원에서 기다리겠노라 오거라 진정한 힘을 목도하라 드디어 사천왕종 한 명이랑 싸우는 때가 왔군요 무기 대반자의 면도날 레벨 4? 피해는 났지만 빛처럼 빠르게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는 빠른 칼입니다 신성한 일격 레벨 4 범인에 있는 적들을 밀쳐낸과 동시에 피해를 줍니다 밀리는 거 되게 많이 밀리네 밀리는 거 되게 많이 밀리네 와 근데 데미지가 진짜 쓰레기구나 이거 약간 슈퍼하머 있는 어 얘 계속 계속 신도들을 소환하네 슈퍼하머 있는 적들한테는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짤 딜 넣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 무서워 펑 아 이게 독장판을 오래 밟으면 중독 걸리나봐 쟤 때릴 때마다 중독 발판이 생기네 그리고 이 밀치는 저주 있잖아요 멀리 밀리는데 데미지는 그렇게 안 세거든 근데 그 이후에 기절시켜요 밀치고 빠르게 다가가서 칼로 슈슉슈슉 말해보시오 어린 양이여 필연적 운명을 믿습니까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의 1.2배로 증가 회복할 때 회복량 2배 무기 데미지 증가 어 네 제초는 미리미리 해둡시다 나중에 막 풀모잘라가지고 당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귀찮더라도 어 나 한 대 맞았어? 이런 쉣! 아 아 아 뭐지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 아닌가 내가 못하는 건가 그냥 바로 카드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소울하트를 넣습니다 좋은데? 한 대도 안 맞고 적들을 계속 죽이면은 소울하트 완전 많아질 거 아니야 꽃으로 채워진 바퀴수레입니다 오우 장식품? 하나가 늘었군요 저건 진짜 이쁘다 건초더미 이딴 거보다 훨씬 낫네 상점을 가도 되는 건가 아 일단 나무 나무가 급해요 야아 나무 진짜 많이 줘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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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가 안 사라지길래 깜짝 놀랐네 나무 더 없냐? 나무 더 줘요 더 줘 신도다 저들은 제 가족을 데리고 래쉬에게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전 이제 혼자에요 나와 함께 하자꾸나 가자 엉덩교로 이건 무슨 표시지? 아래쪽에 뭐야 적들이 열정을 두 배 더 떨어뜨립니다 카드를 얻고 전투를 시작하는 방인가봐요 뭐지? 어이 꼬마 내 고기에서 눈 떼 고기 대신 남쪽 견방에 있는 등대 나가보지 그래 그게 뭐냐고 내가 알려주지 어? 갑자기 위치가 해검된다고? 순례자의 길 자 이제 여기서 나가라고 잠깐만요 입이 위쪽에 있어요 그 친구로 어? 물고기를 얻을 수 있네? 물고기 감사해요 말 더 못 꺼나? 새로운 식재료를 얻었다 오신다 오신다 그분이 강림하신다 그대의 존재가 날 짜증나게 하는구나 그를 섬기는 네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를 그리 믿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아 그래 대화를 하기엔 너무 늦었지 너도 끝이 편하진 않으리라 오지마이씨 오지마이씨 뭘 언제까지 나와? 이 검의 사거리가 검의 사거리가 은근히 짧아 보이면서도 닿을 거 다 닿아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이거 봐 슈퍼머인 상태인 저한테는 좀 안 좋다니까 이 모기가 어디로 가야되지? 스킬 좀 써야겠는데? 3선들의 파괴자이자 심해서 떠오른 존재 투루아의 손길 레벨 5? 어 뭐야 한쪽은 선택을 못 했어 일단 재활용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구나 저기가 보스방이고 회복할 때 회복량 2배 더 좋은 상자가 나타날 확률 증가 어차피 지금은 회복 못하니까 아 이게 광고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광고받았으면 참 좋겠네 헌신 훔치기 어? 이거 부술 수 있나? 어? 어? 우와 대박 이거 부술 수도 있구나 근데 다시 재생돼 헉 어 이거 너무 놀랍다 모든 것들이 다 놀라워 이 게임은 네 이거 정발했어요 공격에 맞은 적들에게 독피해 공격받을 시 10%의 확률로 피해무시 독피해 독이 중첩이 될까요? 제가 짤딜로 막 탁탁탁탁 하면은 이제 독이 중첩돼서 엄청나게 데미지를 많이 준다거나 부수다 보면 돌도 나오네 풀뿐만이 아니라 어 뭐지? 소울아트를 두개 주는 곳인가? 오우 좋은데? 이게 진짜 던전 형식이 아이작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 중첩은 안되는 것 같네 뭐지? 파멸의 담궁 공격을 할 때 일정 확률로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이미 중독 버프를 받고 있으니까 뭐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게 피해가 1.6인데 속도가 2거든? 근데 이게 피해가 1.7인데 속도가 1이야 쓰레기인데? 이걸로 가자 아 재활용해야지 허! 드디어 모든 것에 불이 밝혀지고 사천왕의 관문이 열려버리는데 네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어린 양이여 이 바보 같은 가면 무도에 끝낼 시간이다 어? 헐 어어? 어어? 으아이! 야아 뭐야? 뭐야 아 생각보다 너무 개쩌는데요? 우와 아 진짜 너무 멋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우와아 아 근데 맵이 엄청 넓어서 막 싸우기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네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보통 난이도라 그런가? 아야 어? 어? 어허? 촛! 아야! 악음 쑤워! 그렇지! 도전가자를 kun 악을 보지 말지어다 4천왕의 심장이야 2단의 심장 맥동하는 심장을 획득했습니다 붉은 왕관이 이 심장을 삼켜 새로운 힘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서은의 재단을 방문해 붉은 왕관의 진정한 힘을 해방시키세요 연출이란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게임이네요 래쉬를 죽여 얻은 전리품입니다 장식품 이 건물은 한번만 지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지? 그리고 재료가 처음보는 것들 있어 금괴야? 그리고 저건 철괴야? 스킨도 얻었고 끝 쓰러트린 이겨덕 아 이거 보스한테 한데도 안맞았으면은 이거 재료 확 늘어나는데 엥? 교단 지도자 파괴 보너스 새 물품에 플러스 20 오 보너스에 받긴 받네 이번 판에 무려 거의 100원 가까이 벌었어요 계속 래쉬는 마치 파도 앞에 모래알처럼 니 앞에 쓰러졌구나 쓰잘데기 없는 말 하려고 자꾸 저를 부르세요 신님 이끌 짐승이 없는 잔 양치가 아니다 어? 너네 왜 여기 와서 그러고 있어? 오 깜짝아 심장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좋아하네 주교를 목표로 한 당신의 성공적인 성전으로 감명받았습니다 이 당찬 발걸음을 보아라 내가 바로 교주다 얼마나 재웠나 볼까? 이오! 달구나 좋아 좋아 야 이거 하나 더 만들자 잠깐만 애들 침대가 모자라구나 애들 다 길거리에서 자네 아이고 다 부서졌구나 이거를 만들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되나? 한 번에 되나? 한 번에 되나? 가나요! 가나! 초콜릿! 텐트 주거지로 가자 주거지 이건 뭐야? 기본 장식품 단순한 장식품 목록으로 기지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필요 없는 거고 주거지를 나무 다섯 개와 돌 세 개 이 자리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네 어? 잠깐만 지금 애들 신앙심이 많이 부족한가? 만들면 알아서 잘들 자겠지 씨 앙놈들아 바닥에서 자지만 말고 여기서 같이 어? 작업을 해주면 좋잖아 도와줘 도와준다 저 뒤에서 담소 나누는 꼬라지 보소? 이게 기존 침대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바로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프로스트 펑크도 이런 시스템을 착용했었죠 좋은 기능이거든 없으면 또 막 철거하고 막 새로 짓고 이런 거 엄청 귀찮잖아 쟤 일 안하고 지금 내 옆에서 계속 퀘스트 있다고 찡을찡을 대고 있는 거야? 너 뒤질래 진짜? 실례합니다 지도자님 어떤 이들이 우리 교단에서 머무르고자 하는데 이들은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합류시킬까요? 병든 추종사를 모집한다 수락해야지 뭐 새로운 친구도 영입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침낭을 깔고 그 위에 주거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 아 또 지워야 돼 아이고 시슈 이건 금방 만드네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야 여러 명이서 달려들어서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 헌금을 거둘 때가 됐다고? 아이고 이것도 다 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거 일 다 안 하고 가면은 하루가 낭비되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나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설교도 한 번 할 때가 됐네 얘들아 우리 교단에 돈이 부족하다 어서 후원을 하거라 흡혈무기 흡혈무기는 죽은 적들의 생명력을 이용이 착용자의 체력을 일정 확률로 회복시켜줍니다 성전 3개에 새로운 저주가 나타나면 의인의 열정 이거 한 번 찍어볼까? 궁금한데 근데 흡혈무기가 더 매력적이긴 하다 직관적이고 왕 흡혈무기 왕 흡혈무기 모든 교단원들이 충실함 특성을 얻습니다 헌신을 15% 더 빠르게 생성 모든 교단원들이 부지런함 특성을 얻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15% 증가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닌가? 헌신도 중요하긴 한데 아니 난 지금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으로 가자 새해의 교리를 선포하노라 부지런해져라 교단원들에게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특성은 교단의 모든 인원들에게 적용되며 추종자들의 신앙이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지를 결정합니다 신앙이 일어나는 사건? 왕관 쿨다운 중 어? 어? 아 2단의 심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네? 처음 성전에서 사망할 경우 추종자 한 명을 번제에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추종자 한 명을 희생시켜서 내가 부활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어 소울하트를 획득합니다 성전에 집중하여 즉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텔레포트 매 성전이 시작될 때마다 병든 심장을 하나 얻습니다? 병든 심장이 뭐야? 병든 심장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해보자! 병든 심장이 뭔지 궁금하다 아 소울하트에요? 으아아아 왕관 능력 해금 병든 심장 하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닌데? 소울하트랑 다르게 생겼는데? 병든 심장은 당신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방 안에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 그거랑 비슷하네요 바인딩 오브 와이적의 검은 하트 어? 얘네 상태가 좀 음 레벨업 했구나 너네 그래 어서 오거라 너희들에게 축복을 선사해 주겠노라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오늘도 축복의 날이에요 너희들에게 축복을 선사해 주겠노라 얘도 레벨업했네 이게 좀 귀찮긴 한데 적절한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넌 뭐니? 어서오렴 토르그레온 특성이 쓰레기네 질병에 걸렸을 때 신행을 10일 씁니다 레벨 상승이 15% 쉬워집니다 헌신을 15% 더 느리게 생성합니다 개쓰레기인데요? 너 희생 1봐 이따가 보자 가서 나무나 캐세요 뭐야? 아니 밀려있었어? 브레트랩브레 이름이 왜 이따 보지? 노동 속도와 헌신 생성 속도가 10% 감소합니다 질병에 걸릴 때 10 신항을 얻습니다 미친놈인가? 이상해 모르겠어 얘 일단 너도 어서오고 또 있어? 또 있어? 질병 걸렸네? 할당 너 자 가서 자 침대에서 휴식 침대 모자란데 이러면? 유물론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항을 얻습니다 노동 속도와 헌신 생성 속도가 10% 감소합니다 남은 왜 다 있다구야 왜 다 나태하지? 나 닮아서 그런가? 일단 어서오고 해내실 줄 알았어요 뭐야? 야 음식 오래 놔두면 썩네? 아 이게 적당히 만들어야 되는구나 미쳤다 게임 음식을 여기다 오래 놔두면 썩어요 자 다들 열일 하시고요 난 가볼게 바로 아랫동네로 가봅시다 술래자에게 당찬 걸음걸이 와 여기 벨이 있다 해금된 초종자 형태 오 다크우드는 다 열렸네요 쩐다 돌도 있다 여기 나무는 벌목이 안되냐고? 될 것 같은데? 오오오오 여기 있는 자원 모조리 다 캐가 주겠어 다했나? 와! 누가 감히 신생을 미친 집에 들어오는가! 미안해, 분. 등대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어서 말이지. 그리고 함선들도 계속해서 바위에 침몰하고 있어서. 내가 못 들어온다는 말은 신성한 길을 걸을 새로운 순례자들이 더 못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신호자께서 여기 계셨다는 법무리! 여쭤셨을 텐데 어느 날 밤에 보도가를 걸으러 나가신 후에 보이지 않아서 말이지. 그분 깨가지 말라고 해완했지 우리 모두가 어둠 속의 이빨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그분께서 듣지 않으셨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등대가 다시 한번 빛을 비추기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 앞에 빛을 인도하여 시옵소서 빛이여. 우리 앞에 빛을 연료 추가. 나무를 열다섯 개나 먹어? 자원이 남아 돌 때 해야 되겠는데요? 무리해서 넣지 말고. 저기에 빛을 비추면 뭐 뭐가 일어나나 봐. 이런 파도에 휩쓸려온 것 좀 보게. 내가 널 위해 물고기를 낚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난 네 그 정신머리 없는 사제들이 아니야.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라. 어떻게? 닥시. 여기도 미니게임이 있구나. 아주 쓸모없지는 않군. 잘 들어라. 어쩌면 서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값진 보물을 좀 잡았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어부... 그러니까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만한 거 말이야. 하지만 널 보니 비싼 걸 좋아하는 거 같더군. 내가 몇 년 동안 잡으려고 했던 놈들이 몇 있어. 저것들을 잡아준다면 이 보물은 네 거야. 개 한 마리, 랍스터 한 마리, 문어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를 잡아줘. 받아. 물고기가 아닌 두 친구 사이에 주는 믿음의 표시야. 타로카드 해금. 적들을 주길 수 확률에 따라 생선을 떨어뜨립니다. 옿? 낚시. 이거는 스타듀밸리의 낚시 시스템을 채용해왔군요. 이 큰 거. 별거 없는데? 참치? 어휴, 어려워. 다, 다 낚으면 되는 건가? 어? 이건 뭐지? 오, 스킨! 물고기 스킨이군. 보가? 이제 네 마리 남았다. 아, 밤이 된 거구나. 아, 깜짝 놀랐네. 개다. 어둠 속을 들여다보기? 에에? 에에에? 홀로 다니는 어린 양이라. 아, 조심해. 밤에는 온갖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내게선 두려움의 냄새가 나지 않는군. 흥미로운 걸... 아, 알겠다. 붉은 왕관을 쓰고 있구나. 그럼 넌 교단의 지도자겠군. 나도 한때는 너와 같았지. 그 이야긴 나중에 해주지. 오마양아, 거래를 하는 건 어떻니? 두려워하지 말려. 너에게 영원토록 나를 섬기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난 배고프단다. 굶주려 있지. 아사할 것 같아. 커다란 생선을 들고 와. 그러면 내가 대가로 무언가를 줄게. 받아들이겠어? 싫타가 있네. 어, 그래도 캐스트는 받으면 좋겠지. 참치. 똑똑한 녀석 이러구나. 이걸 받고 눈을 돌리렴. 미안하지만 내가 뻗는 모습은 좀 점잖지 않거든. 여기서 다시 날 볼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 밤이 되면 우리의 길이 엽치겠지. 이게 뭐지? 몰라.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한 뭔가 파편이겠지. 이 달 표식. 이 초록색 달 표시를 찾아서 저 늑대를 계속 찾아야 되네요. 근데 이거 사천왕 다 죽이면 결국엔 엔딩이잖아. 나 이거 영원히 하고 싶은데. 스읍. 어떡하지? 뭐야 이 뻣뻣뻣 소리. 세상에. 그거 개인가? 꽤나 힘들었겠구만. 보물은 여기 있어. 어? 두 번째 파편 바로. 오징어, 문어, 랍스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아? 근데 여기서 할 건 다 했고. 아, 또 그 사이에 뭐 무너졌나 보다. 엉덩교. 종교적 영감 수집. 아, 하나를 써야 되는구나. 이제 출장 보내죠? 지금 놀고 있는 애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니면 번제의 조각상. 수종자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는 조각상입니다. 이거 해보자. 재물을 바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동식 예배에서 하루 종일 기도와 헌신을 바치지 않을 신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일단 이거 흡수하고. 어우, 이거 흡수하는데도 한참 걸리네. 어? 여기 무슨 표시가 있는데? 지금 표시 뜬 거 맞지? 아, 새로운 거에 대한 표식이 저렇게 뜨는구나. 신앙. 번제의 조각상. 아우, 돈이 없네.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 돈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네. 아, 새XX가! 아, 새가 뽑아먹었어! 시도자님 정말 웃겼습니다. 다시 한 번 하지요. 신호 추종자도 분명 재밌는 걸 알아줄 겁니다. 똥 한 사발을 먹게 하라. 꺼져. 이제 그만해라. 한 번 했으면 됐지. 뭐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난 그대의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어. 그대는 사기꾼이며 다른 이들에게 이를 알리겠어. 추종자 하나가 당신과 대립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는 교단의 신앙이 너무 낮을 경우 발생합니다. 배신자는 주변에서 빠르게 거짓을 퍼뜨립니다. 다른 추종자들 또한 이 배신자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재교육시키거나 감옥에 넣어 교단의 사랑스러운 품으로 돌려보내세요. 아니면 그냥 재물로 바쳐도 됩니다. 교칙을 만드는 것은 어쨌거나 당신이니까요. 어떻게 하지? 생각을 읽어봅시다. 얘 스펙도 좋은 앤데 왜 이럴까? 지금 교단의 신앙이 너무 낮아. 내가 새로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야겠어. 이 자식이 죽을 것 같아서 살려줬다니. 설교를 한 번 합시다. 아, 애들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근데 왜 이렇게 낮아졌지? 신앙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복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죄를 벌하는가 아니면 선행을 치하해야 하는가. 살해 추종자 행동을 해금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주지만 특정 추종자들은 이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목격했을 경우에만.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해 추종자 하나의 영혼을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추종자들은 충성심을 얻습니다. 난 비윤리적인 건 싫어. 추종자의 승진의식 교리를 선포하노라. 추종자 승진의식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불만을 가진 이 친구? 어? 얘다. 얘가 지금 스펙이 제일 좋고 불꽃 간부라고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해주면 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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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의상이 바뀌었어 어? 어? 이게 그런 뜻이었어? 제물로 바치는 거였다고? 얘는 언제 정신 반대자 재교육 이 추종자는 우리의 길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을 멈추게 하세요 여전히 맛이 갔는데? 아 저 친구를 보낼걸 불러오기 되나 혹시? 아 여기서부터네 잘됐다 불꽃 간부 가장 귀중한 인재를 진짜 바로 버려버릴 뻔했네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갑시다 새로운 교리를 선 와 놀아 좋아요 신앙심이 좀 찼네요 오 여러가지를 지금 만들 수 있네 턱 쏘는 생선 스튜 10%의 확률로 병에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음식입니다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15%의 확률로 추동자가 즉시 구토를 합니다 하나 만들어보자 밥 먹어 얘들아 죄송합니다 지도자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다크우드 던전에서 꽃을 좀 뽑아오겠습니다 오 내가? 아 그리고 저번에 퀘스트 그 똥먹이기 퀘스트 그거를 거절해서 그때 팍 줄었구나 종교적 영감이 또 바로 해금이 됐네 이동식 예배소 감옥 감옥을 하나 할까? 급한대로 아니? 나 지금 저 씨앗 계속 날아가는 거 너무 빡치거든? 허소아비 할래 난 손해는 절대 눈뜨고 못 봐 아 돈이 없어 돈 벌러 갔다 와야겠다 교주 돈 벌고 올게 음 쇠사슬 하나가 해제됐군요 근데 여길 또 가면은 뭐 별다른 게 없나? 얘들아 와서 기도해줘 새로운 던전을 열 지어다 고맙다 얘들아 아누라 다크홀드에서 자원을 동백꽃 개 모아라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였어? 죽은 적들의 생명력으로 착용자를 일정 확률로 회복시킵니다 대소용돌이 촉수가 내 방향을 향해 휘둘러집니다 와아 아 근데 방향을 지정할 수 없네 그게 좀 불편하다 일단 그럼 던전을 빨리 돌고 다크홀도 가자 하얀 그치 두툴뭇 싱очка 라니 와서 우 ky rió 니 돌 Ent 야 뒤 이케 이케 돌iente 바다다다다 되도록 억 하나 파minster 퀘스트 제한시간 계속 지나가고 있어 어 방향 지정할 수 있네 저주 공격피해를 1.25배 증가 빨리빨리 공격속도가 1.25 증가 오늘만큼은 주변을 캐지 맙시다 지도를 밝힙니다 자체로운 자연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창식품 자체로운 자연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창식품 자체로운 자연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창식품 초종자 지금 너무 많아 필요없고 상점 시브라우빵? 왠마? 너 지금 나한테 욕했지 손님을 죽일 수 있네? 자 근데 나 돈이 선택 정신 사례버섯 호박 호박 씨앗 호박 씨앗으로 갈래 무료야? 무료인가 봐 빨리빨리 나왔다 신앗 가려자고 겁많으며 불쾌한 붉은 왕관에 꼭두각시여 넌 우리 중 가장 어린 녀석을 쓰러뜨렸을 뿐이다 앗 그 발언 우리는 옛 신앙의 주교 너와 같은 이단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성모동은 허용치 않겠다 네 죄는 많다 또한 그 때문에 너의 충성스러운 초종자들은 고통받아야 한다 그들은 굶주리리라 어 약 약 여긴 어딥니까 지도자님 으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발레 파출 중자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필 엘리트를? 쟤 때문에 리게임할 정도였는데? 하필 쟤를? 용서할 수 없다 하아 쟤네도 아는거야 쟤가 제일 좋은애라는걸 빨리빨리 공격받을시 10%의 확률로 피해무시 회복할때 회복량 두배 아우 공속 완전 느려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야 이 아른 얼굴도 두껍이네 귀엽다 그래 어서와라 엉덩교회 금덩어리 큰선물? 아 근데 선물 너무 랜덤이야 나 저번에 동전 하나 나온거 보고 진짜 개충격먹어가지고 나 그냥 금덩.. 금덩어리 갈께요 아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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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으로 볼게 빠르게 보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음 세물품의 20% 보너스 예아 네가 보는 나의 모습은 사슬에 묶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의 나이다 허나 언제나 그러하진 않느니라 나는 옛 신앙의 주교들에 의해 이 저주받을 곳에 묶이게 되었다 놈들은 날 배신하고 여기서 썩어가게 했지 여기 있는 네 개의 사슬은 모두 각자 하나의 주교에 의해 수호되고 있다 주교를 죽이고 사슬을 파괴하라 낸 모두를 부수면 나는 자유로워진다 내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그릇이여 이제 넌 내게 빚을 갚아야 한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리라 주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넌 강해져야 한다 추종자를 번제해 더 많은 힘을 흡수하라 그 이 힘이 곧 나를 풀어줄 여정에 있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살점의 번제 추종자 하나를 제물로 바쳐 새로운 능력과 무기를 해금하고 힘을 기릅니다 더 높은 레벨의 추종자를 제물로 바치면 더욱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성 들여서 키워놨더니 그걸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아... 결국에는 희생을 해야 하는 게 필수 조건이라서 대달아 잘 있었어? 뭐야? 뼈가 삐걱이고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내 평생을 바쳐 당신을 섬겼다는 걸 내 심장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대한 어린 양이시여 어? 승급했어? 아 늙었어? 아 늙었어? 아 늙었어? 헉! 갈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수명이 아 대박이다 그럼 저런 애들을 그냥 이제 제물로 삼아주면은 쟤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가자 설교부터 아이고 천천히 온다 우리 토끼 설교 시간에 천천히 와 아 안쓰러워 어 의식 살점의 번제 추종자 하나를 제물로 바쳐 새로운 능력과 무기를 해금하고 힘을 기릅니다 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암두시아스 내 너를 잊지 않으리라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쿠 무서워 사교단원의 저주 성전의 세계의 새로운 저주가 나타납니다 의인의 열정 뭐 이건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네 이거부터 하자 뭔가를 되게 많이 얻었는데 도전과제를 달성하면 제물로 받쳐진 짐승 마음이 좀 좋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방금 뭐지? 뽀뽀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일단 허수아비부터 빨리 만들자 아이 묘하게 어렵게 해놨네 이거 얘들아 좀 도와줘 고맙다 너밖에 없다 여우야 너 나중에 승진시켜줄게 사슴도 도와주러 오는 거야? 저 ㅅ나무 새끼 그냥 지나치는 거 보소? 두고 보자 오케이 됐다 자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노라 호박 이게 좀 양질의 음식을 먹을 때가 되있죠 이거 좀 빨리 찬다 아니 또 벌써 업그레이드 할 게 있다고? 업그레이드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동식 기업에서 일단 열고 화장실이 어딨어 음 여기 있다 정제소를 먼저 빨리 찍어야겠다 그러면 자원을 다음에 자원으로 변경시킵니다 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일반 자원을 아 저걸 진작에 썼어야 됐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일단 돈도 생겼겠다 빨리 시앗 저장고 추정자들이 심을 씨앗을 저장합니다 이건 멀리다 둬도 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도와줘 얘들아 고마워 너네 다 승진이야 그래 교주가 일하는데 다들 와가지고 이렇게 솔선수범하게 같이 일을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입금 됐지? 이제 애들이 알아서 심겠죠? 아니 돈이 또 그새 모잘라? 하... 이것도 빨리 지워야 되고 이것도 빨리 지워야 되는데 진짜 돈이 너무 부족해 얼른 출장을 가자 퀘스트 퀘스트 시간 지낸다 다크우드로 가자 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대는 느끼는가 우리의 주변으로 세상은 삐걱거리며 변한다 과거의 세상은 멈추는 곳이었다 수세계로 움직이지 않은 온기 쓸어버렸다 이제 뇌시가 쓰러지고 이 땅의 거주민들은 다시금 힘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들은 쉬이 쓰러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크우드의 적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오... 이런 느낌이구나 폭풍의 권틀린 치명적으로 생긴 가시 달린 장갑 한 쌍입니다 처음 공격 시엔 약하지만 연타를 완성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헛! 내 스타일이 아닌데?? 잡아뜯을 때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나 말이야 находится 저 다람쥐 뭐야 적들을 주기실 확률에 따라 생선을 떨어뜨립니다 생선 좋아 생선 주세요 생선 어 이거 잡아 뜯을 때 범위가 엄청 넓고 쎄요 나쁘지 않은데 아야 어 생선 먹을 거 물음표 돌 상점이 있네요 그런데 밑에 뭐가 표시가 있는 건 저 맵을 가는 것만으로도 저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 그냥 물음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점을 들러서 밑에 저 표시가 뭔지도 확인을 하고 이것도 확인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또 있네 가련한 뇌시오 다섯 중 가장 어렸던 자여 눈을 잃은 자여 괴팍했던 해켓이여 목을 잃은 자여 겁많던 칼라마르의 귀여 그 머리에서 떨어졌도다 그리고 사물하여 그리고 사물하여 한때 다섯 중 가장 빛났던 이요 그 두개골이 조각났구나 악을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구나 뭐여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쟤는 고기 나왔다 고기 근데 가슴이 말하는 대로 살 수만 있었더라면 하트다 선택 개명석 조각 수정자 형태 청사진 어? 이건 다 매진이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는 매진이고 상점은 그냥 무료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건가 봐 청사진은 뭐야? 개명석 조각 음... 교리는 뭐 지금 급한 거 아닌 것 같고 청사진 가보자 아니 장식품이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개명석 조각 고르는 건데 X로 표시가 되어 있어 대박 죽어버려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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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복구되지 않나봐요 숭배자가 죽었기 때문에 여행? 우와! 아 진짜 게임 개쩔어! 어? 사후 세계에요 여기? 뭐지? 이 바보같은 가면무도에 끝낼 시간이다 래시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건가? Pier 내열사 아 virtually рок 쪽 셋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둘 셋 아우씨 잠몹들이 같이 보스의 공격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 이거 지금 내 무기로는 잠몹 처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스를 잡는 방법으로 가죠 오케이 됐어 부드럽게 물을 뿜어대는 본소입니다 두번 죽인거야? 이번엔 보너스가 없군요 그르시어 나를 숭배하지 않느냐 내 호의를 얻기 위해 재물을 바치지 않는가 교단으로 돌아올 때 그대는 새로운 번제 상자를 발견하리라 그곳에서 내가 바치는 재물은 나의 관대함으로 황금으로 바뀌어 돌아올 것이니 그 황금으로 교단을 용성케하라 허나 나는 쉬이 만족하지 않는다 너무 빈번하게 바쳐진 재물은 그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허나 두려워 말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그 가치를 되돌릴 터이니 내게 적절한 재물을 바치면 그대는 보상 받으리라 빨리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어 근데 하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지도사씨 아 꽃 줬구나 우와 베리를 이골드에 판매야? 아 여기에다가 재물을 넣는 거구나 베리를 방금 팔았는데 가격이 좀 줄었어요 계속 팔면 팔수록? 가.. 값어치가 낮아지는 걸까요? 추종자의 고기가 10골드야 추종자의 고기가 10골드야 뼛조각이 많으니까 이거 다 돈으로 환산하면은 나 돈이 많은 거 아닐까? 그러네 되게 좋은데요? 이제 1의 값어치로 떨어졌네요 아 돈 수급 진짜 어디서 하나 너무 걱정했었는데 드디어 어 애들 되게 배고파한다 풀투성이 귀리죽 평범한 베리가 담긴 그릇 아우 애들 많이 굶주렀었나봐 미안해라 나 여기에 심은 기억이 없는데 애들이 씨앗보고 심었나보다 좋아 이제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것저것 좀 빨리 지울 거 지워봅시다 일단은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교단.. 교원이 지금 한 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얘네 이거 작업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워야 되는 게 뭐가 있었지? 이동식 예배소 수종자들의 재물을 바치할 수 있게 해주는 조각상입니다 재물을 바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가 둬보자 개울에 걸림 아이고 외롭다 누가 내 일 도와줄 사람 없나 아 도와주러 왔다 너 승급 야 너 어디가 저 교회 비슷한 거 계속 타고 있다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표시예요 일단은 설교부터 멀티 안됩니다 이거 멀티 안되고 멀티라기엔 좀 애매하고 시청자들 참여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 기능이 아직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슬슬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재물의 필요성인가 아니면 내세의 병안인가 모든 교단원들이 번제 신앙 특성을 얻습니다 다른 교단원이 재물로 바쳐질 때마다 20의 신앙을 얻습니다 다른 초종자가 죽을 때 신앙을 20 읽는 게 아닌 5만 읽습니다 이걸로 하자 재물로 바쳐질 때 신앙 20 얻는 거 과자구나 얘들아 예배 시간이 끝났다 신앙심 꽉 찬 거 보소 밥 먹어 얘들아 너네 어디가 어디가 단체로 똥 싸러 가? 아 진, 진심임? 단체똥이라니 얼마나 서로 숨기는 게 없는 거야 잘 자거라 얘들아 아 넌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네 아 이거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제빨 살려주세요 뭐야 이거 개쓰레기네 질병에 걸렸을 때 10 신앙을 잃습니다 생성 속도 10% 감소 헌신 15% 늦게 생성 넌 안되겠다 넌 구시홍이란 이름을 버리고 쓰레기로 전락한다 어서와라 쓰레기 바로 재물로 바쳐질 준비를 하겠노라 출전 갔다옵시다 등대를 다시 밝혀라 등대를 다시 밝혀라 어? 이건 뭐야? 뷔 뷔 뷔 맛있는 놈들의 냄새가 가까워진 게 느껴져 음 난 여기 있겠어 서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말이야 추종자들이 방황하게 두지 말라고 근처에 배고픈 놈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 맘에 들어? 맛있는 놈들이 내게 많지 아 추종자들을 살 수 있나보다 음? 여기도 뭐가 생겼네? 반갑군! 먹여야 알림은 많은데 모두가 배를 꼴찌 않게 하려면 씨앗을 좀 사셔야겠어 교연의 지도자는 언제나 좋은 사업 대상이지 꿈줄인 추종자들이 참 많거든 여기에 자리를 맞잡을 테니 곡식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와야 할 건진 알 거야 여기 있어도 괜찮지? 씨앗을 살 수 있구나 삼원이야 호박 씨앗은 알겠어 굉장히 복잡하군 게임이 이게 경영이지 화면에건 틀릴 공격할 때 일정 확률로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유지시 조준 바닥에 착지시 검은 이콜을 퍼뜨리는 투사체입니다 오오 약간 슬로우되면서 이렇게 음 그렇군요 뭐지? 어? 어? 우방성의 꼭지점 파멸의 다섯 전조 다섯 형제자매가 나란히 있었나 다섯인가 하나의 무덤 샤무라 방해하려던 건 아니지만 샤무라 붉은 왕관이 강해지고 있다 이 미래의 시를 죽였다 다섯은 넷이 되고 넷은 셋이 되고 셋은 둘이 되고 둘은 하나가 되고 하나는 영이 된다 샤무라 쉬어라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래야 하지 않겠나 칼라마르 그래 참해요 물론이지 거기 너 붉은 왕관의 그릇이여 내게 허리를 숙이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허리를 굽혀라 허리를 굽혀라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랴 뭐지? 뭘까? 내가 허리를 굽히겠냐고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해 제발 멍청한 사천왕들 아아 아아 맵에 쉬어있던 공간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거야 미니맵을 왜 보여주나 했더니 여기에 혹시 폭탄을 떨구네 저 친구는? 죽을 때 이 풀 하나도 동전 하나랑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풀은 무조건 캐야돼 정말 귀찮은데 풀 하나도 팔 수 있거든요 어? 소울아트다 음? 제발 치지 마세요 우린 그냥 초종자입니다 낯선 곳에서 헤매는 거예요 위대한 소족께서 여기로 오를 뻔해 정신 사례버섯을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버섯에만 관심이 있어야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버섯을 찾아야지 모르겠다군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버섯을 찾으시면 그분께서 분명 상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분은 포자동굴에 계셔요 어? 어이구 미안해 어? 어이구 미안해 어어 베라 모르겠다 어차피 죽을 놈들이었어 뭐야 아악 에? 에? 뭐지? 왜왜왜 덜렁 한 마리만 있냐? 아 mpc인 줄 알았어 어? 여기가 아마 타로카드겠네요 그러면? 아니네? 아 어떡하지 이제 슬슬 파밍하는 거 귀찮아지고 있어 그냥 빨리빨리 가고 싶다 아우 저쪽 공격 피해를 1.25배 증가 하트는 딱히 뭐 의미롭고 와 전부 다 전투야? 하아 다시 재생되죠 뭐야 상자가 비어 있어 거미들만 나오고 장난해? 아 멀어 사거리 멀어 사거리 멀다고 어허허허 보잉 이거 뭐야? 어? 플러스야? 어 약간 이상한 붉은색 문양들이 막 나오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플러스네 무기 피해량이 1.5배로 증가합니다 와 이거는 못 참지 카드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촉수가 내 방향 어 이거지 닥치고 이거지 이거 완전 개좀 재활용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하트를 넣습니다 하면서 좀 느끼는데 전투가 단조로워요 이게 후반 가면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전투가 되게 단조로운 느낌이야 던전 하나하나에 약간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느낌이 없어 참 빨리빨리 지나치자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어이씨 전투가 메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게임의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이거든 받아라 척사 잡몹들 패턴이 거의 다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맵도 기믹이 전혀 없고 그냥 네모잖아 어? 에? 이렇게 다 준다고? 뭐? 뭐야 이 방은 았 았 뭐? 아 그 아 너무 단조로운 것 같으면 게임 난이도 좀 올려보시죠? 그래야 되겠다 어려움으로 근데 이래봤자 뭐 패턴이 달라진다거나 그러는게 아니라 그냥 데미지가 늘어날 것 같은데? 데미지가 지금 원래 반칸씩 달거든요? 한 대 맞을 때마다? 근데 이제 한 칸씩 달겠지? 별다른 의미는 없어 이게 패턴이 바뀌면 진짜 개쩌는 게임인거고 난이도 바뀐다고 패턴이 바뀌는 게임은 거의 없지 않나? 그냥 한 칸씩 달고 그래야 돼! 어? 애들이 안죽는다 애들 HP가 늘었어요 난이도 올리니까 내 HP가 반칸씩 다는건 똑같네 아! 뭐야! 머리에 돌 떨어졌어 내가 뭐 함정을 밟았나? 오! 좋은 등급의 상자 그냥 소울하타 하나 저딴것도 카드라고 어? 아 보스구나 나 또 새로운 잡몹인줄 알았네 아이 미치 아니 이게 뭐 오! 아! 어? 죽겠는데? 아이고 순교했습니다 세물품의 30%를 잃었습니다 난이도 올리자마자 이렇게 죽어버리네 근데 난이도 올린거에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선택을 받은 그릇이오 죽음은 너를 멈출 수 없다 내 너에게 죽음을 허하지 않는다 내 아직 너를 필요로 함이라 네가 모은 것들을 가져가라 교단을 짓고 융성하게 하라 그렇게 힘이 모이는 것이다 계속하라 의연한 자여 매번 네가 이곳으로 내려올 때마다 넌 강해져서 일어선다 난이도 올리자마자 이렇게 죽어버리네 아니 근데 내가 저 무기랑 저 보스랑 좀 안 맞았어 그래서 그런거 같아 와! 호박 열린거 봐 탐스러워 쟤 뭐라는거야 뭐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왜 화났지? 어?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애들 왜 또 배고파서 그래? 치명적인 음식 똥과 고기를 섞어? 75%의 확률로 추종자가 즉시 사망합니다? 왜 이런 미친 음식을 만드는거죠? 아니 왜 내가 다 일을 쳐 하고있냐고요 얘 뭐야 아 레벨업 했구나 흠 여기에다가 돈 넣었네 뭐야 이거 왜 다 부서졌 아 다 캐면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아 다 캐면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거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거고 그렇구만 왜 애들이 많으니깐 어? 뭐야 이거 거미가 갖고 튄다 뭐야? 웃기네 작은 동물 잡기 어 음식 조각이 나와요 거미들을 잡으면 이거 장식인줄 알았더니 허어어어어어 무슨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업그레이드한다 자애로우신 지도자님 제발 역겹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전 언제나 똥으로 만든 음식이 먹고싶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에? 뭐 먹고싶다면 말릴 이유가 없지 똥 한사발 ㅅㅂ 야 너 그거 먹을려고? 안돼! 수종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축복 줄게 먹지마 먹지 말라고 미친놈아악 으아악! 어떡하지? 얘네 지금 다 화났는데? 난 그대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어! 발생했다 의식 승천 얘다 아.. 얘 1렘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보내버리자 잘가 조금 찼는데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뭐 해주신 건가요? 이런 거 만들면 오르나? 똥 먹은 애가 죽어간대? 네 가서 쉬어 과연 오를까 안 오를까 쪼끔 오르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네 그러면 안 돼 니네가 아무리 짐승이어도 그렇지 고기가 들어왔다 멋지게 섞은 음식 안 오르면 되겠지? 이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빨리 화장실을 만들어주자 오케이 열렸다 오케이 열렸다 회복소 병든 초종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정화의 불길을 밝히고 헌신을 더 많이 소확합니다 어? 레드랍 했네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신앙심이 또 금방 찼네요? 되게 애매해 신앙심이라는 게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아? 장식품이 은근히 효과를 바란다는 걸 알았으니까 의미 없는 곳에 한두 개씩 만들어놓자 이제 가자!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다른 집도 한 번씩 들러주고 호자동굴 어? 얘도 타로카드 파네 밤에 피해를 30% 더 가합니다 적들에게 구르기를 하면 피해를 줍니다 이동속도가 1.25배 증가합니다 와 다 좋아 요즘 돈을 과연 쓸 때인가 이건 청사진이네? 일단 들어가 보자 반가워 여행자 나야 물론 소조지 모든 버섯을 연구하면 버섯 그 자체인 남자 방금 저는 소조의 농담이야 그래 그래 버섯 소조는 버섯을 제일 좋아해 하지만 소조는 더 필요해 소조는 언제나 더 필요해 소조를 위해 모아주겠어? 약간 맛이 갔는데요 좋아 소조는 밖에 있는 내 추종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 놈들은 거짓말하고 훔치고 소조의 비밀을 다 속 쌓이고 다니거든 난 다 알아 소조는 뭐든 할 거야 나 네 재단에서 숭배하겠어 소조는 널 위해 날 바치겠어 네 머리통을 뜯어버리겠어 소조가 버섯의 힘을 연약한 마음을 가진 추종자들에게 쓰는 법을 알려주지 하지만 소조에게 그 힘을 쓰면 안 돼 소조에게 버섯만 가져다 준다면 소조는 뭐든지 할터이니 말이야 아누라로 형에서 소조에게 버섯을 가져다 줘 여태까지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이젠 보일 거야 거기에 있을 거거든 아 방금 뭐 했냐 추종자 형태를 구매한 거구나 돈을 넣어서 굳이? 오 이런 게 있네 저 오른쪽에 버섯 쟤 진짜 얼굴에 맛이 갔는데? 어? 제물 받치기 등껍질은 어디서 얻는 거야? 나 가자 다른 데에서도 영혼을 한 번씩 다시 취득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봐 꽉 찼네 종교적 영감 해근댐 드디어 화장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도박 한 번 고 어린 양 측이 먼저 굴립니다 아 어 네 이 소속 가상 상 가상 가상 안 돼! 아잇! 겟! 와! 18! 근데 여기서 2 한 번 나오면 전 죽어요, 게임이 어휴 씨, 쫄았네 어어? 24? 어? 쟤 이를 왜 왼쪽에다 두냐? 약간 뇌를 다쳤나? 봐주고 있는 건가? 난이도가 쉬움이라서? 와, 54 미쳤다 80 대 23 운이 내 편에 있지 않았던 모양이여, 뭐 상관없지 겨우 10원 벌겠다고, 근데 이짓하는 것도 웃기다 아래쪽 가서 어? 물고기들이 좀 생겼네? 네, 날씨가 좀 생겼네 나씨가 좀 생겼네 다지 됐네? 지금 다지 됐네 다지 됐네 다지됐네 다지 됐네 됐다 아직 나 끈 게 없군 가자 어? 그새 또 다 찼어? 자, 드디어 화장실 예에에엑 관리소는 뭐야?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 해주는 건물입니다 일단 흡수부터 화장실 빨리 만들자 나니엣 하아...씨 정제서가 필요하네 보다 상급의 건축물은 변환된 자원이 필요합니다 변환된 자원은 기본 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제서를 해금하고 지어 자원을 변환시키세요 정제서에 자원을 대기시키면 초종자가 자동으로 와서 당신을 위해 자원을 변환시켜줄 것입니다 야, 빨리 다 지어 화장실 주제에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뭐... 지도자님 요즘 너무 풀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고취시켜 영적인 힘을 기르고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식일로 우리에게 시험을 내려주세요 단식일 좋지 뭐야 아이들이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임무를 수락해서 조졌어? 미쳤어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그 정도는... 진짜... 어이가 없네 다 짓고 나서 자원을 뭘 변환시킬지 내가 설정해야 되나? 나무 대기열에 추가할 수 있네 아... 내가 갖고 있던 금을 동전으로 환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애들 배고파하네 아... 으아아 안 돼 이쁘다 어... Aub항 яла 아 아 아 설교도 해야되고 어우 할거 진짜, 진짜 너무 많다 아까 똥 음식 먹이는 퀘스트도 받자마자 일무 실패된거 보니까 버그인거 같다고? 음 새로운 교리 이제 소유에 대해서 돈이 만하게 근원인가 아니면 내게 바치지 않는 것이 악인가 11조 갈취 추종자 행동을 해금합니다 하루에 한번 추종자 하나에게서 돈을 수금합니다 추종자 매수 3배의 많은 돈으로 추종자를 매수하여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쓰읍 난 추종자 매수로 가겠어요 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거든 충성심 충성심이 우선이지 단식의식 단식의식 지금 하면은 난장판 나겠다 야 얘 얘 상태가 많이 안좋아 보이는데 얘 상태가 많이 안좋아 보이는데 병 걸렸나보다 가서 쉬어 어 얘한테 뇌물을 줘볼까 추종자에게 사암을 주어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아 이미 충분히 관대함을 보여주셨어요 어 이제 축복은 못좌? 아 줄 수 있네 저기 인터페이스에 가려서 안보여요 어 어 여기 재물 가자 아 지금 너무 더러운데? 왜 더럽지? 아 화장실 다 당장 만든다 아 화장실이 왜 이렇게 고급 건물인거야 화장실 주제에 아니 화장실이 니까 고급 건물일지도 다시금 화장실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안 될 수 있냐? 다섯 개나 필요해? 아 정신 나가겠다 빨리 갔다오자 그리고 이제 추종자를 살 수 있으니까 흡혈단검 좋은거 얻었다 죽음의 소확 총전의 피해량을 늘릴 수 있는 치명적인 근접공격입니다 괜찮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트우우 아야 아이 사거리가 짧으니까 좀 힘드네 우와 보셨어요? 제대로 타이밍 맞춰서 쓰니까 앞뒤로 써요 으악 아야 아 저 원거리하는 애 개빡치네 확실히 난이도 올리니까 애들이 안죽어서 빡세네 으악 난이도 낮출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난이도이기는 한데 아 쪼끔 힘드네 일단 끝까지 계속 해보자 회복할 때 회복력이 두배가 됩니다 어? 우리 사원 중 한 명이 노년기에 들어섰대 이건 뭐야? 이거 뱀 표시야? 이거 뭐야 이게? 똥? 똥? 진짜 똥이야? 아 진짜 똥이네 미친 내가 고작 똥 얻겠다고 이런 곳을 왔다니 게임이 나에게 똥을 줬어 아 제발 똥 한번 파밍하니까 맵에 막 갑자기 똥이 오지게 나오는데요? 게임이 자꾸 나에게 똥을 주고 있어 기분 나빠 좋아 어디로 가야 돼? 으악 잠깐만요 벌초는 즐거워 휴 뭐야 이거? 어? 처음 보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야수요 휘감는 혼돈의 안개로부터 내 그대의 모습을 전부 볼 수 있게 해 주시오 흠 그 작은 어깨에 수많은 세월의 무기를 짊어지고 계시는군 헌데 이건 무엇이지? 그대의 모습은 기만 그 자체로군 무기는 그곳을 쥘 수 있는 손이 없이 아무것도 아니오 적을 쓰러트리거나 명예를 수호하거나 사세를 부수는 것이어야 하지 그대의 왕관이 억겊에 불길로 체련된 이 철로 된 무기의 모습을 띄게 하시오 올바르게 휘두르길 바라겠소 약속된 해방자요 흡혈검 흡혈검 단검이 너무 사거리가 짧아서 좀 힘들어 역시 사거리가 넓으니까 좋구만 어 벌초도 훨씬 쉽고 추종자들의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고보니까 선물을 안준지 좀 된거 같은데? 그래봤자 물건 두개밖에 없네 추종자의 충성심을 상승시키는 선물입니다 재활용 아 다시 못 돌아가냐? 쉣 이럴기 아 얘네 미쳤나봐 아이고 잘못 눌렀어 스킬을 쓰려고 했는데 그냥 구르기를 해버렸네 어 그러면 이 전방으로 가서 오잉 굿 공격 받을 시 10%의 확률로 피해 무시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 1.2배 증가 맨날 나오는 타로 카드들이 다 거기에서 거기라서 와 쟤 점프에서 피한 거 봤어요? 물론 그냥 타이밍이 맞은 거 뿐이겠지만 내 회심의 차징어택이었는데 엘리고스 내가 얘한테서 죽었지? 아 아씨 아이 진짜 얘 패턴 왜 이렇게 어렵냐 얼른 아 아 아 야이 미치 야이 미치기 와아 야 아 이거 난이도 딱 이게 스릴 넘칠만한 난이도인건 맞는데 와 나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이 게임 오래 못잡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반성합니다 아아 죽을 뻔했네 나 얼굴 짐 두드려 맞은가봐 불쌍해 죽겠어 이건 뭐야? 이거는 청사진이고 이거는 몰라 그냥 나무 자원이 최고임 으으... 으... 아파, 집 갈래 보너스 없고 난이도 낮추자 진짜 힘들다 저 기도표신은 뭐지? 주도자님 회의론자들과 이단자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욕하며 교단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다시 맞아줄까요? 반대자 추종자를 모집한다 애들도 상태 왜이래 갔다온 사이에 에이 집이 왜이렇게 다 개박살이 났어 얘들아 지금 교단에 신앙이 너무 낮아 내가 새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떠내야겠어 반대자 재교육 일단 설교를 합시다 늙었네 늙었네 그 다음에 복종의 진정한 의미 사원에서 두 초종자들이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혹은 당신이 자비를 베풀기 전까지 사원에서 초종자 중 하나와 혼인식을 거행합니다 30 신앙을 획득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결혼 조치 지금 바로 결혼을 시켜볼까? 일단 초종자 하나를 제물로 받쳐 새로운 능력과 무기를 해금하고 힘을 기릅니다 이거 하죠 지금 늙은 친구 늙은 친구를 죽일까? 지금 이 회의론자를 죽일까? 근데 얘는 다시 돌아올 거 같거든? 늙은 애 보내자 회의론자가 신앙을 다 까먹은 거 같다고? 아니야 얘 보스에서 비롯된 애라서 얘는 좀 더 지켜보자 좋은 곳으로 가렴 받아들이는 저 표정 봤어? 딱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표정 사령 무기 사령 무기 죽은 적들의 시체에서 위험한 유령들을 소환해 근처의 적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성전의 세계에 새로운 저주가 나타납니다 새 성전을 시작할 때 무기 시작 레벨을 증가시킵니다 이걸로 계속 쭉 가자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결혼 정말 사람을 고르는 거야? 그럼 간부 옴줄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결혼식을 즐겼고 당신은 교단의 신앙을 고취시켰습니다 원하는 추종자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쩌고나 당신의 교단이니까요 아 아무랑 계속 결혼을 할 수 있네 다시 결혼할 때마다 당신의 배우자는 점점 질투하겠지만요 안 좋네 이건 뭐야 하트 2개 하트 2개 좋아 돌아왔다 원래대로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 밀렸네 이건 뭐야 레벨 상승이 15%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자들이 설교할 때 무시합니다 추종자를 모집하면 10 신앙을 잃습니다 엥? 선천적으로 비관적임? 뭐 이딴 애가 다 있어 어쨌든 인원이 부족하니까 뭐지 지금 벌.. 시작부터 비관적이네 이거 내가 봤을 때 밭이 부족해 밭을 늘려야겠어 아 왜..왜 여기 안 돼 이씨 이렇게 하고 허수아비를 하나 더 짓는거지 나무 25개 이런 제기랄 지금 나무보다 화장실이 더 우선인거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할 수 있네 허수아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지우면 그래도 교육을 해주고 이제 화장실을 변환만 하면 돼 여기 비밀화원을 만들자 신앙심 관리를 위해서 얘들 일 되게 잘한다 이제 이게 이거.. 이거 해야겠는데? 쟤네 계속 저짓하게 놔두면 안될거 같애 감옥이 필요하네 감옥이 필요하네 오잉? 이런게 있네 선전연사 추종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사의 범위 내에 있는 추종자들이 20% 더 빠르게 일을 하고 기도합니다 고해성사실 충성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해성사를 듣습니다 하루에 한번 사용가능합니다 흠 흠 감옥이 하아 나무 나무가 문제네 진짜 쟤네 저거 빨간색이 계속 차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렇게 많이 심을 수 있다니 그 와중에 내가 만든 텐트에서 자는거야? 저 반동분자 자식은? 너 왜 여기서 자? 텐트가 없구나 내가 지워줄게 비록 반동분자긴 하지만 날 이해해주는 나를 기다리면 지금 화장실이랑 감옥이 문제인거지? 지금 주변에 나무들이 좀 자랐으니까 근데 이거 해봤자 하나 주잖아 꼴랑 어? 아니네? 여러개 주네? 쟤 왜 서서 자고 있냐? 저 멀리서 무섭게 이리 와서 자 세개면 충분해 세개씩만 주세요 제발 어? 그러네 이거 텐트 비어있네? 22일 나무 17개 감옥은 25개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나무가? 이건 나무 하나짜리고 아 얘네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얘네 이거 어떻게 하냐? 좀 줄여 아 진짜 조금 줄어 어? 어? 쓰읍 죽여야 되나? 근데 하루가 지나서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었고 저런 반동분자는 조사해야지 없네? 쿨타임 중이라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 쟤네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다 반대자는 지금 할 수 있는게 없네 나무 다섯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냥 지금 겁나 빠르게 갔다올까? 던전을? 던전 갔다오자 좋아 스피드런 시작이다 아야 너 무지성으로 다니면 안될것 같애 아야 아냐 아야 넌 무지성으로 다니면 안될것 같애 우리가 붉은 왕관을 쫓아낸 건 그리 오리되지 않았지 붉은 왕관이 설파하는 이단의 교리는 통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해하고 위험한 사상으로 가득했지 이것은 가장 무거운 죄이기에 그 응징은 느리고 고통스러워야 한다 네 교단에게 기근을 내리노라 그리고 그 교단은 신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 헐 아니 하나 다른데 가지 말고 그냥 빨리 던져돌까 나뭇캐러 이런거는 해야지 그래도 좋은 상자가 나타날 확률 그렇죠 감옥을 만들어도 한 명만 들어가지겠죠 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 달팽이가 있었는데 50% 할인 이건 못참지 자 어서오라 우리의 교단으로 빨리 빨리 와 이씨 뭘 안심하고 있어 너도 뒤지게 노동해야되는데 지금 이 하체는 뭐야 뭐지? 에? 내 사랑이 내 심장을 바다로 가져갔네 이곳이 내 심장이 있을 곳 그녀의 침대는 바다의 가장 아래에 있네 반갑소 성기사여 잠시 내가 물건을 찾는 것 좀 도와주시오 한때 내 가슴에 박혀있던 심장을 찾고 있소 그녀가 가져가기 전에 그 심장 나는 수많은 세월을 이곳에서 앉아 있었소 그녀의 얼굴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에도 난 계속 찾아다녔소 언제나 찾았지 내게 그대가 찾는 심장이 있소 하지만 내 심장은 보이지 않소 성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내 심장은 그대의 것이오 이 심장들은 내게 의미가 없소 내가 한때 가지고 있던 심장만이 내게 중요한 것 그래야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 터인데 체력 최대 음 여기에서 피를 채울 수 있나 보다 좋다 빨리 가자 꿈을 지켜봐 나 나 나 이거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력한 어린 양의 조각상. 강력한 어린 양의 조각상. 강력한 어린 양의 조각상. 그니까 확실히 쉽네. 피해를 입을 거면 황인에는 모든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제파르. 제파르. 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한 대도 안 맞았 맞지 않구나 맞았네 그래 많이 맞았지 밤이 됐는데 애들 왜 다 굶어 죽을라 그러냐 아 맞다 애들 엄청 배고픈 상태였지 왜 물 하나도 안 줬어 이거 얘들 일 안 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얘 얘 어떡하노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어디다가 두지? 여기다 두자 그냥 얘 뭐야 왜 상태가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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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설교 한 번 하고 지금 희생시킬 수 있는지 한 번 봐야겠다 쿨타임이 근데 안 돌았을 거예요 이거 봐 그러면 교리를 새로운 거를 해서 법과 질서 법위엔 아무것도 없는가 모든 존재는 원재를 안고 태어납니다 대립중이 아닌 추종자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잃는 신앙이 감소합니다 모든 곳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무도 감옥에 있지 않는 상태라면 매일 10신앙을 얻습니다 이걸로 가자 쟤네의 위기만 잘 벗어나면 어떻게든 될거야 그렇게 나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데 야 너 감옥가 헉 얘 지금 흔들리고 있어 누군가 감옥에 갇혔다니 믿겨지지 않아 누군가 감옥에 갇혔다니 믿겨지지 않아 이제 화장실 만들 수 있냐? 어? 왜 아직도 못 만들지? 만들 수 있다 화장실은 여기 아래쪽에 화장실은 여기 아래쪽에 어휴 배고파한다 할게 너무 많아 살려줘 너도 일루와 와 얘 완전 좋음 레벨상승 추종자 모집하면 10신앙 밭관리 너도 어서오고 너도 밭관리 비어있는 감옥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감옥이 없습니다 얘들아 나무 좀 캐봐 침대가 없다 그리고 날 죽여 그냥 다행히 기적끼리 밭관리 애들이 옆에서 지금 듣고 의심하고 있어 뇌물을 주자 정신 차리라고 똥을 봄 얘는 이거 다 차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야? 빠이빠이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이 오염되는 거야 그걸 또 봐야지 알겠네 아 얘 진짜 죽이고 싶다 쟤만 죽이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어? 승천의식 토르메로 잘가 잘가아 자 가자아 됐다 이제 남은 건 얘 혼자야 바르바토스 추종자가 당신과 대립하며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교화시키지? 이거 감옥에 계속 있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애들이 옆에서 막 비웃는데? 이거 보고 지도자님 지도자님 제 형제와 제가 다크우드를 함께 건너다가 따로 떨어졌습니다 형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알아봐 주도록 하마 다크우드 갔다옵시다 제가 굳이 왜 안 죽이고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제가 굳이 왜 안 죽이고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교화시킬 수 있나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거죠 가능하면 웬만하면 안 죽이고 그냥 다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혈검 신성한 수호자 레벨 7 물건 하아 왜 터지고 난리 앗 왜 터지고 난리 앗 앗 왜 터지고 난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 연속 공격을 해 조심히 거르십시오 용암바다 저런 것도 있네 енер 아 아 생선 떨군다 오늘 적들 다 조진다 나무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것도 일종의 버그인거 같애요. 나무가 여러개 겹쳐있는거 여기에서 보스전 치르고 그냥 막대한 보상을 받고 갈수도 있는거 같은데 일단 여기 다 돌고가자. 살려주세요. 쎄리야! 아 나 저 송충이 너무 싫어. 연속으로 안때려져. 한대 때리면 뛰어오르거든? 아 그러네. 다크우드에서 지금 애 찾는게 임무지. 보스전을 치르면은 진행을 못하잖아. 애 찾아야돼 지금. 침대가 부서졌어? 걱정하지마 다시 고치면돼. 획득. 화관. 대소용돌이. 공격을 할때 일정 확인률로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난 촉수가 좋더라. 재활용. 자 안 둘러본 곳있죠? 공격받을 시. 공격받을 시. 공격받을 시 10% 확률로 데미지 무시는 진짜 개무슬무인거 같애. 50%도 아니고. 안그래요? 있으나 마나잖아. 10%면. 그런 확률에 누가 기대고 저 아이템을 쓰겠냐고. 좀 밸런스 패치 좀 해야된다. 고기다. 우리 자기는 건들지 마. 경고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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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얘는 뭐 더이상 데미지가 안돌아가네 아야 공격패턴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딴거는 아무것도 화를 안내는데 좋아좋아 내가 졌어 자기 건드리니까 화내는 요리사를 난 웃으면서 패고있어 내 사랑의 벽에 실추되는구나 이 냉혹한 악당같으니 우릴 더이상 공격하지마 그 보답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가줄테니까 강한 괴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쓰레기중에 상쓰레기네 주인공이 아니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지 흐흐흐흐흐 초 호 개기지마 알겠어? 어? 하트가 반개가 되었을 경우 모든 적들이 2의 피엘립스입니다 그냥 어? 다람쥐 죽였어요 음식조각 개이들 아니 이게 어? 그는 자신과 동족과 정체를 모르겠네 아직까지 정체를 모르겠네 아직까지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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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아가레스 뭐야 이게 공격 패턴이 다야? 어? 아아악 맞아버렸다 아씨 아 잠옷 좀 그만 소환해 아 아아악 으 으 으 으 으 어 됐다. 멋있게 생겼네. 애가. 함께하자. 아니 근데 티온 추정자가 어딨어? 꽃목걸이. 목격자의 눈.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플림부에게 들고 가면 보상을 얻습니다. 아까 쉼터 부근에 느낌표 표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쪽으로 갔었어야 됐구나. 어? 뭐야? 성전을 위한 전진. 이 지역의 주교를 쓰러트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많은 보상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편제 왕관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순간 이동 지점까지 교단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교단을 더 오래 내버려둘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성전을 계속하세요. 응... 우와어. 안가야지. 빨리 다시 재탕에서 느낌표 있는 곳으로 가자. 에잉 보너스 밤이네요 이대로 상태는 괜찮나? 아이고 텐트가 파괴됐어 이제 자원도 좀 여유가 있고 순조로운 것 같은데 그러게요 감옥에 가둬둔 애는 밥도 안 먹고 계속 버티네 뭐 안 먹여도 되는 건가? 거미들 막 도망간다 밤에만 만날 수 있구나 거미들은 오 쟤가 씨앗 막 날른다 아 귀여워 돼지 열심히 일하는 자 축복을 내려주겠노라 그리고 침대를 좀 여유있게 둬야겠어 밭 관리하시구요 이것도 꾸준히 계속 해야겠죠? 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금부터 빠르게 돈으로 환전을 하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좀 그런가? 늘 짙게 하고 교리를 전파합시다 야 이거 게임이 끝이 안나? 봐봐 봐봐 계속 해야돼 언제까지야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 미친 게임이야 이건 의인의 열정 보유할 수 있는 열정의 양이 두 배로 증가하고 저주를 하나 더 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아아아 분노 게이지를 늘리는 거네 이걸로 하자 왕관 업그레이드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진화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포식자로서 먹을 것인가? 아님 피식자로서 먹을 것인가? 모든 교단원들이 식인 특성을 얻습니다 다른 추종자로 구성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오신앙을 얻습니다? 모든 교단원들이 채식 특성을 얻습니다 풀로 된 음식을 먹더라도 추종자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채식으로 가자 식인은 너무 끔찍하니까 오케이 끝 아 이거 언제 다 작물 수확하냐 진짜 너무 힘드네 이거 자동 수확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지금? 수확하는 게 없어? 수확은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 결국에? 농구들이 곡식을 수확하고 상자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3렙까지 빨리 찍어야겠다 성화꾸러미 헌신을 더 많이 소확합니다 의식 비용 감소 어? 이거 좋은데? 우리 의식에 꽤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료가 절반이나 줄어들면 추종자들의 총성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해성사를 듣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좋아보이고 아 있으면 다 좋은 것들이라 뭘 할까 아 고해성사실부터 할래 아니야 의식을 내가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안정화돼서 이거 좀 먹을래? 25%의 확률로 병에 걸립니다가 없어져요 앗 진짜로? 채식주의의 힘이야 이게? 이것이 채식주의? 진짜로? 너네 이거 먹어도 괜찮아? 쓰레기 추종자는 채소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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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풀 먹어도 괜찮은 거면은 이건 진짜 완전 큰 건데? 이제 식량 걱정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되는 거잖아 아 채식 특성 진짜 좋네? 좋아 잠깐만 근데 뭐 새로운 거 생겼냐? 왜 왜 빛나고 있지? 아 신앙 신앙 쪽에 고해성사실 헥? 돌 3개, 나무 5개 오 야 드디어 이제 좀 교단 같은 느낌이 들어 일단 얘만 없어지면 되는데 어? 아이 가둬놓고 교육하면 확 정신이 들어오나오네 감옥이 확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네 화장실을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어야겠는데요 아 잘못 지었다 잠자는 곳을 멀리 구석에다가 하고 이런 화장실, 상호작용 자주 비워줘야 되는 곳을 이 주변에다가 뒀었어야 됐어 그래도 뭐 기왕 이렇게 된 거고 그냥 하자 근데 이런 건 또 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 아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두자 아 맞다 신도 구하는 거 빨리 해야지 다크워드 다시 가자 갔다 올게요 파멸의 검 일정 확률로 정대를 중독시킵니다 죽음의 수화 이 목걸이를 하는 자는 아름다워진다 추가 자원을 수확합니다 애들 선물 좀 빨리빨리 열심히 줘야되는데 우리 애들 먹일꺼 풀숲 좋은 상자 나이스 채식주의자 조화를 외치면서 풀님은 왜 채식을 안해요? 어... 내가 먹을 건 아니니까? 내가 채식을 하진 않지 신도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 자 느낌표 표시가 있다고 했지 아... 아 여기이 무조건 여기네 그러면 선택지가 없네 얘 왜 기운이 없어 아 날 무서워하는 건가? 어? 이제 더 이상 이 달팽이가 때려지지도 않아요 그냥 일종의 이벤트였었던 건 것 같아요 고기 물고기 고기 몇 개 있냐? 고기 6개 연어 1개 연어 2개 연어 챙기자 안녕히 계세요 잡혔군 뭐야 끝이 아니었군 걱정 없어 조금만 기다려라 신도여 교주가 너를 구하러 왔노라 이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리더라 병든 심장 푸른 심장 절반 당연히 변든 심장 아니겠어? 푸른 심장이나 병든 심장이나 효과는 똑같은데 얘가 hp인건 똑같은데 효과는 얘가 더 많잖아 자 보스 조지러 갑시다 빠른 변신 이런 비연신 한 대? 빨리 나와라 끝! 하아 이에 가장 고운 흙만 엄선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호식이구나 예에에에에에 searches 57 내가 왔도다 자고 있으니까 건드리진 말고 이제 의식 비용을 50% 감소하겠습니다 야 교화 많이 졸었죠? 아마 내일쯤이면 완전히 교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지 이건?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다른 환자보다 15% 더 느리게 회복합니다 쓰레기가 많네 능력치가 자 바로 교화 다음날이 됐으니까 아 아직 아니네 약간 모자라 약간 설교하고 어? 한 명이 늙었네? 이제 이게 우리의 신 신의 곁으로 보낼 때 로다 쿨타임 개길어 아직 안되네요 아직 안되네요 노동과 사랑을 함께하라는 말을 하.. 해줍니다 노동 노동으로 갑시다 위대한 지도자란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존재인가 초종자를 격려하여 대상의 충성심을 크게 상승시킵니다 축복 행동을 대체합니다 초종자를 협박하여 대상의 충성심을 약간 상승시키면 또한 2일동안 10%의 상승한 속도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 너무 별론데? 충성심을 크게 상승시키는게 중요하지 교리를 행알지어다 야 근데 와 교원들이 좀 많아졌어 아까 두꺼비같이 생긴 애 있지 않았어? 걔 거의 레벨업 직전이던데 어 캐스트 완료하고 레벨업 와 짝짝 들어온다 미쳤다 팁을 해 얘한텐 이제 더이상 선물이라거나 그런게 안되네 얘네중에 지금 목걸이 선물 아래 찾고있거든? 좀 좋은 애 없나? 나 특성이 안좋은 것들만 있어 어? 이 친구 주자 선물을 주자 수송자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좀 문제네 헤헤 헤헤헤 아 괜찮아 풀은 많아 탄음식 이 음식은 타버려 추종자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이 흉물을 치워버리세요 추종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더 조리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엔 더 조심하세요 칫 다른지역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나무가 어느정도 생겼으니까 넣어보자 칫 하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감사합니다 밝은 분이시여 이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나니 이제 순례자들도 돌아올 겁니다 빛을 돌려주셨으니 그대의 교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성지에서 그대와 그대의 위대한 빛을 위해 기도하겠나이다 부디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길 겨우 고작 불이 들어왔고 뭐야 저거 그 사이에 무슨 일이었던거지 아 근데 이거 일일이 낚는거 되게 귀찮다 밤일 때 주변 어? 뭐야 이런것들이 생겼네 미처 위대한 인도자씨여 타로 카드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종종 보이긴 하던데 사용하지 못하겠더군요 바닷가에서조차 찢어지지도 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카드가 운명을 밝힌다고 하지요 카드 한장에 각 25다 5골드에 팔 생각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추가 자원을 수확합니다 무기를 휘두를 시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낮에 피해를 20% 더 가합니다 근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제 문 앞에 꽃을 놓지 뭡니까 꽃은 젊고 아름다운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부디 사주십시오 꽃은 제게 슬픔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밤일 때 다른 지역을 가면 검은 달빛 문양이 숨어있단 말이야 저있다 아닌가? 아 낮이 됐어 그 늑대를 찾아야되는데 어쩌구나 내가 돌아왔고 이제 너를 교화시킬 때가 왔노라 정신 차리라오 음 예에에에에 석방 아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야 며칠동안 묶여있었냐 너 같이 춤추자 아니 이것만 디버프가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네 채식주의자 버프를 받는게 이거밖에 없어 아니 호박도 채식주의 아니야? 야채로 구성된 건강한 음식이라고 대놓고 써이잖아 근데 왜 이건 설사를 해? 이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호박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지 이것만 계속 만들자 어 뭐야 너 왜 지도자님 티운 추종자를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형제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당신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 양이시여 네 오오오오오 그래 아싸 나 안에 두명임 자 좀 팔거 좀 팔자 좀 3달러 짜리를 팔게 오 고기가 4짜리네 호박 잘 안먹으니까 그냥 다 팔아버려 씨앗은 그래도 팔면 안되고 아무리 급해도 이거 다 팔아버리자 그냥 이정도는 됐나? 오 돈이 엄청 많아졌어요 종교적 영감 해금 뎀 이제 뭐해야 되지? 선전연사 연사의 범위 내에 있는 추종자들이 20% 더 빠르게 일을 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하자 일의 능률을 올리자 교리를 전파하고 교리를 또 전파할 때가 왔습니다 음식도 가보자 대지의 풍요인가 아님 바다의 풍요인가 사원에서 모든 씨앗이 즉시 자라나 수확할 수 있게 만드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사원에서 이틀 동안 낚시할 때 특별한 물고기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당신도 또한 두 배로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이거다 이거다 나 작물 자라나는 거 지금만 해도 지긋지긋해 정말 미쳐버릴 거야 의식을 바로 행할까요? 일단 이거 해서 앱 보내주자 아이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티브레쉬 와 레벨이 무려 4야? 어마어마하네 이제 주님의 곁으로 안녕히 가시길 그리고 바다의 너그러움 의식 한번 해볼게요 이틀 동안 두 배의 물고기를 낚으면 특수 물고기가 더 빈번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결혼해야지 맞아 결혼 누구랑 하지? 얘구나 티온 뽀뽀 만세 야 이제 점점 던전을 안 간다 내가 이 게임이 좀 그러네 어느 정도 이게 구색이 갖춰지면 여기 꾸미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던전을 안 가 처음에는 막 아이고 부족해 이러면서 막 던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꾸미는 것만 해도 급급해 죽겠어 말 걸지 마 나 일해야 돼 선전 연산은 지금 당장 할 수 있군요 이 범위 내에 사람들을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건물을? 여기서 철거 이런 게 있나? 밑에 건물 수정이 있다고? 어? 이동 화장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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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도가 많기는 하다 신도가 많네 일단 이렇게 두자 이제 나 낚시하러 갈꺼임 낚시하고 올게 아 근데 아까 물고기를 다 낚아버려가지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있긴 있네 어이, 왜? 개많아! 오! 개나왔어! 오! 가재? 역시 바다의 의식이 답이었어. 야, 오징어까지? 이건... 이건 끝났다. 이거 갖다 받치면 되는 거 아닌가? 가재? 랍스터군. 아주 잘했어. 아주 잘 말이야. 약속한 대로 보물을 조금 주지. 뭔지 모르는 보석 파편. 마지막 하나 남았다. 오징어 주고? 아, 미끈거리는 오징어로군. 환상적이야. 자, 바다 아마 50년쯤 전에 낚은 거야. 나한텐 쓸모없는 거지. 마지막 초강! 하아! 성스러운 부적이 네 조각을 모두 모았습니다. 성스러운 부적이군요. 부적은 신비로운 유물로 붉은 왕관이 새로운 양털을 해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재단에서 새로운 양털을 해금해 장비해보세요. 그냥 옷, 코스튬 늘리는 건가? 이제 문어 남았는데 문어만 주면 이제 낚시를 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 여러분, 절 죽여줘요. 이거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 이거 지금 몇 시간째야. 미친 게임. 악마같은 게임. 튜닉도 오래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 이것처럼 막 전혀 끄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거든? 와, 지금은 진짜 좀 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 이것만 하루 종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야. 이거 보는 맛도 엄청 좋지 않아? 큰 애, 니가 물어. 잘했어. 어서와. 문어 아직 못... 어, 낚았네? 드디어 문어라니 이걸 받아줘. 또다시 새로운 성스러운 부적의 머리 부분. 나쁘지 않아. 괜찮은걸. 프로 낚시꾼이 되었어. 재고를 재워주었군. 아주 고맙네. 생선이 부족하면 내가 팔아주지!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파는군요. 황새치? 황새치라는 것도 처음 보네? 그래서 수확 한번 하고. 오, 빛자 어린양이시여 그대의 도움을 다시 한번 간청해도 되나이까? 짱б대가 황폐해졌습니다. 등대의 빛을 바다로 반사시키는 수정을 교체해야 합니다. 등돼지기에게 수정을 가져와라? 추가 자원을 수확합니다 이건 성전에서 얻어야 되는 타로카드가 아니지 않아? 아닌가? 아 성전에서 나오는 자원을 말하는 건가? 낮에 피해를 20% 더 가합니다 이 스킨이 완전 비싸 적들에게 구르기를 하면 피해를 줍니다 35 이동속도가 1.25배 뭐 이런 것들은 굳이 해금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버섯을 10개를 전해줬어요 그래 그래 소조에게 줘 소조에게 줘 소조에게 줘 훌륭해 훌륭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소조에게 더 가져오면 소조가 어떻게 추종자들을 세뇌시키는지 알려줄게 소조가 생각하길 노력에 대한 무언가가 대가를 원하는 것 같은데 물론 줘야지 소조는 언제나 빚을 갚거든 이걸 받아 아니 되게 다들 성스러운 부적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물품주기 물품주기 아 이번엔 정신사례버섯 20개를? 정신사례버섯을 열심히 파밍해야겠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고해성사 맞아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교회 바로 옆에다가 진짜 오 다들 일제히 와서 아 뭐야 자러가? 아 일하는 척 하면서 또 자러가네 와 진짜 날 어두워지자마자 바로 방향 트는 꼬라지들 보소 진짜 어? 늙었네? 겨우겨우 교환시켜놨더니 이제 늙었어? 또 늙었어? 뭐야 이 미친 거미새끼 거미들 사라졌다 교리를 전파하고 와 진짜 할일이 막 태산갔네 저친구 또 보내줘야 될거 아냐 저기 신도가 부르잖아요 왜 모른척해요? 아 그랬어? 교리를 전파하자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망자를 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도 섬기게 할 것인가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해 죽은 추종자 하나를 다시 살려냅니다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해 최근에 죽은 추종자를 위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이십신함 부활시 아 좋은 곳으로 갔던 애들 강제로 다시 끌어와서 무한노동으로 시키자 음 바로 이것이다 근데 뼈가 없다 일단 살점의 번제로 이 친구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시게 조금 있으면 다시 부를거여 알았지? 좀 가서 쉬고 있음 좀 가서 쉬고 있음 한참 걸리네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으면은 그 애 값어치가 이 정도일 줄이야 이제 겨우 다 들어왔네 이제 겨우 다 들어왔네 좋아요 새로운 옷 귀한 옷으로 교단의 지도자에게 걸맞습니다 아무런 보너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적을 죽일 때 가하는 피해량이 증가하지만 피격당할 시 초기화됩니다 저주가 두 배의 피해를 입히고 열정을 절반만 소모하지만 근접 무기 피해량이 체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타로 카드를 뽑을 때마다 병든 심장 카드를 획득하지만 사망시 물품은 100%를 잃습니다 게임 시작시 타로 카드 4장을 뽑지만 이후로 타로 카드를 뽑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하트가 1.5배 파란색 하트로 변경됩니다 나 이거 할래 이제 죽을 일 없잖아 우리 난이도 뭐 올릴 일도 없고 도전 과제 달성 변이 이젠 뭐 신앙심이 다를 일이 없네 그죠? 연료 추가 연료 추가 연료 추가를 해야 돼 개쓰레기네 괜히 만들었다 이거 밥 먹어 얘들아 뭐야 나 종교적 영광 언제 또 채웠어 이거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아 진짜 자동 수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직 세 번의 업그레이드를 이곳에서 더 해야 됩니다 선교사 해 한번에 성스러운 임무를 위해 추종자 셋을 보냅니다 추종자들의 임무를 성공할 확률이 높고 더 빠르게 돌아옵니다 와 애들 진짜 많이 모아야겠다 얘들아 던전 가자 얘들아가 아니라 나 혼자구나 미안하다 왜 다같이 가는 척했지 내가 이게 또 할 일 다 끝나니까 어? 그래 얘한테서 살 수도 있네 아 근데 50원 주고 사는건 너무 비싸 난 레시아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사원으로 날 찾아오거라 니 동족들도 함께 죽이려면 말이다 내가 이 게임 하면서 엄청 열심히 더빙을 하고 있는데 개성 넘치게 더빙을 하려다 보니까 모가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맞는 적들을 얼리는 치명적인 근접 와우 다시 파밍의 시간 어? 반갑구나 아이야 니가 라타오의 친구니 시시시시 머리위에 그 왕관을 알아보겠구나 라타오가 내게 모든 걸 말해주었지 난 라타오를 만난 너클본을 하러 가는 중이지 이이히히히히히히히 갚아야 할 피시시시시 와 줘야 할 피시시시시 있어 뭐 어쩌라고요? 잘 갔다오세요 아 이제 새로운 난이도가 해금 되나보다 저 친구랑 나중에 또 도박할 수 있나 본데 이 친구랑 아 역시 도끼가 짱이야 공격 범위도 완전 넓고 공속 개늘인데 어차피 이거 한 대씩 치잖아요 한 대 치고 그러고 한 대 치고 그러고 아 어우 파밍 귀찮아 물 마시기랑 우야있다고? 우우우우야아 하아 적들이 열정을 두 배 더 떨어뜨립니다 어? 니가 섬기는 자는 니가 우리 모두를 죽일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리라 니가 이미 레쉬를 죽였을지 몰라도 날 죽일 순 없다 또한 다른 형제들에게도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니라 우리는 레쉬보다 훨씬 오래되고 강한 자들이다 그럼 지금 당장 나랑 싸워 왜 도망 어 얘네 개센데요? 또 Yanji 비 millennia 와 어 목걸이다 어 해골 목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거 예상 수명의 두배를 살게 되는 더 좋은 상자가 나타날 확률 없 추종자? 추종자 아 깨지시오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억금 통화로운 수확을 내려주시소사 기건을 물리쳐주소사 아아악 나 뭐에 맞은거야 오케 새로운 신자가 늘었군요 근데 이정도면 세뇌가 아니지 않아? 설득이지 그냥 너 세뇌가 무슨 뜻인지 모르냐? 제작진들아? 세뇌는 그냥 진짜 불합리한 것도 따를 수 있는 어쨌든 그럼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게 세뇌지 쟤네들은 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나한테 막 개쌍욕하면서 도망가잖아요 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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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등따시고 배부르니까는 어? 애들이 좀 착한 척하는거지 내가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해봐라 쟤는 그냥 바로 욕박는다? 나한테? 어디로 가야되지? 적들에게 구르기를 하면 피해를 줍니다 해보자 이거 데미지가 얼마나 센지 하필 날라댕기는 애들이야 생각보다 구르기로 적을 맞출 일이 많이 없는데? 대 소용돌이 투루아의 손길 근데 얼음이 더 낫지 않나? 대 소용돌이 더 좋긴 한데 얼음이 더 좋긴 한 것 같애 상대를 느리게 만들 수 있어서 앗 아누라 돌버섯 속지 마세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하하하 랜턴을 달 수 있는 과성장한 지지대입니다 흰 아 다 다 다 꺾이 계명석 조각 에? 개명석 조각을 두 개나? 어? 돌맞고 죽었어. 잘가. 바보. 유지시 조준. 폭발성 투사체입니다. 한 번에 세 개의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저주네요. 필요없고. 소울하트. 아, 야. 아, 팔이 못 봤어. 이씨. 낮에 피해를 20% 더 가합니다. 지금 낮이죠? 어어, 곧 밤 된다. 야, 빨리 싸워. 어? 안 돼. 밤 됐잖아. 의미가 없다고. 뽑기. 고기 피해량 1.2배 증가? 소울하트 하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안 돼. 아, 안 돼. 벌써 4천왕의 두 번째야. 안 돼. 얘 잡으면 이제 두 명밖에 안 남았어. 아, 안 돼. 왕 좀만 더 늘려주세요. 나 이거. 풍생하게. 얼마나 멋있게 변할까 또. 드디어 이 날을 기다려만 왔다. 안식을 취하거라 생물이여. 자, 그대는 이 사원을 벗어날 수 없다. 해, 케이. 와.. 진짜 끔찍하게 생겼다 어이 미친 아우 저 혓바닥 공격이 꽤 매섭네 으어어억 으허 으음 으으음 보스는 슬로우가 안걸리네 얘 잡을때까지 보스 안나오나보다 역시나 와 마무리 도전거절 달성함 악을 말하지 말지어다 아 어떡하지 이 게임 진짜 너무 재밌는데 아 미치겠네 오늘 12시간 방송국 야 쏟아진다 해캣을 죽여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아누라 해캣 전리품 이 전리품 하나만 지을 수 있는 전리품은 그냥 장식이 아닌가봐요 뭔가 굉장히 특별한 뭔가가 있나 교단 지도자 파괴 보너스 새 물품에 20% 네가 해캣을 죽이는 모습을 내 즐겁게 보았다 그 오만한 모습은 언제나 파멸로 가리라 생각했지 이에 신앙을 향한 네 자비없는 성전이 나의 차가운 뛰지 않는 심장을 덮이는구나 또한 양치기는 황야에서 애기를 찾는 자요 사막에서 물을 찾는 자요 어둠 속의 빛이로다 얘들아 나왔어 이게 뭐겠 날 잘 지냈어? 어휴 이 친구도 늙었네 아 이거 언제 다 수확하냐고 제발 뭐야 부탁입니다 지도자님 저기에 배 골고 집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교단에 입문시켜야 합니다 내 막지 않으리라 나닛 얘 뭐야 강한 체력 유물론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앙을 얻습니다 오 너 정말 괜찮은 애구나 밭일하세요 어서오고 죽음을 두려워함 사망할 때 마이너스 오신함 나태함 생성 속도 10% 감소 쓰레기지만 받아준다 우린 그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아이 미친 몇 명이 지금 줄 서 있는 거야 아 선천적으로 비관적인 모집하면 십신앙을 잃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다른 환자보다 15% 더 느리게 회복합니다 설교할 때 반대자들이 설교할 때 무시합니다 어 어 들어와 들어와 끝났냐? 잠깐만 이게 뭐여 아 내가 퀘스트 완료했구나 선교사 선교사 추종자들을 신성한 임무에 파견해 새로 추종자를 모으고 원정 원정은 별다로 진짜 고해성사 한번 해달라고? 누구 해주지? 얘 한번 해보자 오 이렇게 하면 레벨업 하는구나 도전 과제를 달성한 비밀의 수호자 얘도 이제 보내줘야 되겠는데 새로운 교리를 전파하고 도전하고 자... 노동으로 단순한 일상의 행동이 중요한가 아님 웅대하며 변치 않는 기념비가 중요한가 사원에서 의식을 수행해 즉시 건설 중인 건물들을 모두 완공합니다 이거 개 쓸데없는 건데 사원에서 일시적으로 성지에서의 헌신 생성 속도를 3일동안 20% 증가시켜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걸로 가자 개몽의 의식을 선 보아노라 뭐야 왜 뭐가 또 있어 아 심장 성전에서 집중하여 즉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이거 뚫어놓자 왕관 능력 해금 성전에서 집중하여 즉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의식을 할 건데 죽은 추종자를 퇴살려냅니다 얘네 설마 다시 불러오면 다 초기화되겠지? 이 상태로 오진 않을 거 아냐 개빡친 상태로 그럼 골치 아픈데 죽은자를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근데 가능하면 레벨이 높은애를 불러오는 게 좋겠지 아르바토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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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젊어진 상태로 돌아왔어 그 다음에 개몽의식 헌신 생성 속도를 3일 동안 20% 상승시킵니다. 와 신도 진짜 많아. 나 한 50명 찍어보고 싶은데? 이쯤 되니까? 저 가운데 눈 표시 뭐예요? 버프예요? 버프. 이제 헌신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버프. 오 애들 확실히 생성 속도가 완전 빨라졌는데? 얼른 빨아먹고. 이제 병원도 짓자. 회복 속. 얘 곧 갈 것 같은데? 자러 가는 것도 완전 느려. 뭐야? 이 밤중에 웬 퀘스트? 좀 의심이 가는데 만약 당신께서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라면 이곳은 좀 더 떼가리 고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식품을 건설하나? 이 자식이 감히 날 의심해? 넌 뒤졌어. 래시 전리품 한 번 만들어보자. 얘 잠을 안 자지 참. 이 친구 잠 안 자는 애지. 그래서 그렇구나. 잎이 무성한 랜턴. 이거 불빛 들어오나? 얘 혼자 외롭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또 랜턴 하나 만들어주자. 됐다. 되게 외로워 보인다. 도와줘야지. 얼른 온나. 내가 다 지워버린다. 어, 미안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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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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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건물을 짓고 싶다고. 건물을 짓고 싶다고요. 저기요, 얘들아. 나, 나 건물 짓고 싶어. 건물. 나 지렸네? 알아서 들해라. 의료소, 회복소. 어, 이건 한 번만 지을 수 있대요. 회복은 여기서 하렴. 이젠 좀 나은 것 같군요. 감히 날 시험해? 격려해주마. 아, 그러고 보니까 출장 보낼 수 있지, 이제. 선교사. 아르바토스 추종자의 레벨이 중간입니다. 레벨이 낮습니다. 쓰레기 추종자의 레벨이 중간입니다. 아니, 쓰레기 주제에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너 갔다 올래? 파메르줄. 너 한 번 격려해주면은 될 것 같은데. 뭐냐? 아아! 살짝 모자라. 뇌물 좀. 됐다. 설교 한 번 해주고. 이야, 한 번에 차네. 미쳤다. 광신의 무기. 획득한 열정으로 종교적 영감 게이지를 증가시킵니다. 아, 일단 이거부터 찍자. 무기 시장 레벨 증가. 이동식 예배소. 한 번 지워볼까? 이동식 예배소가 근데 도대체 뭐하는 거야? 용도를 모르겠네? 일단 여기서 하나 만들어보자. 뭐야? 시도자님. 당신이 티온 추종자와 결혼한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저도.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부탁이건데.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저와도 결혼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흠. 애들이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노한으로 사망했대. 어? 단체로 갑자기 병에 다 걸렸네. 추종자가 죽었습니다. 그대의 손실에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시체는 위생에 좋지 않고 다른 추종자들을 질병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추종자를 시체 구덩이 또는 묘지에 넣어 시체가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 많은 고기가 낭비되긴 할 테지만요. 왜 죽었지? 지금 시체보고 단체로 다 토한 거야? 추종자가 노한으로 사망했습니다. 애들이 다 슬퍼한다. 아, 토 좀 그만해. 야, 너 가서 쉬어. 잠깐만, 나 청소하느라 바빠. 기다려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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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실례합니다, 지도자님.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 뭐야. 귀여워. 왜 위생 상태가 안 좋지?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 시체 매장 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노한으로 사망했다고? 늙은 애가 두 명이 있었어? 얘도 곧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보내야겠다. 승천시킵시다. 헉, 뼈가 없어요. 잣댐. 최대한 빨리 던전을 돌고 옵시다. 병원을 할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쉬어. 꽃을 먹이면 엄청나게 빠르게 낫네. 근데 왜 다 상태가 안 좋아? 아, 집 가서 이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오케이. 일터로 가는. 뭐야, 버그야? 버그야? 버그네. 왜 계속 아픈 척하지, 얘들이? 뼈 조각이 없어요. 빨리 갔다 옵시다. 며칠만 더 지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뼈 조각 모으고 와야겠다. 다른 주교 하나가 쓰러졌다. 해켓은 영겁을 통치했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토엔 기근이 생겼고 이제 풀려난 그녀의 일꾼들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 발걸음을 조심히 니대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잡아먹히리. 아누라의 적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전쟁광의 망치. 바닥에 닿으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해가 7.3? 신성한 눈보라. 적들을 밀치고 얼립니다. 와, 공속 진짜 느려. 잘 써야겠는데? 뭐야, 뭐야. 아, 함정이 있었구나. 아야. 아, 이게 범위로 나오네. 이렇게 망치는. 저주 공격 피해를 두 배로 증가시킵니다. 아, 맞네. 결혼의 인식도 거행해야 되네. 아직 시간 다 많이 남았어요. 아이씨. 아, 뒤져. 아야. 공속 너무 느려. 소양버섯 첫 대. 아, 좀. 아, 공속 진짜. 늘려, 늘려. 오. щее.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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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 그냥 가자. 아, 미치겠네. 으악! 아, 추종자 사망했대? 아... 혀조각을 미리미리 모아놔야겠다. 어떡하지? 지금 애들 다 토하고 난리났을 것 같은데. 안되겠다. 그냥 집으로 가자. 무리로 귀환합니다. 엥? 저 맵에서 탈출하면 저 맵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소멸하나보다. 나왔어. 아이, 뭐해? 비켜. 빨리빨리. 매장. 일단 급한대로 이걸로 하자. 빨리빨리. 쟤 뭐해? 왜 저기까지 가? 아 가서 슬퍼하는 거야? 헉! 목걸이도 그대로 떨구네? 구덩이 얘들아 오지마 내가 지을게 오지마 가서 일해 오지말라고 가서 잠이나 자 아 너 있었구나 가서 밭일 하렴 이게 다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중앙 광장에 와서 기도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 같애 여기에다가 두자 가까운 곳에 개구리 눈이 엄청 피곤해 보인다고? 그러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약간 이런 표정인데? 35일 애들아 날이 밝았다 다들 모여 설교 한판 하자 새로운 교리를 전파하노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거 해야 될 거 같아 노인 공경 특성 모든 교단원들이 노인 공경 특성을 얻습니다 초종자들이 교단에 있는 노인 초종자 수만큼 신앙을 5 획득 선한자는 단명한다 특성 모든 초종자가 선한자는 단명한다 특성을 얻습니다 노인을 재물로 바치거나 살해하거나 흡수할 경우 10 신앙을 획득하지만 노인이 자연사할 경우 20 신앙을 잃습니다 이걸로 가자 선한자는 단명한다 이제 결혼 하메르줄 벌써 세 번째 신부를 맞이했군요 하메르줄 하메르줄로부터 보상을 받아라 야 인마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진짜 찔금찔금 주네 아우 씨 여기까지 오는 길을 알아냈구나 너클본 한판 하지 않으련? 플랭키 난이도가 좀 올랐어 플랭키 측이 먼저 굴립니다 어? 바로? 곧? 플랭키 Phase 플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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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예! 아 좀 한 줄을 완성했는데 겨우 9점이라니 야 진짜 개오바인데 일로 세 줄을 채우는 게 아니었어 다행이다 없애줘서 아 나 왜 자꾸 적은 숫자만 나오지? 오반데 욕좀 나와봐 됐다 와 진짜 이거 운이 너무 없는데 야 오바야 진짜 하아 딱 내 생각대로군 다시 해 아 이거 진짜 그냥 운빨 게임 와 진짜 개 미친 게임 와 게임이 날 억가하네 됐다 이겼다 세상에 이걸 받아주지 않겠니 독에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박하면 이제 돈을 걸 수 있겠죠 난이도는 높지만 최대 베팅이 15 난 저런 미친 운빨 게임으로 돈벌고 싶지 않아 받아라 벗어 그래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좋아 소조가 이 의식을 너와 공유할게 하지만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울러서 아니면 너도 세뇌 될 테니까 뭐야 버섯을 먹이는 거야 세뇌의 의식 사원에서 추종자들 전부를 세뇌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2일 동안 신앙이 최대치로 고정됩니다 그래 이게 세뇌지 다 됐어 이제 보이다시피 소조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은 세뇌되었어 며칠 동안은 소조가 말하는 뭐든 할 거고 신앙심도 잃지 않을 거야 가끔 앓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보았으니 너도 네 사원으로 가서 혼자 의식을 수행해봐 좋아 끝났어? 정신 세뇌의 의식을 거행한다 그게 왜 퀘스트로 돼 있냐 꼭 해야만 하는 거야? 세뇌의 의식 추종자들이 세뇌 상태가 됩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애들 굳이 세뇌시킬 필요가 있나? 항상 나를 받들어라 우메한 자들이여 맛이 갔는데요? 소조에게 돌아간다 해냈구나 안 그래? 버섯의 힘을 맛보는데 성공했어 그래 넌 소조와 똑같아 소조는 네가 소조의 친구라는 걸 알겠어 자 이걸 받아 정신 사례버섯을 사랑하는 둘 사이의 우정의 표식이야 잘 보관하라고 아무도 믿어선 안 되니까 마지막 성스러운 우정 너에게 다른 걸 주겠어 정신 사례버섯에 대해 네 죽지 않는 애호와 버섯의 그 끝없는 강력함의 상징이지 곰팡이를 기리는 장식용 조각상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와 상급돌을 20개나 먹네 소조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교단을 만들어서 내게 와 소조가 그러면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게 소조는 언제나 공정해 언제나 빚을 갚아 바깥에 거짓말쟁이들과 다르게 말이야 버섯 조각상 건물 건설 저걸 필수로 지어야 돼? 깨렴치카다고?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정상인은 없어요 뭘 새삼스럽게 됐어 또 사냥하러 가자 파멸의 방치 아 이번에도 내리찍기네 이번엔 약간 물맵 느낌인데 이번엔 약간 물맵 느낌인데 강력한 싸움에 버섯 조각상 와 씨 애들의 공격을 한번 피하고 공격하는게 망치의 기본이네요 공격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먼저 때려서 공격을 끊기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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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씨는 너와 같은 그레셀 많이도 보냈지 모두 쓰러졌지만 놈이 보낸 것들 중에서는 가장 멀리까지 왔구나 인정하마 니 교단이 내부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내 지켜보겠다 기... 기분이 안 좋아 몸 상태가 좋지 않군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맞은 적들에게 독피해를 가합니다 수정 조각? 수정 조각? 이 맵에선 수정을 얻을 수 있네 뼈 뼈 와 뼈도 있네 우와 미친 너무 행복해 수정자 수동자 그대를 숭배합니다 칼라마르요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를 약속해 주소서 수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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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쳐서 아악 반대편으로 폭파시켰어 됐다 와 단 두 방만에 석상이 파괴돼요 아악 우와 뭐야 한 방에 터졌어 무기 좀 줘 적을 찾아다니는 토사체를 다소 발사합니다 오우 유도? 신비로운걸? 한 번 써보자 오 이거 괜찮은데? 와우 나의 일용할 뼛조각들 저주가 열정을 적게 소모합니다 추가 자원을 획득합니다 추가 자원 좋구나 뭐여요? 뭐여요? 살레오스 우와이씨 시작하자마자 한 대 맞는줄 알았네 뭐야 나 한 대 맞았어? 아니지? 아 아 아 잠몸새끼 아 아 아 잠몸새끼 아 아 아 결국엔 한 대 맞고만해 이건 뭐야? 콜리플라워 시약 큰 선물 새로운 식물의 시약 아 진짜 아깝다 아 나 한 대 맞아버렸어 돌아가자 아 안 맞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낚시 의식을 거행하라? 갑자기? 얘네가 퀘스트를 주면서 좀 안 쓰는 의식들도 한 번씩 써보게끔 계속 유도를 하네 교리를 전파하고 작물 수확은 왜 신도들에게 시킬 수 없는 걸까요? 애들이 조심성이 없나보죠 새로운 교리 소유 이제 소유도 좀 건드려보자 개인적으로 숭배인가 아님 집단의 의식인가 더 나은 주거지를 지을 때마다 신앙을 얻습니다 거짓된 우상 특성을 획득합니다 장식용 건물을 배치할 때 더 많은 신앙을 획득합니다 솔직히 주거지는 너무 한정적이고 장식용 건물로 하자 장식용 건물은 바로 지자의 공중이 잘 알게 됩니다 장식용 건물과 함께 다시 시킬 수 있을까요? 늙은 애 없지? 죽일 필요 없죠 죽은자를 되살려냅니다 이게 뼈를 개많이 먹어 그래서 섣불리 부활을 못시키겠어 뼈가 진짜 부족하거든 이틀 동안 2배의 물고기를 낳고 이거 하자 얘네 눈깔이 다 맛이 갔어 가서 낚시나 좀 하자 아 놀랍군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구나 뭘 고민해 그럼 빨리 이거부터 올려 오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재단을 업그레이드 하는군요 교단 업그레이드 완료 좋다 이제 90까지 모을 수 있어 이제 낚시하러 갑시다 와 진짜 거의 6시간을 내리 했는데 한시도 쉴 시간이 없어요 미친듯이 굴러야 돼 원래 사이비 교주가 제일 뭐 안하고 돈도 제일 많이 버는 직업 아니었어? 왜 내가 제일 바쁘고 제일 가난하지? 제발 물어 옳지 옳지 이리와 이리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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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싶지? 울고 싶지? 얼른 놔 얼른 놔 그래 옳지 옳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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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됐으 됐으 아 진짜 이 게임 개힘들어 완전 재밌고 완전 힘듦 와 이제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일이 끝나질 않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신도를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트위치 연동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어 근데 지금은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사이에 패치됐나? 이제 할 수 있나?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원 돼? 오우 다른 데도 된다고? 이제 해보자 우리도 드디어 되는구나 우리도 빨리 연동을 해봅시다 오 됐다 앗 당신이 발레파 초정자 결혼한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시 그래 다 결혼하자 들어와 내가 바로 의자왕이다 또 새로운 교리를 전부할 때가 되었군 식량도 한번 좀 보자 교육을 통한 개몽인가 아니면 억제해방인가 약물 장려 특성을 얻습니다 세뇌의식이 거행되었을 경우 20신앙을 획득합니다 모든 견환원들이 금욕주의자 특성을 얻습니다 신도들이 일하는 속도와 헌신 생산 속도가 10% 증가하지만 50%의 확률로 추종자들이 의식 후에 병들 수 있습니다 세뇌의식 어차피 잘 안 쓸 거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냥 이거 할게요 야 보상 내놔 엥? 트위치 사라졌어 그냥 뭐 게임 한번 껐다 켜보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연결이 돼있냐 왜 또 오! 확실히 되나보다 포인트를 쓸 수가 있네 채널 포인트를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 새로 만들 때 할 수 있다고? 오! 팔로워 추첨 되는 건가? 트위치 채팅에서 추첨을 시작하세요 추첨 시작 추첨 진행 중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떠요? 이제? 이제 떠요? 아 되게 느리구나 이거 오! 참여 된다 참여 된다 엄청 한참 뒤에 참여가 뜨는구나 일단 이제 한 3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이제 종료해볼게요 오! 됐다 세라미님이 추첨에 당첨되었습니다 교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추종자 생성 진행 중 이건 또 뭐야? 이제 세라미 씨가 이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그 확장 프로그램에서? 그럼 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1시간 있으면 되는 건가? 화이팅! 세라미 씨 이쁘게 꾸며줘요 야동이나 보고 와야겠다 다 꾸미고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아이 버그 천국이네 이거 지금 제대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야 하지 말자 이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래? 야 연결 해제 이거 완전히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안 쓸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자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다크우드 던전의 꽃을 좀 뽑아오겠습니다 그건 니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갔다 와야 되잖아 이 스바라시야 말을 똑바로 해 어? 업그레이드 됐다 드디어? 곡식을 수확하고 상자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어르신이 생겼다고? 어? 어디 어디 그러네 승천시켜드립시다 살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애들 충성심 지금 너무 높아서 하메르줄 야 많이도 올린다 100% 오르네 고생했다 그동안 언제 부활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고 있으려 노동에서 드디어 벗어났구나 아니 뭐 경험식 오르는데만 3만 년 걸려 스킵하게 해줘요 무자비한 무기 무자비한 무기 시명타를 입힐 수 있게 해줍니다 오케이 아하 미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이 게임 재밌냐고요? 제가 지금 10시간 방송하고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거 헐트 오브 렘이 디지게 재밌다는 거죠 애들 이제 레벨 높으니까 원정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얘 레벨이 아직도 오네 일단 얘 보내볼까? 아 근데 90%면은 꽤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죽진 않겠지? 잘 갔다 와 내 사랑 와 와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아 작물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났어 와 진짜 개미침 와 할렐루야다 진짜 어쨌든 이번에 할 건 다 했다 그지? 이제 다크우드 한번 갔다 오자 가자 다크우드 아 단검 싫은데 레프트 시참해볼 생각 있냐고? 음 추종자 더 늘릴까? 추종자 되게 무지성으로 늘리는 것 같은데 되게 부족하다 맨날? 왜 그럴까? 절대 지금 인력이 넘치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어 그렇지 않아? 맨날 죽어서 그렇다고? 하긴 늙으면 계속 죽이니까 오 유니콘이다 뿔에 피가 묻은 약간 머리에서 뿔이 뚫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피가 묻어있어서 낮에 피해 20% 제물 받치기가 있어요 이게 뭐지? 오이? 재충전 중 뭐지? 이런 게 있었나? 전쟁광의 망치 그래도 망치보단 단검이 낫다 이 촛동안 무적 제공 투사체를 반사하며 피해를 줍니다 와 뭐야 이게? 파여볼 개쓰레기 꺼져 나무 무조건 나무 어떡할까? 여기까지 온 김에 여정을 계속 떠나볼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저주 공격 피해를 1.5배로 증가시킵니다 끝까지 가보자 한번 사령단 검 적을 죽이면 유령을 소환해 근방의 적을 공격하게 합니다 적들을 공격할 때 일정 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검이다 검 너무 좋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지금 나무랑 돌이 몇 개씩 있지? 그래도 나무 계란으로 복귀 안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우 어디 좋아 그래 계속 한번 가보자고 아 얘들 아 얘들 확실히 단단해진 느낌인데? 엄청 단단한데요 얘들? 아우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빡세다 회복할 때 회복량 2배 고개 면역 하루하루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엉덩교의 시간도 계속 똑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해야 돼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애들 화장실 똥도 못 치우고 막 우액우액 이러고 있을 거라고 아우 꼴보기 싫어 지들끼리 청소는 절대 못하지 죽어도 또 교단? 카드? 하트는 필요 없고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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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자원 연속 세 번 괜찮은 것 같애 금도 주네 추종자가 노안으로 사망했다는데요? 아이 엠병 진짜 집 갈까? 아이 뭐 자리 비운 사이에 노안으로 죽어 아니 우리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노안이었던 애 없잖아! 일단 갈 수 있을 만큼 가보자 몰라 뒷감당은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겄지 10%의 확률로 치명타 오잉? 적들을 찾아다니는 투사체를 다수 발사 흡혈검 권초더미 검은색 이 코르크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투사체입니다 획득한 열정은 또한 종교적 영감 게이지를 증가시킵니다 어? 이거 좀 특이한데? 이걸로 가보자 좋아 암두시아스 잘해보자 저 독의 면역이라 이런거 밟아도 아무 상관 아이씨 이거 쳐맞았네 밟아도 괜찮다는거 보여주려다가 보스 왜 이렇게 약하냐? 뭐 먹지? 돌 이제 가야되나?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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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첫번째 버스는 한대도 안맞고 했는데 보너스 안주네? 나 첫번째 버스는 한대도 안맞고 했는데 보너스 안주네? 보너스 안주네? 진짜 나 한놈 없다고 울지말고 건물이나 지으세요 야 너 뭐야? 퀘스트 뭐 해주신건가요? 아 퀘스트 완료구나 야 얘 늙어 죽으려고 한다 빨리 죽이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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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찬 승찬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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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왕관 뭐 또 새로운 교리가 있어? 노동 노동의 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휴식이어야 하는가 영광이어야 하는가 노역을 통한 영광의식 사원에서 추종자들로 하여금 2일동안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드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사원에서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추종자들이 그날동안은 일을 하지 않으며 80의 신앙을 얻습니다 이걸로 가자 신앙이 딱히 지금 의미가 없어서 휴식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듯이 일해야지 어딜 노동지옥에서 벗어달라고 자 오늘부터 불태웁시다 자 다들 화이팅 되게 좋아하네 그래 너희도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지 지금 고고 이게 어디 쓰이는지 알겠어 내가 먼 곳에 원정을 떠났을 때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 여기에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개 만들어 놓읍시다 어르신 한 명 더 생겼어요 이런 재기랄 뭐야? 어? 쓰레기가 왜 살아있지? 뭐야 무서워 버그인가? 쓰레기여서 그런가? 질긴데 내가 봤을 땐 쓰레기 안주는 거 버그 맞아 백프로임 왜 영광스러운 지도자님 노인 몇몇이 교단에 와서 노인 몇몇이 교단에 와서 노년을 보낼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합류하게 해도 될까요? 노인 초종자를 모집한다? 오 이게 맞나? 아이 또 치워야겠네 저기 큰일 났네 얘네 왜 여기서 자꾸 기도질이야 저기 중앙 가서 해 중앙부터 채우시라구요 어? 해금 됐다 어? 의식 쿨다운 의식의 쿨다운 시간 50% 감소? 이건 무조건 해야지 어 얘 다녀왔다 원정 갔다왔어 지도자님 파견해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왔어요 어 얘 피곤한가 보다 얼른 가서 자 고생했다 토르트레? 토르트레 보내볼까? 아 이거 파견이 은근히 중요하네 돌보내자 잘갔다와 넌 뭐요 얘도 쓰레기네 가서 밭관리나 하세요 뭐요 얘는 오 얘는 능력치가 되게 좋네 너 일로와봐 아이 뭐야 노인이였어? 이런 이씨 노인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빨라깜빠라 야 근데 이틀 동안 무한노동 시키는 거 되게 좋은데요 효율이 우리 지금 교단원이 15명 15명 영광스러운 지도자님 토르트레 추종자가 다른 교단원에게 물건을 훔치는 걸 보았습니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부탁입니다 지도자님 그를 감옥에 토르트레 추종자를 감옥으로 보내라 물건을 훔쳤다고? 토르트레가 어딨어 근데? 없는데? 야 이 미친놈아 얘 원정간 애인데 물건을 어떻게 훔쳐? 난 모르겠다 이 게임 우리를 행하자 유 내세 죽음에 관하여 대지로 돌려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유해를 보존해야 하는가 수목장 건물을 해금합니다 추종자들의 시체를 대지로 되돌려보내 비료화 시킵니다 묘지 건물을 해금합니다 추종자들이 묘지에서 애도를 할 때마다 신앙 2를 얻습니다 똥으로 쓰자 대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수목장 시체를 배치해 퇴비로 만듭니다 어우 내가 가서 만들어야지 근데 토르트레가 원정 돌아오는 게 빠를까 저 퀘스트 쿨타임 도는 게 빠를까 안녕 친구들 시체를 이곳에 두어 비료로 만드세요 아 이걸 꺼낼 순 없네 애들을 와 너무 좋아 와우 미쳤어요 게임 아니 노인들 짱 많아 아 일손이 너무 부족해 야 원정 갔다 오자 이거 안 되겠다 일을 하루 종일 일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네 가자 애들 데리러 옵 새로운 검이다 무자비의 검 치명탈 잎입니다 한 번에 세 개의 투사체를 발사 아 나 언제 자 재워줘 제발 이 게임 너무 무서워 이 게임이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뭐야 얘는 안녕 어린 양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구나 난 클런코 이쪽은 밥이야 우리 친구인 라타오에게 가는 중이지 꽤나 멋진 파티가 될 거야 라타오도 그렇고 다들 내가 너클본 이름을 환장하는 걸 알지 새로운 난이도가 해금 됐군 손도 한짝 잃었지 게임도 지고 말이야 너도 한 번 오지그래 너클본의 정말 재경인 인물 같은데 제발 그만해 이 도박 중독자들아 손을 잃었는데 정신을 못 차렸네 어 이제 낮이 됐군요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놀랐네 아 애들 점점 빡세진다 뭐? 던전이 단조로워서 너무 재미가 없다고? 진짜 미친 소리였죠? 죄송합니다 초반이어서 밸런스 조절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를 내가 진작에 깨달았었어야 됐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게임 초반이니까 당연히 쉬운 건 진짜 당연한 건데 구르기 하면 피해주기 이거 은근 유용해 잠깐만요 고? 고 독의 면역 애초에 독 걸릴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오른쪽은 도감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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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제발... 후... 신도 한 병 늘리기 빡세네 그래도 뼛조각은 많이 줘서 좋다 아니 쓰잘데기 없는 금을 자꾸 줘 돌이나 주지 위에는 헌신이 좀 있네 노안으로 사망했다고? 음... 망했군 뭐지 이 방은 왜 아무도 없죠? 어... 마지막으로 보내진 그릇은 네 친구인 라타오였지 똑같이 가련하고 가치 없는 것이었지만 질병을 이기는 것은 없나니 내 그대의 교단에 역병을 내리겠다 아... 골치 아프네 다섯 명 잠도 안 재우고 일 시키니까 애들이 병드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진짜 눈이 있으면 봐 저 자식이 일저지른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 억울하네 난 교리의 힘을 이용했을 뿐이야 이식을 잘 행해서 쟤네들은 피로함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피로함을 느끼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피로가 되질 않는다고 피로해지지 않아 얼마나 어? 실용적이고 좋은 의식입니까? 그만큼 나는 뼈조각이라는 걸 희생을 한 거고 쟤는 그냥 막 닥치고 우리 조원들 소환해가지고 역병 퍼뜨린 거 아냐 어? 사령단검 적들을 공격할 때 일정 확률을 치면 아... 일로 가자 어? 아 이거 단검이었네? 아 그냥 거미인 줄 알았는데 아... 실수했어 잡초는 왜 캐요? 밥 먹을 때 필요해요 우리 교단은 채식주의자라서 잡초 먹으면 아주 좋아해요 아우 힘들어 아우 뭐야 보스다 아... 하... 화물인... 잠뱀 아... 아 이씨 아 이거 왜 잠깐만 진짜 좀 큰일난거 같은데 아 이거 왜 파이어볼이 계속 안나가냐 잡았어 잡았어 콜리플라워 씨앗 이게 약간 이렇게 콤보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나갈때가 있어요 딱 눌렀는데 안나오고 그냥 멍청이 가만히 있을때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맞아 집가자아 탕 야 위생도 왜 있다고야 너네 무슨짓을 한거야 왜 이러는데 아 맞다 누가 늙어죽었지 아 야 토 좀 그만해 으아 지옥이야 어서오고 이제 감옥 갈 준비해 쟤 미안한데 너 감옥가야돼 얼른 가 이제 보상 받자 보상 누구한테있노 아 여기있네 얘 제게 영광을 베푸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뭐야 얘 병 걸려서 죽을라 그러는데 잠깐만 얘는 빠르게 치료하자 얘는 죽으면 안돼 이제 너 나와 저 발레파 스바라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저 자식이 간부되고 나서 약간 맛이 갔어 고생했다 이제 자라 아 좀 쉬고 싶다 진짜 아 넌 누구세요 어서오고 뭐 알아서 하시고요 아 승천의식하자고 아 그러네 보내줘야지 이제 설교 한번 하고 아 끌 수가 없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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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그게 줘 제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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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새로운 교리? 또? 어? 법과 질서 헌신을 통한 신앙인가? 헌금을 통한 신앙인가? 의식을 수행해 추종자 중 한 명을 지정해 당신의 신앙 집행자로 삼으며 교단을 순찰하여 추종자들의 충성심을 상승케 합니다 의식을 수행해 추종자 중 한 명을 지명해 당신의 수금 집행인으로 삼으며 다른 교단원들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충성심 따위 이미 충성심 만땅이야 돈 최고 승천 아직 안 돼 아아 일단 수구먼 발라봐 니가 해라 간부니까 속이 좀 안 좋아보이는데 각성하네 너 일루와 영감 해금댐 대형 주거지 가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대형 주거지 야 똥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돌도 많이 필요하네요 돌 변환할 때가 왔습니다 왜왜왜 실례합니다 지도자님 친구와 제 아누라를 여행 중에 서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를 찾아주실 수 있나요? 더나트네에서 찾으라고? 아이고 애들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치워 토하지마 이씨 아니 도대체 토을 왜해 잘 가라 세금 수금 아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거를 하나 알았는데 나 이때까지 헌금 모금한 거 하나도 안 가져간 거 알아? 61개 있네 일단 여기서 손모가지 걸고 게임 한판 하고 일단 여기서 손모가지 걸고 게임 한판 하고 요린양아 한판 얻어 클렁고아밥 난이도가 중간인데 얼마나 억가가가 심할지 한번 보자구 와 바로 억가 시전 시작됐죠 1 와 개 억가 진짜 오잉 저 친구가 약간 이상하게 게임을 하는데 앗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구? 응 나쁘지 않아 또 억가 시전하고 있네 또 억가 시전하고 있네 어어? 아 이따구로 나온다고? 으응 사나와라 이런 개색 아 진짜 미친 개 억가야 6이라도 나와 와 진짜 시 흑 이게 게임이냐? 와 진짜 흑 그래도 뭐 돈 걸고 하는 거 아니니까 또 해 돈 걸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이거 도박 게임이잖아요 도박 게임인 거 알고 있었잖아 와아 진짜 이씨 일 겁나 좋아해 이 게임 와아 와아 진짜 개꿀 받네 아니 와 진짜 신기하다 게임 아 그만해 장난하네 진짜 리게 난 또 일 나오겠지 오 웬열 아 이 미친 색 아 아 진짜 개옥가야 아 잠깐 희망의 빛을 살짝 보여주는 듯 하느니 바로 그냥 빛엿을 매겨버리래 어 일단 이렇게 가보자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드디어 드디어 폐가 좀 분 아직 몰라 어 바가야로 제발 육 나오지 마라 죽여버린다 오케이 됐어 이제 왼쪽 줄은 서로 굳었어요 이제 서로 지우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대로만 쌓자 조용히 쌓자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1 좋아 아 좋아 이겼다 나이스 다시 이겨서 되찾고 싶지만 손 한쪽을 또 잃을 순 없지 망할 슈러미 타로카드 해금 뎀 타로카드 해금 뎀 피격시 5 열정을 얻습니다 음 되게 쓰레기인데요 상대를 때려도 얻을 수 있는 게 열정인데 굳이 그걸 맞는다고 무기를 휘두로 10초 무기를 휘두로 10초 사체를 발사합니다 쿨다운 10초 쿨다운 10초 쓰레기네 벌써 교리를 다 뚫어놨어? 교리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나 자신의 발전인가 아니면 사회의 발전인가 사원에서 의식을 수행해 모든 추종자들에게 돈을 분배하고 추종자들의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10신앙을 얻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기부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거지 충성돈은 얼마든지 내가 다시 채울 수 있어 모든 의식이 언락되었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 밥 먹지 말고 설교 들어 어? 뭐야 한명 늙었네? 바로 성천시켜주자 엘리고스 엘리고스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좋은 롯으로 가시게 가는 과정은 조금 격할 수 있어요 새 성전 시작할 때 무기 시작 레벨 증가 근데 이거는 광신도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 않니? 나라면 진짜 목숨 바쳐서 믿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왜 이제 종교 가지고 싸워? 그 믿음이 불분명하니까 그렇잖아 여기는 온전하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키워주고 이렇게 좋은 터전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삶이 보장이 되는 세계인데 그리고 죽어서도 부활도 시켜줄 수 있고 신의 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엄연히 지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어? 뭐야? 트위치 채팅이 기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트위치 채팅의 선택으로 신앙이 증가합니다 오오 진짜 토템 빼고 다 되나 보네 도움도 줄 수 있고 광해도 할 수 있나보죠? 일단 던전을 빨리 가봅시다 추종자를 빨리 늘려야되요 나 한 30명 정도 두고 싶은데 대지를 찢어 유령군단을 근처 적들을 향해 풀어놓습니다 이건 또 신비로운 아이템이네 적들을 공격할 때 치명타를 입힙니다. 와우. 아아. 어? 널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군. 매번 죽음에서 돌아올 때마다 강력해져서 돌아오는구나. 붉은 왕관을 쫓아내자고 한 건 내 생각이 아니었다. 내 형제 자매들이 한 짓이야. 갑자기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네? 부탁이다 살려다오. 샤무라를 죽여라. 제발 그에게 날 보내지 말아다오. 넌 내 사원을 찾을 수 없다. 난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야. 추하네 존. 다른 애들은 멋지게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바로 남타 시전이라니. 우와. 봤어? 대지가 갈라지면서 촉수는 한 번 나오고 그냥 때리는데 여기에서는 유령이 나와서 왜 유령들이 일제히 공격하는데요? 시전을 많이 못하긴 하네. 그만큼 강력하단 거겠지. 다시 한 번 써보자. 제대로 못 봤어. 저주가 25% 열정을 소화합니다. 25% 적게. 이것도 한 번 하자. 되게 많이 먹네. 저주 공격 피해를 1.25배 증가. 오 이거 20%의 확률로 피해보시네. 그래도 꺼져. 난 안 맞을 거야. 안 맞으면 그만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봤어? 대지 갈라지면서 한 번 공격하고 유령들이 나와서 또 두 번째 공격을 하는 개사기 주문이네요. 뭐야 이거? 왜 왕관 표시가 있지? 처음 보는데? 아 추종자 데리고 갈라 했더니 야 여기 걸치면 여기에 추종자 한 명 더 할 수 있고 여기 또 잠시만요. 야 나 지금 퀘스트 받아 여기가 지금 더 나트렛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네. 야 빨리 가야겠다. 지금 뭐 망설일 시간이 없네. 빨리 가자. 뭐야 얘는? 제가 따르는 교단의 지도자는 겁쟁이입니다. 싸우는 것도 두려워하는 자를 제가 어찌 존중하겠습니까? 그대가 걷는 길은 피와 불의 길입니까? 아니면 그대도 평화와 친절을 믿는 자입니까? 난 전쟁을 추구한다. 엥? 또 다른 겁쟁이로구나. 아무래도 내가 찾는 이가 아닌 모양이야. 아니 난 전쟁을 추구한다니까? 뭐지? 버그인가? 버그인 것 같은데? 아씨 괜히 여기 골랐다. 25% 할인. 허어! 100% 할인이야? 와우! 꽁짜라니. 받아 할 이유가 없지. 또 없어요? 또 좋아, 또 좋아. 던져. 여기 뼈도 되게 많이 준다. 적체력 절반. 받는 피해 두 배. 뭔 소리야 저게? 아, 내가 받는 피해가 두 배구나. 그러니까 서로 상대 적은 HP가 절반인 대신에 이제 데미지가 두 배인 거네요? 서로 서로 위험한 거네? 오케이. 잘 해보겠스. 우와아. 데미지 두 배 되니까 그냥 다 녹아버리네. 주문 한 번에. 안 그래도 주문 데미지 지금 증가여가지고. 뭐야, 얘는. 시닭에서 가장 질 좋은 물품을 한 번 가까이서 보겠나, 어린 양? 블림보가 어떻게 이런 장비를 얻었느냐고? 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만약 사고 싶다면 성역으로 날 찾아오라고. 질조, 과법적으로 얻은 물건들이 가득하거든. 허허. 어? 아직도 새로운 지역이 안 열린 곳이 많구나. 밀수꾼의 안식처. 10%의 확률로 치명타 갑시다. 아이씨 깜짝 뭐야 저거. 저 함정이구나. 부술 수 있나? 안 되네. 조심해야겠어. 뭐야, 이건? 자유력 희생. 붉은 심장 하나가 희생되었고. 그 대가로 하트를 받았습니다. 희생. HP 하나가 날아간 대신에 소울하트 두 개를 얻었네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하트가 깎인 게 아니라 그냥 한 칸이 달아서 나중에 하트가 나오면 다시 채울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결과적으로 이득이네. 재활용할려고 먹었어요 아싸 1원 나 이제 이 정도 머리 쓸 정도는 됐어 예전엔 어 재활용이 뭐야 말을 썼는데 죽여 가사 저거 되게 진짜 좋은데 2초 동안 무적 제공 목적을 가지고 휘둘러야 합니다 이걸로 가자 얘 도끼 휘두를 때 표정 너무 귀엽지 않냐 되게 표정이 당차 발제복 발제복 발제복은 파리 아니야 원래 가서 죽여 뭐 왜왜왜왜 왜 이렇게 차징을 오래 나 뭐 얼마나 대단한걸 뽑나 했더니 가사 죽여 가사 죽여 여기도 다운 끝 음 한데도 안 맞았쥬 중간 보스들은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아 근데 패턴이 어려운 애들이 가끔 있어 있기는 있어 브로콜리 씨앗이다 소형 선물 뭘 당연히 브로콜리지 가자 이번 원정도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예 갔다오니까 밤이네 어서오고 와 얘 뭐야 질병에 걸릴때 10신흥을 얻습니다 레벨상승 15% 반대자들이 설교할때 무시 허어어어 쩐다 아아 알제보 뭐야 에? 우와 트위치 채팅의 선택으로 매장된 추종자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대박 여러분들이 살렸어요 야 그리고 이거 태비가 진짜 지금 꽤 많이 쌓였거든 똥이 똥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작물한테 주면은 훨씬 더 그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비 저장고를 만들어야겠어요 도움이 이정도인데 방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내려꽂을까 궁금해요 어 그냥 계속 궁금해하기만 해 알았지? 아우씨 야 이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린 얘들아 좀 와서 도와줘봐 아 그렇게까지 전부 다 올 필요는 없었는데 고맙다 얘들아 아니 미친 이거 똥통 만든다고 지금 몇 명이 달려드는 거야 미쳤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나 같이 참여도 안되네 이거 와 똥 200개 있어 애들 똥도 많이 싸네 어? 늙으셨네? 바로 승천의식 갑니다이 와 많은거 봐 독실한 자의 힘 오 하아 하아 설교지 하아 열정적 신자 특성 도전거지를 달성함 보금 붉은 왕관의 모든 능력이 해금 되었다 최대 네 자 승천의식 아니 뭐야 둘이야? 그 사이에 한 명이 또 늙었네? 일단 증인 아가레스가 승천하거라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와아 하트 터지는거 봐 임무 실패 떴다고? 아 아이고 구출해온다는걸 또 아이고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또 까먹네 이런거는 퀘스트 받자마자 바로 해야돼 안그러면 계속 까먹어 얘 왜이래 얘 왜 계속 토해 뭐야 토 위에서 나한테 퀘스트 주지 말라고 요즘 너무 풀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식일로 저 우리를 시험에 내려주세요 음 귀찮네 배부르게 먹여놨더니 바로 단식일 선언하라고 하네 미리미리 좀 해주지 어? 그러고보니까 이제 대형 주거지 할 수 있구나 오 예스 베베 대형 주거지로 바꿔주자 대형 주거지로 바꿔주자 어 자고있던 애 집을 잃었어 야야 멍청아 가서 자 아니 옆집으로 가면 되잖아 이 멍청아 아 애들이 왜이렇게 멍청할까 멍청멍청 긴 멍청 아 나도 도울래 와 이 자식들 바로 자러 가는거 보소 얘들아 지금 집이 부족하잖아 같이 일을 해야될거 아뇨 아우씨 내가 보모야? 늙은애 안죽여요? 미안해 형이 좀 바빴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할게 졸라 많아서 진짜 미안하다 내가 금식일 선언 너네 오늘부터 굶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니들이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거야 알겠어? 어? 당신을 믿는건 옳았어요 아 맞다 제물로 바치는걸 또 깜빡했네 아이 정신이 없네 콜타임중이구나 내 운명을 결정짓고 있어요 우리 장작들이 너무너무 삽고 도대체 어떠한 낙낙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힐까 의식의 쿨다운이 초기화됩니다? 어? 뭐야 도움받았는데 나? 좋아요 내버리자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제 발을 들어가시게 좋은 곳으로 가시게 저거 허... 벌써? 야 이것도 이것도 좀 있으면 만렙이다 아 뭔가 너무 무난하게 다 잘되는데? 큰 위기가 없어 진짜 늘려 비명소리 왜이래 나중에 또 와 자 이제 창작 신도를 만들어봅시다 세라미님이 추첨에 당첨되어 추종자를 생성했습니다 저번에 적용하려다가 안됐던게 지금 됐네 자원정제 오 저기 세라미 이렇게 뜬다 쩐다 저번에 버그가 너무 많아서 적용이 제대로 안됐던거네요 지금은 바로 되네 꺼져라 짐승아 탈환이나 괴롭히란 말이다 넌 절대 내 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벌써? 벌써? 안돼 안돼 끝이 다가오고 있어 안돼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하게 해줘 무기의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딜이 좀 잘 박히는 느낌인데 하트가 반개가 되었을 경우 모든 적들이 사매 피해를 입습니다 추가로 하나의 하트 반쪽을 얻습니다 어? 이건 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 봬도 되는건가? 아 검은 하트와 함께 나무를 주는 곳이네요 별거 아니네 왜 분위기 잡아 짜증나게 신도 뭐 뭐가 이렇게 많아 막 계속 나오네 씨 가자 양날의 검 던전이군요 양날의 검 던전이군요 어? 뭐야 다섯은 넷이 되고 넷은 셋이 되고 셋은 둘이 되고 둘은 하나가 되고 하나는 0이 된다 칼라마르는 언제나 붉은 왕관을 두려워했지 그래 공포가 그를 겁쟁이로 만들었어 내 문은 다음이다 또 또 어린 양이 파괴를 위해 찾아온다 하루가 끝난다 얜 죽음을 받아들였네 얜 죽음을 받아들였네 어이 미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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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네 투표했구나 저주공격 피해를 1.5배 증가 저주가 열정을 25% 적게 소모 대미니 증가로 가자 제발 좋은 카드 나와라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소울아트 추가로 하나에 이거다 까바따시냐 그까봐 사령망치 9.3 사령돕기 사령돕기 이거다 망치가 아니라니 낭만이 없네요 님이 구매하셔서 망치로 플레이하세요 망치 진짜 개빡쳐요 공속 너무 느려서 도끼도 도끼도 간당간당한데 단건보단 나은거 같아서 Kart 내 플레이가 빡치면 뭐다 ? 뉴들이 사서해라 어 풀타임 중이네 아이고 봐보구만 무자비의 망치 레벨이 18이야? 사령검 이거다 오케이 가자 보스전 가자 하지만 잡촌은 못참지 내가 예견하건데 지금 보스전 아닐 수 있어요 너는 나의 은거지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로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넌 날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해놓고 3초만에 나오면 그냥 말만 그런건가? 방이 왜 이렇게 많지? 진짜 찾은거야? 진짜 한 번에 찾아버린건가? 여러분 솔직히 사천왕이랑 싸우고 했을땐 방해할 생각하지 말자 진짜 너네가 사람이라면 과연 나올까? 바로 나오는데? 천안 피조물이여 니 위치를 알게 될지어다 넌 내가 상대하는 자에 대해 알지 못한다 어린 양이여 내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뷔 cath 처음부터 아야 아 뭔 놈의 길을 그렇게 오래 모아요 나 뭐 다른 거 하는 줄 알았더니 검 휘두르는 거였네 어? 어? 야야야야 이건 선넘지 임마 아야 어? 뭐 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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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HP가 많아서 망정이었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었어 악을 들지 말지어다 초정거제 달성 아 이번 버스는 좀 확실히 빡센데요? 정말 딱 보스라고 말할 만한 친구였어 초정제 새로운 동물 형태 칼라마르 전리품 칼라마르 전리품 안녕히 계세요 교주님 이거 DLC도 사야되나요? 안 사도 돼요? DLC는 스킨이에요 그냥 더 이쁘게 꾸미고 싶으면 사세요 칼라마르는 언제나 겁쟁이였지 이 땅은 이제 더 나은 곳이 되었고 그의 딱 하고도 칭얼거리던 시체는 이제 썩어가는 시체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곧 나는 풀려난다 그리고 세상은 나의 뜻이 조종할 것이다 만이니 교단 앞에 맹세할지어다 만물이 내 이름 앞에 허리 숙일지어다 고통은 환희로 박히나니 과거에 죽은 자가 사냥을 한다 얘들아 내가 뭐가 좋아할게 이거 봐라 저 여우새끼 쟨 왜 혼자 내려가 헥 애들 빨리 보내주자 어 근데 지금 잘 시간이네 딱 잘 시간이 되어버렸네 자는 도중에 객사하진 않겠지? 아 뭐야? 어? 뭐야? 야 미친거 아냐? 아 넌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비료로 쓰자 그래도 애들이 자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다행이다 부탁입니다 지도자님 저기에 배고 올 거 집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교단에 입문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심장의 능력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어 하트를 획득합니다 처음 성전에서 사망할 경우 추종자 한 명을 번제에 부활합니다 이거 하자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난이도가 많이 올라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서 자 올라갈 사람 어 토르트를 레벨업 해야되네 티온 먼저 올라가자 잘가 잘가 어우 레벨업하는 애들이 흑무덕이네 와아 아 맞다 팔로우 추첨 아 괜찮아 다음사람 있어 미안해 얘들아 내가 지금 버릇이 안돼가지고 어디 보자 우리 교단에 들어올 착한 장작이 누가 있나 하나 삼 이 이 오오 타모리아스씨 당첨 교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른 빨리 꾸며줘 오 진행도가 표시되고 있어요 이거 저거 꾸미고-, 오... 타무리아스씨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야 타무리아스 제불로 바로 받쳐버리자마 이로 오 또... 또 있네? 바로 갑니다 살려주세요 교주님 교단 들어올 때 장난금 입지 마시고요 안그럼 얄짤 없습니다 자 미스터 만두씨 축하드립니다 아 미스터만두 머리가 터진 만두처럼 보이는군요 와 얘 스펙 미쳤는데 선천적으로 순종적인 강한 체력 순진함 미스터만두 너 일로 와봐 목걸이 줄게 뭐 주지? 너 장수해라 마침 해골 목걸이가 있네 어? 종교적 영감 내가 아직 안 찍었구나 태비 풀을 놓아 비료로 변환시킵니다 아 야 풀 쓸 데 많아 우리 이제 작물을 범인의 밭 경장지에 씨앗을 훔치려는 새들을 잡아냅니다 새들을 막 씁니다 잡아낸다는 거는 이제 고기가 들어온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글쎄 나 그냥 수학의 토템을 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선교지 정제소 자원을 다음에 자원으로 변경시킵니다? 뭐지? 더 상급이 있나? 아니면은 더 많이 만들어내나? 이거 해보자 정제소 투 뭐야 여기 퀘스트 있어 와 해주신 건가요? 아 굶주린 애들을 다 받아줬구나 죽은 초종자를 되살려낼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 75개 써서 뼈조각이 좀 많이 모였는데? 야 레벨 6자리가 있네? 근데 이게 돌아오면 다시 레벨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나? 한번 보자 어서 오게 무한 지옥의 교단으로 너 레벨 몇이야? 와 6 그대로 다시 돌아오네? 목걸이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구나 앞으로 고래 애들을 계속 부활시켜야겠다 어 나 이제 슬슬 할 게 없어지는데? 애들만 엄청 바쁘고 이제 조각상을 지워볼까? 여기 있다 헉!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구석에다가 넣자 얘들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씨 나 혼자 지을 거야 근데 이거 지워도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쎄야지 이거? 이게 뭐야? 소조에게 가봅시다 밤이 됐네요 야 이것도 다 사자 밤에 데미지 30% 이동석도 1.25배 이제 타로카드도 거의 다 모았어 어떡해 이거 확장판 발매해주세요 제작진님들 진짜 저 미쳐요 해냈구나 널 이제 믿을 수 있겠어 바깥한테 그 더러운 거짓말쟁이도 하는 다르게 말이야 놈들은 언제나 날 감시하고 감청하지 여기 이걸 받아 넌 소조의 최고의 친구야 소조의 유일한 친구 성스러운 부족은 어디에서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지? 소조는 이제 널 믿을 수 있어 소조는 너에게 맹세할 거야 넌 소조를 바깥의 거짓말쟁이들로부터 지키고 소조에게 버섯을 가져다줘 소조 너무 기쁘다 소조에게 이렇게 많은 버섯이 있던 적은 없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소조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버섯을 모을 수 없었을 거야 저쪽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돼 맛이 갔는데? 어 이거 생겼다 얘한테 더이상 버섯을 뭐 갖다 바치거나 그럴 순 없네요 매진 어 그러고 보니까 밀수꾼한테 하자 한 번도 안 가봤구나 네 이놈 잘 들어라 이 양고기 같은 놈아 넌 내게 함선 하나를 갚아야 해 주교들은 짜증날지 몰라도 수로를 열어주고 거래가 흐를 수 있게 해줬단 말이다 하지만 네 놈이 그 주교들을 죽이니까 온갖 짐승들이 내 배를 가라앉히기 시작했어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이야 이를 막 가라대는 그 얼굴도 어찌나 못생겼던지 딱 우리 장모처럼 생겼단 말이지 아 아 아 미쳤나 이게 그러니 네가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놔야 해 주교가 하나 죽을 때마다 증인이 그 자리를 채운단 말이야 이 불림목해서 말하지만 증인의 눈을 가져오면 후하게 살해해줄 거야 어 나 저번에 먹었는데 하나 자네가 해야 할 건 주교를 죽인 장소로 돌아가서 나타난 짐승들을 쓰러뜨리고 그 눈을 가져오면 돼 자유 엄청나게 빠르군 이 질적질적한 것 좀 보게 사람들이 말하길 이 놈들은 수천 년 넘게 침묵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군 딱 우리 장모님 저런 말이야 아 장모님이 대체 어떤 분이었던 거죠? 자 맞게 내겐 쓸모없지만 왕관을 쓴 자에겐 분명 유용할 거야 이제 셋 남았네 뭔지도 모르고 사버렸다 구를 때 폭발물을 떨어뜨립니다 구를 때 검은색 이코를 생성합니다 적을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회복합니다 소녀의 따 cleansing 밤일 때 여기 오면 확실히 뭐가 있나 보네 여기도 달빛 표시가 있어 작은 동물 잡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달팽이는 아직 배를 얻은 적이 없는데 왜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어두워지지? 버그인가? 돈이 필요해 아주 많이 종교적 영감 해금 우리 애들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구만 보기가 좋아요 뭐야 넌 시사자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보림 초종자는 제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구원할 수 있게 다크워드에서 꽃 10송이만 뽑아다 주시겠습니까? 또? 마지막 교단 이제 마지막 새로운 교단을 우와 도전거제 달성함 헌신 175까지 저장이 가능하군요 설교회 시간입니다 안 돼 최종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어 어? 근데도 계속 모아지네 뭐지? 보내줄 때가 되었도다 잘 가시게 어? 왜 돈을 주죠? 헌신을 주는 애도 있고 돈을 주는 애도 있어요 아아 헌신 이제 재단에 기도해서 올리는 헌신 있잖아 그걸 대신해서 주네 돈 아니면 그 전까지는 무기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공헌물을 줬었고 이제 재물을 바칠 때 다른 걸 주네요 잘 가 우와 와아아아아아아 아으 오 돈 들어오는 거 봐 미친 얘들 잠드는 사이에 그러면 빠르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우드 마지막에 열렸군요 저어기는 신도 몇 명 필요하지 열두명 맘에 들어 얘도 매일매일 구매하자 시도 한 30명 찍고 나 엔딩 볼 거야 그 전엔 어림도 없어 한 번에 다 먹진 말라고 너는 새로운 신도 들어올 때마다 막 두근두근하지 막 이제 내가 뽑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동속도 1.25배 지금의 딱 맞는 버프로구만 추종자 추종자 구매 여기로 가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청사진 추종자 형태 소형선물 청사진 비싸니까 청사진고 내가 막 넘기다가 얘가 말을 엄청 많이 하길래 뭐지 중요한 내용인가 하고 봤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야 꺼져 어 추종자 어서오고 어서옵쇼 이건 뭐지 금화 2배 적들이 독을 떨어트림 10%의 확률로 치명타 채팅의 선택으로 타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거 상자에서 떨어진게 아니구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주 편하게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에 집중하느라 투표하고 있는 줄도 몰랐네 낮에 피해 20% 증가 추가 자원을 수확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카드로군 아 맞다 이거 재활용해야지 그치 척수 분출로 할까? 아니야 폭탄이 훨씬 쎄 야 또 오랜만에 다크우드 왔는데 그냥 쭉 갈까? 어떻게 할까? 애들 늙어 죽든 말든 똥을 싸지르든 말든 질병에 걸리든 말든 신경쓰지 말고 우리 갈 길 가보자 그냥 끝까지 언제 또 이렇게 계속 가보겠어 좀 궁금하긴 하네 지금 스펙도 꽤 괜찮거든 카드가 잘 나와서 적 하나를 죽일때마다 20%의 확률로 하트를 넣습니다 이건 미쳤는데요? 암두시아스 가야 오케 빨리 끝내고 청사진 금덩어리 소형선물 당연히 청사진이지 쓰진 않지만 사는거보다야 훨씬 나으니까 내가 보스한테 한대도 안 맞았으면은 좀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갈게요 어차피 이제 보너스 못 받으니까 독의 면역 음식 나무 하트 온리 추종자 뭐야 이건? 어어? 100원으로 지금 해금했거든 추가로 두개의 하트를 얻습니다 허어어 좋은거 얻었네 뭐야 저거 하트 왜 안먹어줘 야! 야! 아야 버그 걸려서 맵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다 죽일 수 있네 죽이니깐 하트도 나오네 아 지금 하트가 이게 최대인건가 혹시? 더 안먹어지나? 모르겠네 공격에 맞은 적들에게 도피해를 가합니다 추가로 하나의 하트 반쪽을 얻습니다 적들을 죽일시 생선을 떨굽니다 생선 파밍이나 하자 이번판 자원이 많이 떨어진다는 타로카드 갖고 있으니까 어어 야! 여러분 방금 타로카드 두개 먹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원래 상처의 하트 저 검은 하트가 두개 붙어야되는데 지금 하나잖아 야 저게 최대 맞는거 같은데? 얜 또 왜이래 상태가 다들 죽어버렸어 오 주여 제가 이런것이란 말입니까 또 제 안에 있는것이 보이십니까 제 영혼의 어둠이 나와 함께하라 감사합니다 주인님 오 분노조절 잘해 우리 언제까지 가야되냐 이거 괜찮은건가? 지도를 밝힙니다 어? 바르바토스 나뭇 왜 얘넨 죽여도 이제 추종자 안나오냐 이제 집에 가야될까? 닥쳐! 세번째 던전 갑니다 세번째 던전 이제 진짜 스피드전이라는 느낌을 갖고 잡초 뽑지 말고 조금만 빨리 진행을 하자 대형 횃불 적들에게 구르기라는 피해를 줍니다 회복할때 회복량 두배 구르기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 1.2배 증가 나이씨 조종자 나무 사나이씨 저주가 열정을 50% 적게 소모 소화입니다 뭐야 얘는 쟤가 나중에 최종버스로 나오는거 아니야? 소울하트 두개 어 최대치가 늘어나는데? 근데 상처의 하트는 제한이 있나봐 더 늘어나진 않아 확실히 지금 무기를 파네? 적들을 맞출시 얼려버리는 얼음기동 와아 봤어? 개멋이는데? 사전거리도 완전 사기인데? 아 진짜네? 하트 두번째 줄까지 나왔다 으악 터진다 나무, 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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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자 빨리가자 어? 아 이게 끝이에요? 어어 세번째 웨이브가 끝이구나 으음 그렇구만 다 안타깝게도 보너스는 없구요 끝이 있구나 어 얘들아 배고프지이이이 아이고, 내가 미안해. 우와, 빨아들이는 거 봐. 소리 미쳤는데? 너네 다 어디 가? 아, 밥 먹으러 가는구나. 새로운 장착을 후다닥 받고. 들어와! 엉덩교에 들어와! 음, 란란씨. 반갑습니다. 엉덩이에 입교하신 걸 환영합니다. 어, 됐네. 적용 됐다, 야. 완전 버그 천국이네, 이거. 자, 이번에도. 모짜네코! 어서 오십시오. 오, 내 코. 들어가는 거 보니까 고양이 얼굴 할 줄 알았어, 내가. 야, 늙어 죽은 애들 왜 이렇게 많냐. 늙어 죽은 애들이 아니라 늙은 애들 진짜 많아, 지금. 자, 누가 갈래. 히그레 레벨 3밖에 안 되네. 그래, 히그레 보내자. 구루간 수고가 많았네. 다음 생에 봅시다. 그 다음에 승천. 노 디아르. 새로운 애들 들어오면, 있던 애들 떠나고. 새로운 애들 들어오면, 있던 애들 떠나고. 우리 교단은 언제 부응하나. 어? 바로 찍을 수 있네. 화장실 투! 추종자들에게 용변을 해결할 멋진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용도가 높습니다. 이거다. 잠깐만, 다른 것도 있지 않나? 회복소. 회복소는 이제 뭐 거의 필요 없고. 벌목소. 돌광산. 그래도 화장실이 난 지금 더 손이 많이 간 것 같아. 이거 똥 4번 싸면 꽉 차는 거.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화장실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거잖아. 돈 20원. 아, 진짜 많이 드네. 당신의 교단에 절 받아주세요. 그래서 너 누군데. 누구냐, 이름을 밝혀라. 음, 검은 후추 로고. 오, 반갑소. 아, 예쁘다. 그게 능력치가 쓰레기네? 뭐야, 또 있어? 넌 누구니? 나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어의 모습이라고. 얜 능력치 왜 이렇게 좋아.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앙을 얻습니다. 자니? 자는구나. 잘 자아아. 수종자들이 이틀 동안 쉼없이 일하며 필요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미친듯이 되라. 노동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맞다 임무 보상도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지도자님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 뭐 지도자님 하부어린 수종자에게 선물을 줬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종자 놀래켜줘야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수있는 맛있는 음식 이라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멋진 야채 음식을 요리하라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어? 어떻게 하는건데 알려줘 레사피는 알려주고 나한테 시켜야지 쓰레기야 일단 문 열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잘가 얘들아 고마워 신의 단검 필멸의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타락의 끝 미친 단검인데 데미지가 4.2야? 진짜 미치긴 했는데 진짜 신의 단검이기는 하네 딜 들어가는거봐 회복할 때 회복량이 2배 회복은 아직 이르다 회복 안할 것 같고 와.. 돈 많이 먹네 적들에게 구르기 피해 무슨 40안씩 먹냐? 아 이걸 맞네 누가또 논현기에 접어들었군 어? 뭐야 풀이 여기 여긴 동굴이어서 이제 종효석을 없애가지고 아 이제 여기선 풀이 안나오겠다 했는데 돌로 된 풀이에요 이거 돌소리가 나는데 풀이나오네 아닌가? 그냥 풀인가? 어두운 곳이어서 돌처럼 보이는건가? 그리고 돌은 다른 것들이랑 함께 있어서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풀이랑 돌이랑 같이 있어서 그야말로 딱풀이로다 구를 때 폭발물을 떨어뜨립니다 물음표 가볼까? 오랜만에? 물음표 좀 궁금하긴 하다 한갑소 성전사여 다음 전투 몇 번을 저주를 쓰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면 내 의미있는 선물을 주겠소 하지만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줄 수 없소 꼭 그렇게 돼 약올리듯이 얘기해야돼요? 에이 아 아 아 아 아 방 내에서 저주를 사용하지 마라 어 검은 바다의 바위요 기나긴 경사 아래에서 그가 기다린다 뾰족한 이빨이 달린 짐승의 아가리 안에서 심장은 부들거리고 이내 멈춘다 그는 다섯째였다 옛신앙의 다섯번째 주교 우리의 형제 기다리는 자였지 그때 그는 나린더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다 허나 세월이 흐르자 그 아이는 자신의 역할에 의구심을 가졌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경망스럽게도 그 아이를 사랑했지 그로 인해 난 제정신을 잃었다 그로 인해 그 아이는 자유를 잃었다 네가 이런 배반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보고 싶더냐 그는 다섯째였다 옛신앙의 다섯번째 주교 우리의 형제 기다리는 자였지 지도자님 죄송합니다 해봤는데 써 어머 말도 안 돼 죽음의 수행인 적대를 공격하는 유령들을 소환하는 치명적인 근접 공격입니다 2초 동안 무적 제공 초사체를 반사하며 피해를 줍니다 이쪽이 아니구나 어? 걔를 죽여버려서 임무가 캔슬된 거야? 아야 뭐야 이거 자그레 초종자가 노안으로 사망했습니다 음 점점 개판이 돼가네 우리 본거지도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어 우리의 신앙심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나았을지도 나 미션 저거 깨는 방법 모르고 있었잖아 레서피도 없는데 레서피도 없는데 공격을 할 때 일정 확률로 적대를 중독시킵니다 판멸의 망치 신의 무기가 짱이네 야 근데 나 아까 그거 저주 시험삼아 쓴 것도 포함이었냐? 어? 그리고 퀘스트가 다시 생겼는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 전투에서 쓰면서 취소됐어 내가 전투에 언제 썼지 나도 모르게 썼네 곰곰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와 신의 무기가 진짜 개미쳤다 이거 딜이 너무 센데요? 어? 비트 씨앗 하 이걸로 수준 높은 멋진 야채 음식을 만들 수 있나봐 이거구만 이거구만 가드아 치야 새 물품 20% 그러고보니까 시체 어딨어요 늙은이 어디서 죽었대요 여기있네 클략 아 렉이 걸려어 애들이 많다 보니까 렉이 오지게 걸려요 우야악 종교적 영감 해금 팀 벌목소 돌광산 벌목소 벌목소 벌목소부터 벌목소 자 그 다음에 부활의식 에서 나에게 퀘스트를 줬던 친구가 발제붐 아니야 얘? 14일동안 교단원으로 행동함 젊은애가 같네 벌목소 다시 돌아오렴 퀘스트 내용을 보자 그냥 멋진 야채음식을 요리해라니까 이걸 그냥 완성하면 퀘스트완료 아닌가 모르겠네 낚시도 하러 가야겠어요 지금 식재료가 너무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김에 영혼소확도 좀 하고 어? 뭐야 지경 아 혹시 아 맥라 떨어졌었구나 의도치 않게 수정조각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쳐버렸네 오오오오 수정까지 빛나요? 오오오오 애들 자는 동안에 이 영적 교감을 얻었더니 바로 그냥 이거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수정이 없어서 못하니까 수학의 토템을 가자 수학의 토템은 재료도 별로 안 빡셀 거야 어 야 밤 됐다 그러면은 빠르게 여기로 와서 어 그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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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양아 다시 만났구나 아름다운 밤이야 안그러니? 니 교단은 번영 중이니? 교단원들은 충성을 다하고 있니? 그들은 강하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야 초종자들이 가장 잘하는 건 따르는 거라고 말이야 자 다른 거래 한 번 더 해보지 않겠어? 오늘 밤은 사냥감이 좀 적을 것 같거든 니 충성스러운 초종자 중 하나를 내게 줘 그러면 내가 대가로 무언가를 줄게 받아들이기 했어 희생될 사람? 아빠 수염차 어때? 스파클드 가자 방금 들어오네 화면 밖으로 나가서 안 보였어 다시 한 번 만족스러운 거래였어 자 봐드렴 이제 실례하지 내가 폐가 고파서 이거 안 없어지나? 어 없어졌다 다음날 밤에 또 와야되나? 바로는 못 만나나? 어 볼 수 있다 꼬마 양아 너의 종족은 보통 어둠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 니 초종자들은 어떠니? 초종자들이 널 사랑하니? 아니면 널 두려워하니? 어미 밤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자 거래 한 번 더 어때 재밌을 거야 내게 아주 값진 것이 있어 니가 무리 열심히 뒤지더라도 이 물건을 결코 다시 얻을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뭐 큰 건 아니야 단순한 선택이지 별건 아닌 초종자 둘만 줘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위대하신 지도자 본인이 가진 심장 중 반 개를 하나 주는 건 어때? 꽤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위대한 지도자라면 희생을 해야 해 가련한 초종자 둘이냐 아니면 자신의 살점이냐 난 내 초종자를 버릴 수 없어 실망스럽구나 어린 양아 더 나은 녀석일 줄 알았는데 결국 너에게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한 놈들이니 니 마음대로 해도 되건만 미안 미안 아니 난 살점을 선택하려고 싫다를 누른 거였는데 붉은 심장 붉은 심장 절반 초종자 둘 붉은 심장 절반 으아 넌 실용적인 녀석이야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지 꼬마 양아 자 약속한 대로야 이제 떠나줘 저녁 식사 계획 때문에 말이지 아 교주님 믿습니다 자 두번째 부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부적 모으는 거 생각보다 개빡세네요 왕관 저주가 두배 피해를 입히고 열정을 절반만 소모하지만 근접 무기 피해량과 체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가자 재밌겠다 근데 나 아무래도 복장은 이게 제일 나아 이게 제일 내 스타일에 맞는 거야 수정캐러 다녀오겠 어? 어? 멋진 야채음식 세 개 세 개 브로콜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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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야 되네 내가 손에 들린 게 없어서 그랬나봐 전투 갔다 오면은 딱 될 거 같기는 한데 호박이랑 비트랑 수정캐러 가야돼 수정 수정아 얘 또 왔네 그들 중 이름난 피겁자였지만 칼라바르는 학지를 통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진압하는 데 능했다 역병에서 자유로워진 앵커딕의 생물들은 새로운 용기로 반격할 것이다 조심하라 그곳을 여행할 때에는 앵커딕의 적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어? 이거 읽을 수 있었는데? 예신앙을 따르지 않는 잔 파멸할 것이다 흡혈 망치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망치가 나와버렸어 신성한 눈보라 밀치 원리입니다 단단하고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돌 이벤트 추종자 상점 닥치고 추종자 큰 선물 한번 사볼까? 나 진짜 다 다시는 다시는 선물 고르지 않으린다 진짜 야 어떻게 큰 선물을 골라는데 이러니나 작은 선물이나 다 이렇게 뭔데 아 나 미친게임 이 얼음 저주가 망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애들 행동을 느리게 하고 내리찍는거 안그러면은 때리질 못하겠어 애들이 너무 빨라서 계속 쭉 가자 추종이 드랍률이 엄청 낮은데 나무는 이제 좀 많지 않나? 단검이다 단검 쓰자 나 이거 도끼 진짜 너무 느려서 못쓰겠어 이것도 딱히 좋다는 느낌은 없긴 한데 도끼 못 안나 어둠을 밝히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과연 뭘 줄까? 음 여긴 브로콜리조네 콜리플라워인데 난 왜 자꾸 브로콜리라고 하지? 이제 개꿀잼 보스전 갈까? 볼일도 다 끝났는데 어? 아 바로 위쪽에 수정있었는데 아이씨 근데 얘가 얘가 제일 어려웠어 보스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물면화 단검인데 와이씨 미친 아야 벌써 한대 맞았네 어 야야 이거 못갤거 같애 그거 약간 좀 쎄한데 왜나? 그래 아이씨 네 아아 아이씨 아이씨 어어?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 아 야 이거 이거 못 깨겠다 큰일 났다 아 저 잡몹들 진짜 개성가셔 어? 후추야? 아 근데 이게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트를 많이 채워주네 발제복 너다 너가 적당하다 미안하다 너 다시 되살려줄게 으아아아 표정 좀 봐 나한테 흡수됐어 하아 내가 부활에 또다 으악 부활하자마자 처박혀 생겼네 아 플레임님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이세라 클린업 디테일만 보다가 승방에서 처음 보내요 파이팅 하세요 아 아 진짜 개오바라니까 아 아이씨 아이씨 넌 아아 유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심지어 거기에 단검 이어 가지고 진짜 와.. 심장 터질 것 같애 으으으하 하아 와 뼈 100개 이거 쌩으로 다 날릴 뻔 했잖아 와 브로콜리 까지 하아.. 피토 갈뻔했다 자 이제 퀘스트 만들 수 있을까? 멋진 야채음식 무려 6개 50%의 확률로 추종자의 충성심이 상승합니다 마음껏 만들어주자 됐다 티브레 추종자로부터 보상을 받으세요 티브레가 줬던 거였네? 티브레 추종자로부터 어? 뭐야요 벌써 헌신 수화계토템 경작제 성장속도를 가속화하고 천천히 헌신을 생성합니다 그러네 퀘스트 보상을 주려는 애가 죽으면은 다른 애가 보상을 주네요 와 헌신 들어오는 거 봐 이제 빨리 살리자 난 은혜를 반드시 갚는 남자 바로 살려주마 근데 기왕 살릴 거면 그냥 고랩 친구를 살리는 게 낫지 않나? 히익 토르트레는 무슨 레벨이 7이야? 발제부 미안 저기 너보다 먼저 살려야 될 친구가 여기 눈앞에 있다 토르트레가 그러고 보니까 밤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목걸이를 가진 친구라서 미안 영감 획득 딱히 할 게 없다 돌광산 가자 그냥 지금 당장은 못 만들어도 미리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좋겠지 뭐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딱히 진짜 활용될 것 같은 그런 게 없네요 얘들아 이제 설교 시간도 좀 지루하지 않냐?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 장작들 같아 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방송 하는데 사람들 막 맨날 재밌다고 와서 보러 와 이 교단원들이랑 장작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이 미쳤어 아 우리 세람이 세람이 떠날 때 됐어 갈대가 되었어요 잘 가 우리 우리 첫 신도 아닙니까 장작이 첫 신도 잘 가 어 또 해금 됐다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히 하자 악마 소환진 추종자 하늘을 악령에게 홀리게 다음 성전대에 합류하게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애 한 명 데려가 볼까? 뭐야 너 지도자님 이 새로운 신입들에게는 노동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들을 밤을 새워 일을 시키겠습니다 야근의식을 거행하라 아유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면야 내가 당연히 애들이죠 역시 우리 노동지옥교회에 걸맞는 신자로다 아주 훌륭해 어 이것도 만들자 악마 소환진 재밌겠다 출전가는 곳 앞에다가 하자 폭풍 성장하는구나 악마 소환 에? 아 이렇게 애들을 변형시켜서 싸우는구나 몇 처마다 적을 향해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몇 처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근접 공격합니다 레벨이 높으면 쿨 뭐 이렇게 좀 이득이 있네 더 많은 폭발 피해 사격 쿨다운 감소 더 많은 열정 획득 더 많은 시작 하트 자동으로 떨어진 열정을 수집합니다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진짜 가져갈 만하다 브레트레브레가 지금 레벨 6인데 포르낙스 이거 얘 데리고 가보자 근데 한 번 데리고 가면 막 소멸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상호작용 전투를 나가봐야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변환이 되겠지 안 되면 큰일인데 내가 신자 한 명을 죽인 거 아니야 고작 모험 한 번 떠나겠다고 자 보자 폭탄 어떻게 잘 따라오나 오오오오오오오오 뒤에 따라온다 열성의 도끼 도끼 나쁘지 않지 자 따라다니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포컬 데미지 뭐야? 설마 한 번 터지고 끝이야? 걔 죽었어? 추종자 어디 갔어? 아 다음 맵으로 가면 나오네 터졌다 뭐야? 뭐야? 야 너 뭐야? 뭐? 뭐야 저게? 어그? 점프 공격하면서 맵 바깥으로 나가던 나와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정도 버그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게임인데 독에 면역 구르기 하면 피해를 줍니다 솔직히 독에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 무기 피해량 1.2배 좋아 다가jem 뭐야 이건? 서둘러 서둘러 경이와 기쁨의 궁전으로 빛나는 모든 것이 황금인 것으로 미다스의 동굴 7일간 개봉 마지막 맵인 걸까? 미니맵 3으로만 봤을 때는 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와 방금 보셨어요? 폭발 피해로 애들 다 죽었어 한 번에 아니 공속이 너무 빨라 진짜 신자가 열일하네 적들이 열정을 3배 더 떨어뜨립니다? 뭐 스킬을 계속 쓰라는 건데 내가 스킬을 안 쓰고 있었네 와 열정 짱만이 좀 발레파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헐 발레파도 늙는구나 발레파 너는 아직 내가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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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냥 다 질러 95% 할인 2원에 구매 미쳤다 이건 안 살 수가 없다 30명 가자 나도 모르겠다 이제 컴퓨터가 터지는 말든 또 또 신도 어 얜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둠이여 고통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양이여 그대는 이 세상의 잔혹함을 받아들입니까 삶은 고통이다 합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 속 고통의 바다에서 함께 헤엄치자구요 미친놈을 받았군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금화 두배 적들이 독을 떨어뜨림 와우 이타콰의 손길 신성한 일격 신성한 일격 어? 부하에서 거미들이 나왔어 종교적 영감이 해금 됐다고? 왜? 아 내 이 무기가 영감을 획득하는 건가? 뭐야? 야 추종자가 바뀌었는데? 뭐지? 폭바 폭탄 아니었어? 아 도움을 받아서 추종자가 둘이 됐구나 도움을 주는 추종자가 얜 근데 뭐하는 애야? 잘 모르겠네 아 화살 쏘는 애구나 아 화살 쏘는 애구나 야 니가 잡아봐 어어 화살 쏜다 아 열일하네 왕관의 부름 왕관의 부름 쓰읍 다 쓰레기인데? 네 이런 전환하는 수고가 너무 수고로우니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어? 네 네 더 이상 현명하진 않더라도 바보는 아니다 끝이 다가온 건 나도 안다 고백을 통해 내 편안해지겠다 나를 비난하라 그 아이에게 편화에 대한 생각을 심은 것은 나이니 내가 관장하는 영역은 지식이었기에 그것은 끝없이 확장하기에 본인은 유기체적 존재이지만 그 아이는 부자연스러웠지 그 아이를 먹고 예속시키려 한 것도 나였다 너 또한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존재다 무기를 내려라 내게 머리를 숙이라 어린 양이여 거절합니다 어린 양의 거죽을 뒤집어쓴 사자로다 아주 좋다 전쟁 또한 나의 관장 영역이니 와 아니 진짜 진짜 추종자들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큰데요? 아니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유쓸모야 아니 얘네 있어봤자 뭐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돼 와 이러면 악마재단을 많이 만들어서 애들 다 데리고 가야겠는데? 저번에 설명 보니까 최대 3명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걸로 보이던데 와 얼음 사거리 저거 무죄 아니야? 예 벌써 끝났어? 안돼 끝내고 싶지 않아 이 전투 너무 즐거운걸 이번 전투 장작들의 도움으로 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종교적 영감이 왜 계속 획득이 되고 있는거야? 어어 야 이거 분노를 습득할때마다 영감이 완전 빨리 차네 안그래도 지금 타로카드로 인해서 3배로 떨구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종교적 영감이 연락되고 있는거구나 이거 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차는데요? 이거 봐 나 지금 종교적 영감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레벨업했어 이거 봐 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좋다고? 밸런스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정도면 필멸의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이게 열정은 종교적 영감 게이지를 증가시킵니다이기 때문에 이 무기 덕분에 이제 그게 지금 계속 레벨업하고 있는건데 쓰읍 아 이 신의 무기 포기해 아 이 도끼가 진짜 우리 근거지 레벨업하는데에는 진짜 최고네 이게 안그래도 지금 열정 3배거든 그래서 더 막 미친듯이 오르는걸거야 아니 진짜 잘오른다 굳이 타로카드를 또 할 필요가 있나? 돈? 돈 40원이 좀 아까운데 폭탄까지 에파르 해냄고 가봐 도둑 수 아 아 아 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청사진, 금, 돌. 다 의미 없는 것들이니까 청사진. 아, 이제 전투도 너무 재밌네. 눈물이 난다, 눈물이다. 안 재밌는 게 없다, 이게. 정말 악마의 게임이로다. 아, 무섭도다. 악마의 게임. 얘 왜 여기 있어. 뭐야, 사라졌어. 아, 이 추종자는 더 이상 악마가 아닙니다. 돌아왔구나. 와, 종교적 영감 레벨 5야. 다섯 개 있어. 악마 소환진. 한 번에 악마 둘을 소환합니다. 악마 소환진. 한 번에 악마 셋을 소환합니다. 이거지. 선교지. 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니. 진짜. 함정 허수아비. 지금이야말로 승천을 보낼 때. 발레파,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소. 안녕히 가시길. 라고 할 줄 알았더냐. 당장 다시 내려와. 어딜 올라가려고. 야, 우리보다 번영한 곳 있음 나와보라고 해. 많았다고 한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 뭐야? 미사스의 동굴? 어서 오게, 어서 와. 모아라, 모두들. 방문객이 오셨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재무신께서는 황금, 아니 용감한 일을 종이 하시는 법. 친구여, 미다스의 동굴에서는 특정한 분을 섬기네. 기존에 알맞는 자라면 환영하네. 아니라면. 자, 우선 둘러보게. 잔해가 할도록 내버려 두겠네. 질문이 있다면 이 미다스가 도와주지? 감이 됐나요? 안 됐으면 보라색 문양을... 참... 내 보안이 추종자로부터 꽤나 많은 헌신에 얻은 모양이로군. 하지만 분명 더 얻을 수 있겠고 말이야. 자신의 헌... 자네의 헌신을 좋은 가격에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싶네. 자네가 더 많이 원하면 원할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더 오랫동안 내버려 둘수록 가격은 내려가네. 문제는 자네가 과연 이 제안을 얼마나 저항할 수 있을까지. 헌신을 1골드에 구매. 그래, 나 헌신 필요 없는데. 너무 늦게 와버린 걸까? 어? 뭐가 있어. 와우. 그는 바닥에서 기는 자였고 분녀를 먹던 희생자였다. 다리가 많이 달린 해적들이 잃어버린 빛나는 황금이 어느 날 쓰레기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모두가 바라던 빛나는 보물이었다. 모두가 원했고 모두가 원했다. 모두가 원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피가 파도를 씻어내렸다. 그는 기다렸다. 기다리고 가졌다. 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이빨은 있었으니. 이제 날 도울 리는 없다. 와, 10골드 봐? 사망 시 하트 1개를 보유한 상태로 부활. 미쳤네. 보라색 달이 없어용. 추종자 번제? 엥? 한 명을 번제시킬 수 있어. 그럼, 극들 씨 가자, 극들. 오! 금덩어리가 됐어. 훌륭하군 훌륭해. 그래, 훨씬 낫군. 내 수제품 환상을 도와주고 싶다면 좀 더 받겠네. 오오. 뭔지 할 때마다 이걸 하나씩 주면은 개꿀인데? 벌써 영감이 해금 됐어? 그럼 성화 2! 와우! 나 출장 갔다 올게. 안녕. 뭐 할까? 그냥 진행하기엔 너무 아깝고. 아니야, 진행하자. 누에고치 얻어야 돼. 잠깐만, 나 악마! 악마 안 내리고 왔어! 아, 몰라, 그냥 해. 그치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될 거는 없어. 뭐야? 너희의 임무가 끝났을 때 무엇이 널 기다릴지 상상이나 해보았더냐 양은 결국 도살당하기 위해 기르는 법이니라 내가 널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네가 고통받을 준비는 하도록 만들 수 있겠지 그는 다섯째였다 옛 신앙의 다섯번째 주교 우리의 형제 기다리는 자였지 그때 그는 나린더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다 지금 이 말만 한 여섯번째 듣고 있거든요 앗 에? 라쿤씨 안돼 거기에 심지어 가장 레벨이 높은 우리 간부까지? 아니 이게 뭐야 오반데 아 발레파 진짜 큰일 났는데 신앙심이 너무 많이 낮아져서 아 거기서 그냥 기지로 복귀했으면 됐었을 수도 있다고? 그럴듯한데 다음부턴 그렇게 해보자 근데 쟤네 저 상태로 버리고 가면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2배 증가 뭘 쳐다보는 거지? 너희 왕관 쓴 놈들은 다 똑같아 놈들의 달... 그 놈의 달라붙는 추종자 없음 아무것도 아니지 라타운은 아니었어 넌 절대 그 녀석 기대 부은 못할 거야 이제 비켜줄래? 난 너클본을 플레이하러 가야되거든 도박 중독자가 여기 또 왔네 진짜 도전을 맛보고 싶다면 나와 한판 하자고 얘가 이제 최고 난이돈가? 거미줄 왕관조가 당신의 상징이 거미줄에 달려있습니다 나 이거 청사진 다 모을 때까지 절대 엔딩 안 본다 삭는 점 카드 물음표 이벤트 당연히 추종자지 우리 최고의 고객님 다시 돌아왔구나 자 선물이야 오 자주 애용해서 그런가 카드도 주네 새로운 전투방에 들어갈 때 열정이 전부 보충됩니다 진짜? 이 카드 너무 사기인데? 이놈은 그냥 데리고 있어야겠어 배가 고파지거든 안돼 안돼 내 거야 가자 바로 또 추종자가 무조건 추종자지 샤브라여 그대의 지혜를 바라며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여 그대를 통해 우리는 해답을 찾나이다 불곡 blind 주저 하다 뼈조각 많이 주네 그래 이 왕관 나 너무 가보고 싶었어 드디어 갈수 있게 됐네요 가봅시다 귀iously 에에에... 기도 당신의 소유물은 죽고 난 후에 또 당신과 함께합니다 개소리야 아아 버프를 받은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제 페널티가 없도록 원래 죽으면은 그 소지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특성 때문에 다 잃잖아요. 근데 그 페널티가 무효화됐나 봐요. 이때까지 모았던 소지품 다 안 날리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거지 죽어도 근데 나는 안 죽으니까 의미가 없는 버프고 참고로 안 죽어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냥 예상인데 아마 100% 맞을 것 같긴 한데 깜빡떡 독의 면역 회복량 2배 회복량 2배로 가서 뭐야 이거 적들을 공격할 때 치명 일정 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우자비의 망치 이코르 투척 망치 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로망 내가 실현시켜드리지 뚜시 따시 뚜시 따시 뚜시 보스다 하우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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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맞아? 아 공격 판정 이상해 아씨! 한 대를 꼭 맞고 켄이야 진짜 이씨 에휴 집사하네 완전 빡집중했는데 말이야 달목거리다 잠 안 자는 거 가자 집으로 우리 간부 살리러 가자 얘들아 나왔어 엉덩교 발레파 너만큼은 잃을 수 없다 부활하여라 너는 아직 떠나선 안 된다 뭐야 또 레벨업 됐어? 정화의 불기를 태워 헌신을 더 많이 수확합니다 성화 레벨 3 에? 정규적 영감이 또 벌써 찼네 아 이게 진짜 업그레이드 뭐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퇴비 풀을 놓아 비료로 변환 시킵니다 퇴비 종교적 영감 해금 또? 이제 그만 좀 해금 되라 지긋지긋하다 아 이제 다 열었어 진짜로 이동식 예비소도 업그레이드 하면은 더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겠죠? 아우 귀찮아 니네가 알아서 하시구요 야 우린 출전가자 수정 모으러 수정아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예 청사진 절대 장식품을 쓰지 않는데 그냥 모으면 기분이 좋아 길 황금바닥 그래서 도착 작정하고 우리 본교를 꾸밀려고 하면 진짜 얼마든지 꾸밀 수 있겠다 장식품이 많으니까 고세다 증인 아스타로스 아 왜 도망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아 다시 시작해볼까 동백나무 꽃으로 장식된 침대입니다. 수정나무 이쁘다. 여기 가보자. 궁금하네. 오 새로운 mpc 그대의 상천 앞에 평화의 길 난 오직 빛과 진리를 찾는 자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난 당신이 선택하는 추정자의 충성심을 대가를 받고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이게 무슨 충성심이야 그냥 경험치지 내일은 끝났습니다. 이 바보는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깊은 어둠 속까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 아니 애들 안죽어 이제. 길이 너무 안 박힌다. 무기를 바꾸고 싶은데? 무기 바꾸게 해주세요. 이 무기 너무 구려요. 우리 이 패까지만 갈까? 좀 물인가? 본진 다 터지겠다 야. 애들한테 소문나겠어. 야 엉덩교 교주가 엉덩교 버렸대. 랜덤 이벤트. 뭐야 이건? 그냥 타로카드냐 하트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 같은데. 당연히 타로카드 아니겠습니까? 쓰레기가 나왔네요. 지금 거짓된 복음을 전파중이래? 환장하겠네. 아스타로스. 아야. 맞딜이다 이 자식아. 아 어디가. 아 저 거지같은 놈이 도망갔어. 아 저 거지같은 놈이 도망갔어. 아니 저 쓰레기같은 놈이. 너 또 올라가면 뒤진 놈. 저 개샥. 어차피 뒤질놈이었지만 진짜 저건 쓰레기네. 왜이렇게 단단 애들. 아아. 진짜. 그만좀 쏴라. 원래. 어. 나 죽겠다. 야 진정좀 하고. 엥. 뭐야. 왜 죽는 이펙트도 없어. 큰선물. 콜리플라워 40개인데. 큰선물 했다가. 괜히 또 동전 하나 나오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콜리플라워로 가자. 난 큰선물. 이제 선물 절대 안하기로 했어. 자 빨리 가자. 본진 터진다. 수정 52개. 많이 먹었네. 그래도. 과연.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좀 두렵네요. 우와. 일단 복구부터 하자. 춤추어 얘들아. 오늘이 바로 축제날이다. 별로 안 즐겁겠지만 춤추다보면 즐거워질거야. 춤추어어어. 춤추어어어. 그리고 지금. 늙은애보다. 2단을. 조지는게. 먼저인거 같아요. 드몬 혼자야? 몰라. 일단 드몬가. 우리 드몬이. 반가웠어. 오임에 빠진 자. 바로 멸하리라. 종교적 영감 해금. 추종자들이 이제 쓰레기를 알아서 치울 수 있게. 오케이. 종교적 영감 해금. 회복소. 새장식품. 뭐야 업그레이드 이제 두개나 봤어? 아니군. 기본 장식품부터 하자 그냥. 이게 진짜 끝이 얼마 안남았다. 아 난 왜 토템 이거 지원한대? 九amorph employment ec000 ㄴ entonces DU вид 컬트 포인트 이제 되냐고? lyn.. 나만 안돼. 다른 사람들은 되는거 내가 확인을 했거든. 다른 방송은. 나 안되더라. ciao 어.. 이제 포인트 써줘? 예들아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써봤자, 될지 안된 threatened 몰라. 가볼까 집으로. 너무 우르르 쓰는데 적용이 돼있을까 와 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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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 돌려 돌려 돌림판 야 고기 우와 뭐지 이렇게 많이 준다고 와 신자다 아니 얘들아 포인트를 너무너무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이게 맞아 야 룰렛만 돌리다가 이거 게임 진행 안될 것 같은데 어 트위치가 걸리는 건 뭐야 에 어 또 트위치 걸렸어 다 디아 씨 투 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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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 뒤지게 그냥 계속 굴리자 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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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원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어? 토템 굴리면서 자원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거지 우리 모두 여분의 돈을 아꼈습니다 지도자님과 교단을 위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부하기 위함입니다 풍요의식을 거행하라 그렇게까지 저에게 돈을 주고 싶으시다면야 근데 조금 위험해요 이거 지금 하면 신앙심이 많이 깎여서 완전 바닥치는데? 약물 쓸까? 오케이 오랜만에 세뇌 한번 갑시다 이야 뭐야 에에에? 에에?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이렇게나 많이? 이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야 미친거 같애 자 버섯 한입들 하시게 아 나 얘네 눈 맛이 간거 좀 별로 보기 안좋은데 모르겄다 야 나 2천원 모였어 우와 이게 무슨일이고 또 트위치네 DLC 되게 잘 걸린다 고기 걸려라 고기 아이 트위치 저 개색 자원 디에에에엘C 자원이 넘쳐 흐르는구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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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다음에.. 뼈장식품이랑.. 회복소 솔직히 이 정도면 est vient 죽여도.. aller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쟤네 왜 잡아 여기가 이렇게 행복한데 안 그래? 플림보에게 갑시다 암상이네에 가서 눈을 팔고 누나를 또 가져왔나 플림보도 이제 자네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군 진심으로 말하건네 플림보는 안정과 보안에 대해서라면 타협 없어 그러니 늙은 플림보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접어두게 이제 두개 남았네 감사의 표시로 이걸 받아주게 와 이거는 이제 내가 2천원이 넘게 했으니까 40원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카드 다 해금이나 합시다 적을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회복 4개 남았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살까 다른 곳도 가서 다 사자 어? 고요한 연못 이건 좀 탐스럽네 여기 목록 다시 갱신되거나 그런거 없나?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거지? 죽었어 머리 위에 있는 버섯이 깨져서 죽었어 으으 징그러 뭐야 버섯으로 도배되어 죽었어요 아 금괴 점점 비싼걸 요구하네 점점 비싼걸 요구하네 오 저 머리 멋있다 어? 여러분 노인들을 여기에 받치면 되지 않을까요? 토르티트레 레벨 1 오 갤러리에 또 한 점이 추가되는군 아주 멋져 내 수집품 완성을 도와주고 싶다면 좀 더 받겠네 또 또 또 나 트레브레 아 이번 작품은 특별히 잘 나왔구만 이번 거래는 참으로 만족스러울만한 것이야 마지막 신성한 부적 하아 신성한 부적이 완성되었다 고기다 아 쉿 돌만 안걸리면 난 만족해 트위치 정맙지 너무 예쁜데요 ?? 왜 그래 너네 어? 이제 마지막이예요 종교적 영감이 끝났습니다 근데 뭐 도전 과제가 열린다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네 어 이제 돈으로 나와요 헌신이 와 이제 헌신이 다 돈으로 나오네 미쳤다 어 막 돈이 떨어져요 애들이 돈이 많아 엉덩교의 교리가 어떻게 되나요 오는 자 막지 않는다 엉덩이를 사랑하라 밤새도록 노동하라입니다 운명의 양털 아 능력치는 유지한 상태로 옷만 못 받구나 애들 병 걸린다고? 괜찮아 알아서 잘 낚았지 아니면 좀 죽어도 돼 다섯은 영이 된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 신도들에게 내린 의무는 거들 수 없는 것 옳아 내 사원이 기다린다 헉! 이번이 보스전이었네? 무기는 과연? 신의 무기? 배반자의 면도날 피해는 났지만 피처럼 빠르게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는 빠른 칼입니다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요? 신성한 논보라 거미줄로 뒤덮인 랜턴 지지대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2배 증가 난 네가 부럽지 않다 네가 날 죽일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난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지저분한 일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가 날카로운 칼 끝에서 기다림에 운명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가 격렬한 폭풍의 눈에서 기다린다 기나긴 하루의 마지막에서 아 나 또 우리 애들 배반시키는 줄 알고 진짜 개쩔았네 아 우리 애들 세뇌시키는 거 진짜 너무 무서워 그래 차라리 이렇게 몹들을 많이 소환해줘 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애들 죽일 수 있어 구를 때 폭탄 상점 돈 나무 뼈 나 난 뼈 뼈가 너무 없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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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추종자보다 뼈지 돈으로 나온다 해골더미 저런게 왜 있는겨 신성한 도끼 무기를 휘두를 시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쿨타임 5초 새로운 전투만에 들어갈 때 열정이 전부 보충됩니다 플러스는 못 참지 와 진짜 쓰잘데기 없는 돌 없는 거보다 나 다 챙겨가자 이게 지금 보니까 알람 뜨는 거 보니까 마을의 그 상황이 계속 지금 갱신되고 있어서 렉이 그대로 걸리는 것 같아요 독의 면역 지도를 밝힙니다 이동속도가 1.25배 자아 보스 전등하자 마지막 4천화 얼마나 난이도가 높을지 세번째 4천화 진짜 어려웠었는데 마지막 이 친구 기대가 됩니다 파괴 역병 기아 힘 다섯은 넷이 되고 이 그만 좀 말해라 정말 거미던전의 거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나 안 맞았지? 너무 쉬운데요? 근데 추종자들 덕분에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회피만 하고 있어도 애들이 딜을 엄청 넣어줘요 이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냥 우리 추종자들이 개셀뿐 추종자 저거 소모성인가요? 아니면 다음에도 애들이 있나요? 애들이 있습니다 잘 키운 추종자 어 신의 무기 안 부럽다 가자 한 내도 안 맞았는데 보너스 더 주려나? 아니면 그냥 첫 클리어 보너스만 주려나? 주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보너스 세물품에 플러스 30% 10% 보너스를 더 주네 와 뼈 400개 오 신님 오랜만이에요? 샤무라는 약하고 현명하지 못했지 그 눈은 나를 담기엔 너무나도 작았다 나를 해방시킬 때가 왔구나 붉은 왕관을 그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줄 영광을 가지리라 내 인정하지 넌 내가 그 왕관을 쓸 때만큼이나 잘 그것을 쓰고 있었다 넌 교단을 강화하기 위해 무려 13명의 추종자를 희생했다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걸 세고 있어? 죽음에 대한 너의 욕구는 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르시오 허나 왕관은 내 것이오 그 무엇도 무엇도 나보다 귀하지 않다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제 네 목숨을 끊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로 돌아오라 에? 그리하면 천년 후의 모든 것들이 내 영광 아래 다시금 빛나리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마지막 관문이 열렸다 서두르거라 시간이 촉박하다 엔딩이 사... 살자 엔딩이야? 어린 양이오 붙잡힌 신의 이름으로 사륙을 하던 양이오 생각할지어다 그네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왜 멋대로 넘어가고 난리세요 오유이씨 너무 마마 이거 봐라 마지막 심장 ї우이씨 여기 또 돌려 돌려 돌림판을 해 볼까요? plc 뭔가 이게 헌신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기운이 되게 좀 그 맛이 없네 헌신이 좀 쩔었는데 빨아들이는 맛이 이전엔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 맞아 출정 그러고 보니까 중앙이 열렸네요 이제 저기를 가면 어떡해야 되는거야? 엔딩이야? 일단 퀘스트부터 먼저 하자 내가 봤을땐 저기가 바로 엔딩은 아닐거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진행이 된다는 점은 확실하니까요 나중에 가자 원격자의 눈 나온거 아니냐고? 그러네!!! 세번째 원격자의 눈을 얻었군요 이게 세 번째 눈이겠군 음 플림보는 무역에서 안전이 필요하고 얼린 양이 안전을 줄 수 있지만 플림보는 야인의 혼을 가져서 말이지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증인의 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내 뚝심도 좀 약해질지 모르겠군 좋아 정했네 마지막 눈을 가져다 주면 내 머리를 숙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머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나 보자고 여기 물품도 이제 다 사자 피격시 검은색 이코르를 떨어뜨립니다 사망시 한개의 하트로 부활 죽은 적들의 몸이 폭발하며 다른 적들에게 피해를 가합니다 이거 좋다 오오오오오 마지막 타로카드가 어딨을까? 그것도 되게 애매하게 중간에 떡하니 있네 이건 뭐지? 여기가 우리 돈을 신들께 맡기는 곳이지 간혹 돈을 더 돌려주실 때도 있어 간혹 돈을 잃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건 우리 같은 평범한 필명자가 우의 그 힘을 품을 게 아니지 물론 우리 빼고 말이야 사용하려면 일종의 헌금이 필요하다네 어디 10금괴는 어떤가? 넣어보자 정말 관대하고 나 같으면 절반만 냈겠지만 우물은 마음대로 쓰게 원하는 횟수만큼 말이야 재물신께서 관대하시길 뭐 어차피 돈은 남으니까 당신의 재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돌아오십시오? 3일 안에 돌아오라는 게 다음 날이 되면은 그럼 바로 돌아가도 된다는 건가? 재물을 기다린다는 게 뭔 말이야 내가 이미 줬는데 350골드의 재물을 줬잖아요 근데 왜 또 재물을 척 기다리고 계시냐고요 신님 다음 날이 됐으니까 한 번 가볼까? 뭐 바뀌었나? 2일 안에 돌아오십시오 3일이었는데 2일로 바뀌었네 3일 뒤에 오라는 거네 번역이 이거 약간 이상하게 됐네요 3일 뒤에 오십시오라고 해야지 주란브레 훌륭해! 브라보! 브라보! 안타깝게도 이번이 마지막이로군 내 수집품 모으는 걸 도와줘서 고맙네 그대는 참으로 관대하고도 자유로운 어린 양이시곤 노년은 황금으로 보내세요 아주 바람직하죠? 타로 카드 나머지 한 장을 어디에서 구하지? 도박하는 곳에 누구 왔다고 했던 거 하셨나요? 아니요 그 달팽이 같이 생긴 애 말하는 거지? 걔 안 했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저 있네 슈러미 드디어 어른들 노는 거 세우기로 한 건가? 슈러미 해보자 개 억가 게임 저 슈러미 첫 번째랑 두 번째 글자 사이에 발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이름을 잘못 지었네 그래도 택도 없는데? 아 1차이 오케이 됐다 이겼다 이건 무조건 이겼다 저쪽이 육육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이겨요 나이스 손이라도 앉아 걸고 할 수 있다면 오늘은 양국에 먹을 텐데 말이야 슬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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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네 이거 받아 자 다시 한 판 할래? 허어어어 마지막 타로 칸 도전 과제를 달성함 덱 완성 열정이 천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충됩니다 이야 좋아 아 미다스 미다스 찾아가자고 미다스의 우물 황금의 신이 당신의 재물을 받아들입니다 364동전 내가 얼마 넣었지 여기다가? 350원? 미쳤니? 야 350을 투자해서 겨우 십 몇 원을 얻었다고? 진짜 무슨 주식이세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기능 99일 100일에 엔딩 볼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발대만 일단 뽑자 최강 최강 정의의 구성으로 발레파랑 브레트랩이래 폭발 피해 레벨 10짜리 여기로 가자 끝이 다가오는구나 과자 100일을 장식하러 과연 이것이 엔딩일까요? 관문 의식 거행 총 20명의 신도가 있어야 엔딩을 볼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에겐 30명이 있지 와 멋있어 저주는 이거 저주는 이거 배반자의 면도난로 갑니다 싸우러 가는거야? 신님이랑? 어? 아니네 아 시험장이구나 그르시오 너의 의무를 그만둘 때다 네 왕관을 내게 다시 가져오거라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라 이 마지막 희생으로 난 자유로워진다 드디어 내가 자유로워진다 다가오라 그르시오 그리고 네 삶을 내 발에 바쳐라 어? 제물로 받쳐지기 위해 무릎 꿇기 거절한다 수락 와 이거 엔딩 분기가 있네 교주도 죽음은 두려워하는구나 거절 으아 죽을 수 없다 그렇게 날 배신하는구나 어린 양이여 나의 명을 거부하고는 스스로 거짓된 우상이 되는구나 그 왕관은 본 네 나의 것 네가 감히 죽음과 맞서려 하는가 주인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 쓰레기에게 그 그대의 분노를 맛보게 하겠나이다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보다 쉬운데? 이 짐승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조이님. 저 머리를 도려내겠습니다. 에임. 뭐야, 잼민이야? 아, 저 순간이동 좀 성가시네. 오케이, 끝.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그 힘을 잊지 말라. 내 너를 죽이고 난 후에도 너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 후에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 기다리는 자. 오, 야야야. 이건 진짜 좀 그렇네. 아니, 딜을 넣을 시간이 없어. 바라. 이거 죽은 자유의 고통은 없어. 아니요, 내 결 cidade 그래. 그래. 그러면 Anim wonderfully 뜨대. переп flash över 그 짜 how far? 될 것 같아. Blue. 그 밴 GalЯ. 나라. 그렇죠. 그sta strachl. 점프. 죽어 엉덩교의 교주는 나야 엉덩교 가져가지마 내꺼야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더냐 스스로 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와 역시 이 패가 있네 너는 타락이오 거짓된 오산이다 니 타락이 의심할 것이 없인 그구나 어 우리애들 안돼 헐 으아 대박 여기에서 죽음 진짜 끝이잖아 신은 날 이제 안살려줄꺼니까 어? 오케이 마지막 하나 나와 인마 어?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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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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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절 달성함, 악을 행하지 말지어다. 네가 다섯째구나. 네가 나를 대체하는구나. 넌 더 이상 그릇이 아니야. 신격을 품은 왕관이로구나. 저저받을 양이오. 난 이제 네 자비 아래에 놓인다. 넌 복수를 우짓는 거짓된 우상이 되려는가. 아니면 자비로운 겁쟁이가 되려는가. 이제 네 사악한 행동으로 나를 비난할 순 없으리라. 너도 우리 엉덩교 들어와. 나약하면서도 징징 짜는 더러운 것. 넌 잠깐, 잠깐. 추종자 세뇌 대기 중. 다들 엉덩교에 입단하시오. 다시 태어난 그릇을 번제하라. 다시 한번 승천하여 진정한 형태를 취하라. 로딩이 너무 빨라요. 고귀한 사도의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복음을 전파하시오. 다른 이들 또한 위대한 어린 양의 신성한 가르침에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99일이 되던 날 엔딩을 보았또다. 그래 뭐 타로카드도 다 모았고 즐길 만큼 다 즐겼잖아. 이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 주민들의 퀘스트도 거의 대부분 이제 반복 퀘스트였고 정말 알차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아쉽긴 하네요. 교단은 한 50명까지는 모아보고 싶었는데 어? 뭐야? 뭐야? 기다리는 자야? 이거 엔딩을 봐도 계속 되는구나. 어? 기다리는 자가 나한테 왔네? 근데 이 자식 헌신 생성 속도 느린 거 보소? 빠져가지고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습니다. 불사야. 대박. 반대자들이 설교할 때 무시합니다. 더 나은 거주지를 건 사람 신앙을 얻습니다. 와... 얘는 이름 그대로 쓸게요. 기다리는 자 멋있잖아. 형상 선택도 안 돼요. 색만 바꿀 수 있네? 붉은 색으로 가자. 엉덩교에 가장 어울리는 색이지. 오 역시 초월자. 선물 줄게. 추종자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자. 과거의 신은 결국 노동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아 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확인해 보자. 위로 올라갈 수... 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관문... 오잉? 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긴 그냥 장식이구나, 이제. 자, 다른 엔딩이 있잖아요. 재물로 내 신체를 이제 희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컬트 오브 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었네요.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자, 컬트 오브 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자, 컬트 오브 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